안녕하세요. 소근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것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바로 빌라가트 퍼닝레빌. 유튜버 분들은 한 2명 하시는 거 봤고요. 많이는 못 봤는데 저도 이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정품이기 때문에 아주 비싸게 구매를 했답니다. 되게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토끼 사이즈가 되게 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저는 운 좋게도 내일까지인가 오늘까지가 예약 구매 마무리였는데 예약 구매라면 이렇게 키링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선착순 안에 다행히 들었나보네요. 이 아이도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은데 원래는 돈 주고 사야하는 아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키링 너무 귀여워. 아직 연결이 안되있죠? 그래도 페인트를 물 안 드시겠지. 그리고 설명서도 들어있어요. 시작 전 꼭 읽어주세요. 물감을 열기 전에 충분히 흔들고 부어야 마른 후 갈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흔들고요. 토끼를 물티슈로 꼼꼼히 닦고 물감을 부어줘야 착색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 물티슈가 없어요. QG로 다 닦을까요? 수건으로 하나 닦아줍시다. 그리고 비닐컵에 바닥에 시트 깔고 종이컵 3개 물감 담고 팔, 목, 다리 연결 부위에 미리 칠해주고 붓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트레이를 세워놓고 물감을 조금씩 흘려준 다음 한 번에 다 부기 보다는 소량의 다른 물감을 번갈아서 흘려주면 멋진 작품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다 부어버리고 싶어요. 손으로 펴서 숟가락으로 흘려줄때 숟가락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모형 끝부분을 잡고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물감을 흘려주면 된다고 하네요. 물감이 모자라할 경우에는 트레이 위에 흘러내는 물감을 숟가락으로 담아서 빈 곳에 채워주고요. 전체적으로 물감이 치워졌으면 모양을 세워서 물감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12시간을 건조시키고 완성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직사광선을 피해하는게 최선이겠네요. 이해감감은 QR코드로 동영상 설명서를 확인하래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만들기는 좋아하기 때문에 설명서 따위 보지 않아요. 아니 맞지만 너무 기대됩니다. 이게 저 분통이에요. 심지어 시용성까지 있어 너무 귀여워요. 내가 빌랑토끼와 또 사랑합니다. 목도 돌아가 너무 귀엽잖아. 따로따로 할 수 있잖아. 심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동전 두루루루룩 하면 되겠네. 근데 만들 때는 같이 붙여놓고 할게요. 왜냐면 이게 안에 흙가 들어가면 물감음이 저는 교환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떡해. 여기 이렇게 나와있는거 잘라도 되겠죠? 일단 자르지 말고 귀찮은데. 여기 안에 파여있어.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왜이래 이거? 불량 아니죠? 원래 이런거죠? 잘 모르겠어. 어쨌든 목에 돌려서 끼워줄게요. 왜 목이 원래 이러냐? 다시 끼우기 되게 힘드네 생각보다. 에이. 이샤이샤. 열심히. 키워서. 됐다. 열심히 끼워서 돌려줄게요. 원래 이렇게 고정이 잘 안되나요? 고정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덜렁덜렁거려서 조금 맘에 안들어요. 불량품 산거 아니죠? 힝. 딴딴하게 구성시키고 싶은데요? 접착제를 확 붙여버리고 싶은데. 원래 이렇게 만든건가? 그리고. 이거는 버리고. 여기에서 요기 키트로 만들면 되게 딱. 박스로. 시타구도 같이 있어요. 풀리지 말라고 해주는건가. 근데 이건 박스에서 할거에요. 그게 필요없겠죠? 나중에 제가 그냥 쓰는걸로 하겠지만. 그지? 필요없어. 물량이 되게 작아요. 양이. 근데. 이 정도 크기면은. 좀 큰 토끼일줄 알았는데. 크지가 않아 생각보다. 그래서.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 키트에 좋은점. 비싸지만. 붓이 들어가있고. 숟가락도 같이 들어있네요. 편하게. 슥 편하게. 완전 키트네. 그리고. 숟가락. 아니. 붕이 컵까지. 저는 그러면. 이 손도 한번 부어줄게요. 파란, 파란, 수놓. 전체 배경. 포인트. 완전 포인트. 이런식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너무 기대돼. 나 이런거 너무 좋아하네. 행복한데. 벌써부터. 만드는거 너무 좋아해. 짱좋아. 짱좋아. 막 이 카메라랑. 이런것 때문에. 좀 힘들어서. 걱정이긴 해요. 사실 제가 이런거. 덜. 좀. 칠칠하다고. 화분도 팍 쳐갖고. 바닥에 짜증기고. 이럴까부터. 걱정이긴 해요. 벌써 부작용하면 안되는데. 얘는 뭘까요? 장갑일까요? 장갑인거 같은데. 비닐장갑. 안내냐. 완전 제대로다. 너무 행복한데. 벌써부터 행복한데. 제가 모가지가 좀 돌아가도 걱정했는데. 잘 켜졌으면 좋겠어. 모가지가 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모감으로 굳으면 좀 보장이 되려나? 장갑부터 써줄께요. 네. 되게 숯발같아. 짜잔. 모토매절은 거듭씨라. 뭐지? 네. 있는거 싫어.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닥칠까봐. 조금만. 조금만. 됐어. 카메라 세정. 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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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비닐 버리고. 물감부터 빼줍니다. 비닐 장갑 때문에.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볶아올게요. 핸드폰에 장애 적응이 잘 안되서. 일단은. 파랑부터 한 거 했으니까. 파랑부터 꺼내줘. 재미있게 해줘. 완전 썸네일 각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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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종이 꺼풍. 마마마마. 쇼츠를 올리면 진짜 귀엽겠다. 이렇게 하고. 파랑부터 오고. 톡톡톡톡톡. 전문가인이래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요. 재미없어. 이렇게 쭉. 와아. 손에 다 묻어. 여기서부터 이게 아까운데. 너 귀에 문제문제를 할래? 이거 근데 부술해도 상관없나요? 하긴. 불로 같으면. 이거 붓는 건데 사실. 부술을 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일단은. 여기다 부어줄게요. 따로봉. 슉. 너무 많이 부었나. 그러면. 재밌겠다. 우선은. 손에 조금 묻긴 했지만. 붓을 해가지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모가지에다가 좀 해줄게요. 목에다가. 슥슥. 갈라지지 않는. 부분을. 채워서. 슥슥슥. 해줄게요. 목. 부분. 여기. 여기 부분. 잘 안 묻어서 그런가 보다. 이거. 붓으로 칠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 사이는. 잘 안되서 그런가 봐. 근데 이거. 무게 없어서 그런가. 예쁘게 안나오는데. 색깔이. 일단은. 좀. 짙게 칠하자. 제가 붓을 잘 못해서 그런건지. 잘 안발리네요. 이렇게 약간. 문질문질. 묻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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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되나봐. 묻히듯이. 사이사이도. 물감으로 칠해줍시다. 물에 사이 들어갔다.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죠. 위에 부분까지. 석주가리. 덕부분까지. 쑥쑥쑥쑥. 귀여워. 벌써부터. 이게 왜 토끼미. 근데 제가 지금. 카메라를 안보고 나가고 있어가지고. 이 너머로 보일까 안보일까. 카메라에 제대로 찍히고 있나 모르겠어요. 아 크리미감이라. 금방 고를텐데. 양을 좀 많이 해서. 해야되요. 여러분. 제처럼 적게 하면. 잘 안되는 것 같거든요. 양을 좀 많이 해서. 붙이면. 웃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머리 눈물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붙이를 못해 미안. 해줄게요. 이정도면 됐겠죠. 응. 그리고. 또 어디있을까. 귀 부분. 귀 부분도 할까요. 귀 부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귀 부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귀 부분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뒷목도 좀 해야겠죠. 목이 돌아간. 불쌍한 토끼. 다리 부분도 할까. 거시기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가랑이. 가랑이. 이렇게 하고. 여기도. 다리 부분도. 싹싹싹. 대주고. 물감이 생각보다 빨리 안 말라. 이게 부어주는 거라 그런가 봐. 굳기 전에 빨리 하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모든 일들이 할 수 있을 법하는 느낌. 재밌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붙여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재밌어. 비싸면. 우리 뒤집어서 할게요. 아. 보내대면 안돼. 모가지야. 안돼. 안돼. 목에. 안돼. 뒷목도. 뒷목도 슥슥슥슥. 화면에 안보였네. 지금 보니까. 안돼. 뒷목도 슥슥슥슥. 해줄게요. 손에 조금 물었어. 꼬리 꼬리. 됐다. 뒷팔. 여기 가랑이. 엉뎅이. 됐어. 그 다음에. 귀 뒷부분도 조금. 이어진 부분. 해줄게요. 이어진 부분은. 조금씩. 문제문제. 됐다. 이제. 부어줄 시간이 왔어요. 재밌겠죠? 여러분. 따라할 수 있나요? 따라할 수 있나요? 재밌어요. 이렇게. 좀 더.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박스가. 나중에. 오역을 안해. 아. 부산을. 이만큼 남은 것부터. 보여줄까요? 쑥. 오우. 재밌어. 어떡해. 너무 재밌어. 와. 케이크같다. 내가 만든 쿠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쓸데없는 재미. 아. 재밌어. 오우. 재밌어. 어떡해. 어떡해. 재밌어. 아따. 이런 걸로 재밌어하니. 이 종이 박스. 좀 탐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 나는 탐났는데. 아. 왜냐면. 종이컵에 부부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 낭비하지 말라고. 오우. 이 박스. 이런게. 사실. 삭히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난 탐났는데.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는데. 아. 이 물감 묻어가지고. 아마. 쓰기는 좀 힘들었어요. 오우. 물러내린다. 오우. 물감. 내가 염색이 되고 있어요. 아. 재밌어. 아. 어린이. 어른이야. 어린이. 어른이. 어른이.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야. 케이크 먹는 것 같아. 이게. 느낌 이상해. 근데 재밌어. 아. 바닥에 흐른어. 아까워. 바닥에 흐른거 어떡해. 아깝지않아요. 어. 코 부분 염색됐어. 그래요. 이거.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밑에 있는거 해가지고. 바르면 되겠지? 불타고. 덕치덕치. 오우. 발라진다. 팔부분 이런데 나 하면 될 것 같아. 목 같은데를. 발부분 이런데 이렇게 칠해주면. 모자란 부분도. 애꿔질 수 있잖아. 다시. 아니. 물감이 조금 아까워가지고. 이런식으로 치덕치덕 하는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 물감 다 버리는거. 아깝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꼼꼼하게 칠채. 근데 사실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좀 보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물감이 조금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묻히는 느낌으로 해야 되네. 바르는 느낌이 아니고. 이런식으로 약간 묻히는 느낌. 이렇게 묻히는 느낌으로 해야 돼. 그래야 잘되네. 바르고 그냥. 이렇게. 촥촥촥. 물감 끼얹듯이. 소리나 잘되네. 문제 문제. 촥촥. 물감 흐른거 너무 아깝다. 이거 뭐. 나 미소린다 아닌데. 물감 왜 이렇게 아까워. 이렇게 슥슥슥. 이제 뭔가. 은형을 리페인팅 해줘야 될 법한. 물감의 양이다. 쓸데없이 아깝다. 마음이 아프다. 근데 여기. 얼굴 부분에 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굴 부분 진짜 짜인다 그랬어요. 이거 종이컵에 담을 수 없나. 이렇게. 뭔가 부어버리게. 오오오오오. 발 부분. 부어볼까요? 헉. 그래서 흘러내렸어. 아하아. 얼굴이 안 돼. 얼굴 망가지면 안 돼. 내가 괜히 건드려서. 도망가진 것 같은데. 이게 부는 수밖에 없겠다. 자꾸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 내가 건들면. 아깝지만 그냥 부을게요. 왜냐면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했어. 뒤에도 좀 부어줄까요? 앞에도 좀 부고. 팔 부분이 잘 안됐어. 이렇게 흥분해봐서. 이렇게 팔 부분을 조금. 붙여야 될 것 같아. 이런식으로. 이렇게. 오 됐어. 그리고. 이렇게 얼굴 부분도. 좀 신경써서 부어주고. 이렇게 망가진 부분. 그리고. 여기 옆 부분도. 볼 따구. 그리고 팔 부분도. 어. 종이 컵인데. 살짝 없는데. 제가 손으로 다가고 있는데. 여기 물감독 다 썩아. 안 돼. 큰일 났어. 물감독 다 썩아는데. 큰일 났네요. 그냥 위에서 쭉 부어주면 되는데. 나 맞은가 봐. 뿅. 뿅. 슈아. 뒤에 못 썼어. 슈아. 완벽한 토끼를 만들고 싶어. 완벽한 토끼를 만들고 싶어. 완벽한 토끼를 만들고 싶어. 완벽한 토끼를 만들고 싶어. 뒤에도 좀 부어줄게요. 뒤통수. 앞톱도만 붙고 있어가지고. 뒤에도 붙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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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줍시다. 저 약간 물감이 부족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런. 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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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부소로 메꿔주라서.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부분. 매끄럽고 깔끔하게. 귀부분도 문제문제. 아 이게 붓이 근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안돼. 찍어놓으듯이 이렇게 꾹꾹꾹 눌러야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근데 약간 울퉁불퉁해진 모양이. 그냥 내 맘에 안드는데. 귀부분. 아니 몸부분. 이렇게 발부분. 여기에서 왜 칠하는 줄 알겠다. 잘 안되는구나. 여기가. 배부분. 안질해진 부분. 뭐 이런데. 골고루. 착착. 문질문질. 나는. 벌써부터. 망함의 증조가 보이. 보이는데. 나 진짜로. 누가 못쓴. 나 어떡하니. 이렇게 흘러내리듯. 이렇게 해줄까요. 껴앋듯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낫겠는데. 차라리 그냥 위에서. 이렇게. 착착. 버리는 옷감이 더 많아. 내가 조절을 잘 못했어. 근데 이게 바탕화면이. 바탕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이. 다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 여기. 구석구석. 다리부분도. 뱃살부분도. 얼굴이 흘러흘러 내려. 아 근데 얼굴부분 진짜 잘됐어. 몸부분은 잘 모르겠거든요. 몸부분은 좀 엉망이 된 것 같은데. 특히 배 부분이랑. 이 팔 부분. 어깨 부분. 이런 데가 잘 안된 것 같은데. 근데. 얼굴 부분은 진짜 잘됐다. 매끄럽게. 맘에 들어. 얼굴 부분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근데 이거 좀 덜 칠해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차피 컬러를 또 다른 걸로 매끌을 거잖아요. 나 아프지 않을지도. 이게 잘 안 칠해져도. 안에 좀 꼼꼼하게 좋아해서. 사실 완벽주의자. 완벽하지 않은 완벽주의자. 예술의 혼이 나 진짜. 예쁘죠. 벌써 이뻐. 어떡해. 그리고 여기 목걸이 부분이랑. 팔 부분. 여기 박스를 좀 돌려줄게요. 안 되겠어. 박스를. 두구로 돌린 다음에. 조심조심 안속해 조심. 에이 카메라 때문에. 됐어. 그리고 이 부분도 칠해주고. 여기 보면 재미가 없어요. 이거 좀 오래 걸리니까. 재미 없으신 분들은 빨리 감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쇼츠영상을 보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알겠죠. 구멍 안에 물감 들어간 거 같은데. 저도 저공통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일단은. 위에서. 껴안듯이 뿌려줄게요. 뭉지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물감을 위에서 아래로. 제가 만들기 하면서. 돈을 제일 많이 썼어요. 이 제품으로.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너무 예뻐가지고. 제 남자친구한테도. 선물을 해주고 싶거든요. 생일한 선물은 이게 되지 않을까. 근데. 남자친구는. 그레이랑 이런 색깔을 좋아해서. 저처럼 밝은 색깔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색깔 조합은. 제일 그나마 예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걸로 골랐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안보고. 그냥 막 고른 거라. 제가 좋아하는 색깔만 골랐어요. 저는. 연한색. 연분홍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는. 그냥 포인트 줄라고 산 거라. 사실.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후기를 보니까. 흰색은 꼭 있어야 된다. 이. 홈페이드 나타날 때. 흰색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흰색은 포인트를 줘야 되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물감은. 세 가지 색깔이 적당하다고 되어 있구요. 내가 아주 상관없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아. 귀 뒷부분. 흡실하기 힘들어. 벌써 지쳐. 어떡해. 내 체력 이정도. 아. 근데 확실히 바른 게. 안 바른 거보다. 훨씬 예쁘다. 귀연쩍. 귀연쩍. 여유관이 또 잘 되냐. 쓸데없이. 귀 부분은 잘 안되지. 두꺼워가지고 잘 안되나. 제가 붓지를 잘 할 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문가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하지 않을까요? 문제들수록 잘 안되고 벗겨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끼어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잘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 모습. 자동으로 진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응. 됐어. 여기도 이렇게. 물감이 좀 무거워가지고. 밖으로 흘러내린다는 느낌으로 해야. 잘 되죠. 이렇게. 꼼꼼히 메꿔주고요. 여기로. 여기로. 머리부분. 싹싹싹. 우펄슬. 우울구석구석. 예쁘게 해주면서. 얼굴 망가졌을가 봐. 좀 결정이 됩니다. 안돼. 그러네. 그리고. 바닥에 있는 물감을. 위로 올려서. 이게 부족한 물감은. 그냥 뿌린거 다시 재활용하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있는거를. 좀 오래 걸릴거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빨리감기하면. 또 5분도 안되서. 금방 만든거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나처럼. 꼼꼼한 사람들은. 1시간 2시간씩. 걸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긴. 내가 만들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건데. 감사할거까지야. 아닌가. 일단. 영상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하죠. 아. 그래도 비싼거 사고. 정품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못 만들어. 까칠까칠해 보이는 느낌. 벌써. 이야. 벌써. 물감이 굳는 느낌이 드는데요. 큰일 났는데. 벌써부터. 안돼. 물감아. 날 도와줘. 너무 많아. 물감은 너무 헛삭삭비했어. 물감이 좀 남았을까요. 이걸 부어볼까. 나오지도 않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다. 아니죠. 아이쿠. 힘들어. 벌써 힘들어. 손에 물었어. 장갑 주면 뭐하냐. 내가 쓰지도 않는데. 장갑 필요 없습니다. 전 쓸 일이 없었거든요. 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장갑. 줬는데 왜 안쓰니. 불편행. 아 장갑이 있으면. 손으로 문제 문제 할까. 아 근데. 그러면 또 벗겨질까봐. 괜히. 물감 다. 예쁘게 된 것까지 벗겨지면. 좀 그렇잖아요. 이미 잘된 부분 도 있는데. 그거를 굳이. 팔구구. 자 지덕 지덕. 아 이거. 큰일 났네. 내 맘대로 안 돼. 잘. 힝. 힝. 문제문제문데요. 모양이 안 예쁘면. 다시 해요.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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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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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오돌투돌한 느낌이 나요. 이 남댕. 뭐. 근데. 문홍으로 제가 또. 이 겉에 할거니까. 괜찮겠죠. 이런 오돌투돌한 느낌은. 또 끼얹을거니까. 다른 물가 색깔 물가는. 그래서. 나름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모르겠으니까. 한번 하죠. 발부분은. 귀부분 마르면 해야 될 것 같은데. 발부분은 그냥 취하지 말까. 흐흐흐. 안되는데. 이런. 이런. 말을 막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 대기 시작한거 같지 않나요. 여기 옆부분은 안했네. 이런. 나 물감을 얼마나 낭비한거야. 근데 그거 제대로 복귀가 힘들어. 내가 각도를 잡고. 위치를 잡고. 막. 어느 부분을 어떻게 흘러내리고. 이런 것까지 계산하긴 힘들 것 같아. 아 나 이런 울퉁불퉁한 느낌 너무 싫다. 진짜. 내가 붙지를 못해. 마음이 아프구나. 흐흐흐. 토끼야. 좀만 참아. 내가 더 이쁘게 만들어줄게. 지금 모양이 약간 우돌투돌해. 짠. 싫어. 싱싱. 토끼야. 죽지마 토끼야. 무성한 토끼. 죽음을 만드는. 아 죽지마 토끼야. 근데. 발부분. 꼼꼼하게. 발라주고. 어. 엉덩이 너무 토실. 엉디토실 엉디토실. 토실토실. 토실토실하게 되지. 근데 이거 이렇게 물감 낭비하면 안되는거 아냐. 미술인들의 화가 느껴져서. 제가 붙지를 못하니까. 미술인분들이 이거 보시면. 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붙지를 하는거야. 붙지를 그렇게 하는거 아니라고. 약간. 풍선을 두 싶어봐. 그런 느낌. 제가 미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동선총자라고. 이거 쉬울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렵잖아. 이거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거야. 진짜 존경한다. 난 이거. 내꺼 오브제 만드는거. 내꺼 내가 만드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벌써 힘들어. 큰일났어. 이게. 껴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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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이 잘한데. 물감이 좀 적어. 작은걸로 사가지고. 약간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토끼 하나만으로도 비싸가지고. 물감은. 가격을 절약해야 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작은 공돌이는 만들지도 못하겠는데. 물감은 모장나가지고. 안 돼. 근데 이거말고. 다른 셀틀 제가 사가지고. 괜찮을지도? 여기 안에. 물감이 묻어있어. 음. 여기 사이에 들어갈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에도 그냥 발라줄까요? 티나. 이미 들어가서 안되겠어. 발라주자. 아. 답답해. 붓질하는거 너무 답답해. 여름나우 돌림판. 됐어. 근데 내가. 문은. 아니. 하나는 나도 답답한데. 보시는 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냥. 그쵸? 보면서 이제. 아. 저렇게 하네. 그럴 수도. 이 소금이라는 사람.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귀찮게. 이러면서 막. 그러실 수도. 밥. 종이컵에서 또. 물감 불러내린다. 어후. 안 돼. 어. 냄새 장난아니에요. 아크릴 냄새. 여기 머리 부분에. 치덕치덕. 진덕치덕. 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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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어느정도. 많이 바르긴 했다. 전부다. 얼굴이 얼굴. 얼굴이 얼굴. 얼굴이 조금 망가진 느낌이 드는데. 큰일났네. 안되는데. 그러면. 여기로 보고. 아. 여기로 보고. 엉덩이 보고. 치덕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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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내려. 치덕치덕. 치덕구. 안 발린 부분까지로. 치덕치덕. 치덕구덕. 안 발린 부분까지로. 치덕치덕. 아. 잠에서 깨어나는. 용사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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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벌써부터 힘들어. 도와줘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소고기를 도와주세요. 나 벌써 힘들어. 응. 한 바퀴. 물려주고 싶다.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한 바퀴. 물려주고 싶다. 그램은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손으로. 종이컵하고. 묻혀버릴까. 아니. 비닐장갑 끼고. 붙여버릴까. 아. 근데 그러면. 비닐장갑 묻는 부분에. 묻어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몰라. 한번 해봐. 아. 몰라. 내가 녹아다 하자. 순서 몇 번. 언니 녹아다. 결국. 할 줄 몰라서. 녹아다. 라는 소금씨. 응. 거의 다이가.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고. I can do it. 초등학생 영어수주. 빠바밤. 근데 조금. 맨냐. 저금도 팍 하고 쓰러질까봐. 조금 겁나.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새 소재가. 팍 치면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 여기. 여기 밑에 있는 것 좀 남아서. 이렇게 하는건데. 좀 잘 된다. 또 웃긴거야. 아까 안돼둘이 잘. 뭐야. 왜 갑자기 잘 되냐고. 잘되면 좋죠. 그치 여러분. 잘되면 좋죠. 매꾸는 느낌이. 톡톡히 해주니까. 되긴 되네. 여기 안돼둘이 잘. 이거. 몸버린. 응. 풀려내려라. 이거 물감 벗어야 되지. 쓸데없어. 지금. 다 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찍어. 오우. 잘되고 있어 여러분. 아까 안되더니. 노화 하다보니까 적응이 됐나 본데. 나 음분 잘하는데 이제. 갑자기 고소가 되는데. 프리티드 고소가 되는데. 아니야. 안해놓은 사람이 자랑이 없지. 갑자기 돈 못하는데. 왜 자만하고 자떡을 시전하게 시작하면 안되는데. 그치. 아닌가. 짜자잔. 쭉쭉쭉쭉. 물감을 좀 많이 묻혀야되나봐. 이렇게. 그래서. 윤식으로 타고 내려가. 쭉. 위로. 쭉. 쭉쭉쭉. 쭉쭉. 다고 내려갈 정도로. 아 이게 천천히 내려오는구나 되게. 그래서 이렇게. 우둘투둘한 부분까지. 없애듯이. 꾹꾹. 찍어 눌러서. 흘러내리면은. 아까. 우둘투둘한 느낌을. 좀 지울 수 있는. 느낌입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 뒷부분. 다시 해야되겠는데요. 주중얼인데. 다시 해야되겠는데요. 게임 오버했습니다. 주중얼 생일 파티. 옛날에 애기들 하는거. 근데 전 애기때 안해봤는데. 방송 보고 알았어요. 게임 방송. 요새 지금은 안하시는 스트리밍. 게임인데 다시보기. 아 욕방만 하세요. 지금. 제가 팬인분이 하나있고. 한 명이 계시거든요. 하나있다는게. 한 명이 계시던데요. 스트리밍이. 그래서. 그분 팬이라서 제가. 한 10년이 됐나 이제. 한 6년 넘었어요 일단. 한. 기본 7, 8년. 10년 됐을거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 스트리밍 방송 아직도 보고 있거든요. 병이 좀 있으셔서. 몸이 안좋으셔서. 지금 시국이. 그분 방송 보면서. 한 명이 계시거든요. 제가 팬이라. 근데 아무튼 이해를 왜 하지? 끊고 있는데 그 얘길 왜 나왔냐? 그냥 자랑하고 싶을라구요. 스트리밍도 좋아해가지고. 백니싱이. 아 다리아파. 이거. 하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차례라구정. 안 돼가지고. 발로 잡고 있었더니. 피가 안 통해. 그래서 이제 다리를 풀었습니다. 제가 자세가 이상해서 잘 안된거라는. 병명을 좀 도와줬어요. 병명입니다 사실. 자세랑 아무 상관없죠? 아 근데 상관있어요? 아니야 몰라 다리가 아팠어 발 푸니까 살 것 같아 팔 부분이 진짜 잘 안된다 내가 못하는 것일수도 있는데 몇번을 말하시면 제가 잘 못하는 것일수도 색깔이 처음에 물감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깝다 팔 부분 조금 된 것 같아요 뒷부분에 오른쪽 부분은 다시 해줄게요 보기 후에 하다보니까 적응이 돼서 아까보다는 잘할 것 같은 느낌 이거라서 다시 해볼게요 두드란 부분은 없애줍시다 아무래도 아크릴이다 보니까 이게 굳으면서 오돈토드란 느낌이 드나봐 굳지마 빨리 굳어버려 답답해 문은 내가 답답해 이거 분홍으로 덮으면 잘 안보일텐데 이러고 울퉁불퉁한 무분부터 이러고 있어 진짜 노가다다 나 손이 아파 나 손이 아파 하다보니까 슬슬 손이 아파 전문가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눈물이 납니다 힘들어서 흘러내려라 슬슬 아까보다 좀 덜을 두드려 제 기술 저의 기술 위에서 흘러내려라 슬슬 슬슬 아 근데 약간 기차 뉴스가 생각나는게 그리고 정말 재밌다 하다보니까 울퉁불퉁한 부분 때문에 짜증도 나는데 사실 이게 만성되면 제꺼니까 재밌어요 남의 조각상 만들어주는 거면은 제가 돈 받고 하는 일이라 참는다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제꺼 제가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나마 좀 재밌네 하 근데 힘들어 이 울퉁불퉁한 부분 없애버리고 싶어 진짜 내 손이 나 힘들어서 힘들어 붓터치라서 아무래도 조금 우돌투돌한 느낌이 있나봐 하 진짜 붓터치가 진짜 힘들구나 왜냐면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우돌투돌한 느낌이 나가지고 문지르는게 아니라 콕콕콕 찍어주는 느낌? 물감에 끼얹는 느낌으로 해줘야되요 더 힘들어 차라리 문질로 다 잘되면 괜찮은데 벗겨져요 붓지를 잘 못해가지고 하 힘들어 문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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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되서 그냥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이것은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뇨 사실은 맞아 너무 울퉁불퉁한 부분에 난 지쳤어 도망가야겠어 토끼가 나를 원망할 것 같은데 꿈에 나와서 난 왜 이렇게 만들었어? 무서운데요? 이상한 나라의 과자 혼자? 나는 이상한 나라의 소름이다 힘들어 힘들어 이거 근데 알고보니까 막 그냥 붓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였다 이러면 이루가 다 왜 한거야? 좀 더 예쁜 왕성품을 위해서 했다고 칩시다 오늘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이것까지 할려니까 더 힘드네요 차라리 주말에 만들걸 그랬나? 아니야 재밌어 보여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싶었어 있으면 해야지 그쵸?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해야지 재밌게 놀기 위해서 한건데 난 왜 노가다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30분 넘게 안 돼 하이 기신 소리가 나네 어디서 내 입에서 나는 소리 힘들어 석석석 많이 말랑이 고래 기계는 일찌 했어요 말랑이 고래 그같은 느낌인데 옛날에 진짜 욕이 나왔네 힘들어 가지고 안 돼. 나의 폭력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 오늘 투드란 느낌 없앨 수가 없나?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적당히 대충 하고 위에 물감 써서 몸화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진짜 힘들어. 뒤통수가 진짜 안 예쁘게 나온다. 물감 아까 처음에 낭비한 거 후에 좀. 바깥 아무래도 이제 배경 색깔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신중한 건 있는 것 같아. 요게 근데 잘 됐다 또. 아까 안 됐더니. 여기 귀 부분도 잘 안 칠해져 있어. 근데 상관 없을 것 같아. 건드렸다가 괜히 망하는 거고 나는 그냥 나을 것 같아. 위에서 벌러내리도록. 오케이. 됐어. 어. 아까보다 나을 것 같아. 됐어 됐어. 아 이거 종이컵에 있는 거 하면 되는데 나 왜 이때까지 뭐 했어? 왜 종이컵에 하라는지 알 것 같아. 양이 많이 없어.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 왠지. 됐어 됐어 됐어. 아 짱이다. 진작 종이컵에 할 거야. 나 뭐 했냐. 이때까지 바보만이야. 아 진작 이렇게 할 걸. 후회하는 바구니입니다. 종이컵에다 하면 훨씬 편해요. 여러분 종이컵에 하세요. 살기다 진짜. 종이컵이 짱이다. 종이컵이 미래다 여러분. 종이컵으로 하세요 진짜. 와 장난 아니야. 와 대박. 완전 잘 됐어. 종이컵으로 하니까 영상이 되게 잘 된 것 같아. 짱 짱 짱. 종이컵 짱. 와 대박. 진짜 케이크같이 잘 어울려요. 와 대박.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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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됐어. 녹아라 그때 드디어 했습니다. 발부분도 잘 안되서. 발부분도 좀 칠해줄게. 그런데도 됐어 됐어. 대박 대박. 100만인데도 예뻐. 내가 이제 붓터치를 몇 번을 했나 말라고. 됐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도 꾹꾹 잘 눌러서 흘러내리게 해줘요. 이제 흘러내리게 해줘요. 굳으면 예쁘겠죠? 네가 만든 쿠키. 소금이가 만든 쿠키. 나에게는 독이지. 노래도 못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독같은 노래를 선물하고 있어요. 이야. 뽀뽀당.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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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돼. 기포토트레이. 기포토트레이. 진짜 힘들었다. 자꾸 건드려서 망하는 것 같기도. 망하지 않게 건드리는데 더 망하는 느낌. 안돼. 밑에 있는 것도 포올리자고. 이렇게. 밑에 있는 것도 포올리자고. 이렇게. 밑에 있는 것도 포올리자고. 아하. 붙이 실수. 붙 터치신 순간 실수. 큰일날 뻔. 미리 망할 뻔. 됐어. 이미 망했나? 안돼. 마지막 살려야돼. 이건 살려야돼. 매끄럽게 만들고 싶어. 나는 울퉁불퉁한 저금통 따위 싫다고. 예쁜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 이거 치워줘. 응. 예뻐 예뻐. 안해도 저금통. 물감으로 흥어들일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나한테 무형만 입으면 됐지 뭐. 무거운. 물감만 흘러내려라. 지금 얼마나 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같은. 이 짓을 몇 번을 방법을 해야 돼. 물감이 너무 천천히 흘러내려. 답답해.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은 답답하겠지만. 하고 있는 제가 제일 답답하답니다. 물감이 너무 느리게 흘러내려가지고.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나. 힝.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고 싶은. 나의 마음은 아니 토끼야. 진짜 힘드네. 나 못 빠질 것 같아. 이거 목 뒤수도 걸려. 힘들어. 여러분도 보이시죠? 제가 정말. 콜심을 다해서 예수돈을 불태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울퉁돌퉁한 부분은. 다른 페인트 부흐두면 깨끗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쓸데없는 완벽주의로 인해. 오늘도 고생을. 개고생을. 개고생을 하고 있는 소금기였습니다. 여러분. 피부 마사지 하는. ASMR이 되어버렸는데. 지루. 보시는 분들 짱 지루하겠는데. 아 진짜 빨리 가기로 오세요 여러분. 안되겠다. 이거 보시는 분들 또 빠지겠다. 힘들어. 기다리시다가 지쳐가지고. 호흡된 것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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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하나 만들도록. 이렇게 쭉. 해줘요.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와우. 완벽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뒤에가 조금. 잘 앉았어. 배경이. 진짜. 꼼꼼해야되는구나. 무겁게. 골라서. 칠해주면. 알아서. 자동으로 내려가니까. 보고는 편. 여기 군데군데. 칠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네요. 잘 보고. 해줘야 될 것 같아. 쭉. 여기서. 밑으로. 쭉. 얼른 해려라. 붓 버리겠다. 못 써먹겠는데. 붓을 더 이상. 헹. 이거 근데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느려. 무거우면 쭉쭉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느려. 답답해. 내가 직접 손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 느려 터져가지고. 이 상태가 굳으면 안 되니까. 뭔지 뭔지 발짝 시켜줘가지고. 분달하지 않게. 그니까. 아유 괜히 건드려서 여기 약간 울통불통해졌어. 괜히 건드렸어. 슝. 슬퍼. 망하면 안 돼. 토끼야. 근데 이거 어차피. 불칸 바르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시술 잘못 끝나면 망했어. 금방 망했어. 진짜.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하는구나.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포기. 포기강 나 봤는데. 그래서 나 너무 힘든데. 아유. 몸아라도 해보자. 어떻게든. 면제 면제. 면제 면제. 건강한 저금통은 면제 면제. 근데 약간 우영으로 보면. 저금통 아닌 것 같듯이 이쁘긴 하다. 이거 만드신 분 아이디어 미쳤는데. 근데 내가 지금 조이인데. 망했는데 조이. 큰일 났어. 주말에 할 거고. 지금 평일 날 해가지고. 이익을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조이겠어요. 여러분. 일하고 오니까 더 좋아요. 돈도 많이 못 빠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라 했더니. 스트레스 더 쌓이는 것 같아. 예쁜 적금이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예쁘긴 한데. 더러워요. 쉽게 도전하는데. 내가 바보셔요. 하. 도전을 너무 쉽게 했나. 내가 얘 손으로. 깨끗하게 된 걸. 했는데. 망했어. 지금 괜히 건드려가지고. 손이 삐끗해서. 부터치를 잘못했다가. 망해버렸어. 다시 하면 되겠지. 이제 낙관주의로 바뀌어버려. 비관주의 자기가 낙관주의로 바뀌어버려. 힘들어가지고. 바르다가 지쳤어. 여기. 귀 부분. 안 된 부분. 이렇게 해주고. 응. 됐어. 그래. 처음 할때보다. 말하는게 많이 줄어들었죠. 지쳤다는 의미에요. 그래. 지. 지. 지쳐서 그래요. 말을 많이 안하게 돼. 지쳐가지고. 촉촉촉. 아! 잘못 터치해가지고. 망할 뻔했잖아. 큰일날뻔. 나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터치도 이상하게 하네. 진짜 깔끔한 저걸통을 만드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이야. 여러분의 예수로는 믿습니다. 저보단 잘하실 것 같아요. 뭐를 하든 저보단 잘하실 것 같아요. 미쳤어. 여기 골감. 저주 받은 골감이야. 뭐야. 왜 이렇게 안 칠해줘. 힝. 원래 흘러내리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어. 이런식으로 칠해봤자 잘 안되는 물감인가 봐. 무거워서 흘러내리. 약간 스플로이드. 그냥 전문가용이라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있는 물감이라. 제가 저같은 일반인들이 다루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에잉. 예쁘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의 욕심. 그 뒤부분이 잘 안 칠해져가지고. 괜히 건드렸다가. 도망했어. 울통불통 싫어 싫어. 근데 몸부분 되게 잘 됐어. 할 때는 뭐 모양이 뭐 이래 이랬는데. 아니 마르니까 되게 예쁘대요. 몸부분 되게 완벽하게 됐는데. 몸부분이 생각보다. 그럼 뒤부분만 잘하면 되겠다. 이제 거의 다 했어. 진짜로. 여러분 진짜 거의 다 했어요. 좀만 참으세요. 진짜 정말 다 했어. 나의 욕통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 중에. 이거 마르고 나면은. 조금 울뚱불뚱 할까봐. 그게 걱정이야. 거기 소화만도 그렇잖아요. 돈 쓰고 산건데. 그쵸? 그래서. 척척 열심히. 그다음에. 된 것 같죠 어느정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진짜 조금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조금만 조금만. started捉書, 뒤통수. 조금만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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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한 명이ación 해 Hard criminal? 조금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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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중독 된 사람Ben existence. 계속 조금만. 소활만 제발. 제발 조금만. 됐어. 됐어 됐어. 완벽해. 하..완성.. 진짜 이거 하늘 더욱 깊겼어 진짜 이거 종이꺼 풀러내리니? 위에서 뻗어뜨려 종이꺼 풀러내려 뒷모습이 진짜 힘들었어 앞모습을 생각보다 빠르게 했는데 뒷모습이 진짜 힘들었어 물건 모아서 안되던데? 아 바닥에 키웠어 물건이 이래서 필요한거구나 앞치마 같은거 바닥에 트였어요 여러분 이래서 주나봅니다 깔개를 괜히 종이컵으로 낯에다가 트였어 울똥불통 소변 싫어요 물건 묻은 부분만 닦아줄게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지쳐있어 내가 어디갔어? 손에 굳어 일단 바닥에 묻은거 닦아내구요 안 되겠어 됐어 됐어 수건 갖고왔는데 여기 좀 닦아줄게요 일단 여러분들 눈에도 울퉁불통한 부분이 좀 보이시죠? 아 트인 드렁이 아 손에 묻었어 어느정도 예쁘게 된거 같은데 지금 뚫기 부분이 조금 잘 안됐네 그리고 됐어 여기도 울퉁불퉁한 부분이 조금 맘에 안들어요 후 힘들어요 근데 흘러내리는게 흘러내리는게 느려 터져가지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울퉁불퉁한데 키가 더 많이 나요? 우후 흐읏 어느정도 굳어가는것 같기도 하고 아크릴이랑 빨리 안굳고 느리게 군와도 여기 손대였던 부분이 됐다 그래도 어느정도 울퉁불퉁 enc 덜하자 두려져 이제 흰색으로 부어줄게요 분홍은 포인트 종이 컵 이거는 그냥 여기다 줄게요. 따로 버리기를 좀 그래서 여기다가 두고요. 작은 것도 해야 되니까 작은 거는 바닥에 떨어진 거로만 할텐데 종이.. 아니 나중에 미니 장갑죠? 아니 지금 하자고요. 나중에 걸릴게요. 이거는 귀찮아. 얘는 그냥 이렇게 문질문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훨씬 편하고 귀찮으니까 편하게 만들게요. 귀찮아 귀찮아. 남은 거로 그냥 싹싹 문질러요. 문질러.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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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문진해. 모자란 거. 안 돼. 고로. 문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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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충 안 돼. 근데 이 토끼. 토끼랑 너무 차별 아니야? 이것도 나중에 알고 있는데 돈 주고 하는 건데. 일단 원하시는 분들에 돈 주고 하는데 나 이런 게 있어. 으~~ 됐다. 안도 안 나와. 핏으로. 그리고. 흰색을 뿌려줘야 되니까. 흰색을 뿌려줘야 되니까. 흰색을 뿌려줘야 되니까. 흰색을 뿌려줘야 되니까. 지금 여기 버려야 되니까. 문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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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모양이 또. 모양이 조금 들었네. 아이씨. 아이씨. 여기 여기 전개선벽이. 진짜 안 예쁘게 됐어. 클로레로. 여기. 여기. 안 엄청 붙어 가니까. 크릴. 고양이 안 예쁘게 나오겠어. 물감이 붙어 가니까. 왜 이렇게 크릴이리 탓는지 알았어. 진짜 울통불통한 게 너무 싫어. 나머지는 다 예쁜데. 도닥. 도닥. 제가 토끼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도닥. 토끼를 하면은 되게 예쁘장하게 잘 될거라 생각과 믿음을 샀는데 돌과는 이렇게 울퉁불퉁하니 내 마음이 슬프다 양이 좀 많은 걸로 살거라는게 제일 후회되는 부분 여러분들은 하시려면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진짜 양 많은 걸로 하세요 안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를 재화둥이에서 막 써야돼 말할수ż jeszcze 난 Sounds 아까보다 울퉁불퉁한 토끼가 됐어요 하지만 전 기쳐서 체력이 없어요 핀색으로도 해줄게요 핀색은 좀 많이 안어울릴 거 같거든요 파랑이보다 일단은 종이로 벗겨주고 종이를 벗겨서 종이컵에 부어줄게요 단정? 1분의 1 정도만 부어줬어요 많이 안 부고 흰색을 뒷부분에 신경 써서 부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어주면 이런 식으로 오 이쁜데 나름 감각했어 귀여워 그래 좋아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괜히 주는게 아니구나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재밌었다고 생각했는데 잘 됐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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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난 약간 노동철씨 같은 거 같은데 좋아 가는 거여 가지고 있는데 오 이쁘다 이쁘 약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마블링으로 나오는 거 같아서 좋은데? 롬앤한테 어떻게 뿌려 이거? 롬앤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파키 해야되나? 오 모양이 이쁜데? 생각보다 진짜 이쁘게 되고 있어 근데 이거 파랑이랑 잘 안 섞여가지고 모양이 좀 안 예쁠까 봐 전체적으로 붓는 거 보다는 조금 조금씩 이쁘다고 하더라구요 파랑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파랑을 이렇게 해줄까? 버터를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마블링 좀 되게 섞어줄까요? 괜히 건드렸다 망하려나? 붓 칠을 좀 해주면 예쁠 거 같은데 붓으로 섞어줄까요? 차라리? 건드려 보자고 하.. 모양이 예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번 조금씩 건드려 볼게요 아빠 이마 아빠 도끼마 아빠 그냥 흘러내리겠다는 게 더 예쁜 거 같기도 합니다 괜히 붓으로 건드렸다가 더 망하는 느낌 아닌가? 예쁜가? 모르겠다 마블링 느낌이 좀 더 강해지고 있어 근데 여기 너무 하얀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약간 덜어내면 더 예쁠 거 같아 몸에다 흐러내려 주잖아 남은 흰색은 이게 낫겠죠 차라리? 남은 흰색은 근데 약간 일직선으로 되니까 모양이 한정적이긴 하다 왜냐면 다른 분들 보니까 약간 흰색이어도 저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있는 게 많더라구요 바로 세로가 아니라 그래서 한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느낌은 좀 아쉬운 느낌이다 왜냐면 다 일직선이니까 대부분 그래서 저는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그냥 밑에 있는 파랑이도 이맛밥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좀 퍼지게 한 다음에 남들하고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회오리 같은 느낌 여기가 조금 예쁘죠 지금 마블링된 데가 아닌가? 흰색 부분이 너무 많은 거 보면 저 없애줄게요 이런 식으로 덜어내서 마블링 예뻐 생각보다는 되게 잘 된 것 같아 발부분이 진짜 예쁘게 잘 됐다 건들지 말까? 됐어 일단은 뒷모양은 조금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생각보다 그리고 약간 옷장불풀하는 부분이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 뒷모습은 대충 완성이 된 것 같구요 아 이제 앞모습을 해줘야겠죠? 돌려돌려 돌림판 꼬리도 조금 독특하게 잘 됐어 돌려돌려 돌림판이 되어버렸어 여기도 조금 질질해서 위에 여기 시식 부분 좀 예쁘게 위로 치워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파랑이 부분을 좀 훈련해도 좋아할 것 같다 파랑파랑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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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노랑 노랑 새콤한 흠사탕 빨강 빨강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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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노랑 갑자기 금노래 여기 밑에 흠린 부분도 이렇게 포인트 넣어주죠 그럼 자동으로 흐를 거 아니야 그쵸? 일찍으로 육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 자연스럽지가 안되지 부치라고 했는데 됐어 됐어 예뻐요 아니 어디 뒤부분이 흰색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안들어서 제면데로 고치고 있습니다 예쁘다 응 예쁘게 잘 되고 있어 좋아 흰색 부분도 좀 이어주자 너무 없어 흰색이 흰색이 밑에서 위로 해도 예쁘다 꽃 모양 같이 됐어 되게 잘 된 것 같아 응 이런식으로 약간 모양을 줄 수도 있어 예쁘다 나뭇가지가 되고 싶진 않은데 적당히만 할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돌려서 목이 약간 울퉁불퉁하네 여기도 앞부도 어 앞에 잘 됐어 근데 아까보다 훨씬 안됐죠 생각보다 그 역시 울퉁불퉁한 부분이 없었으면 목감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텐데 아니 다다보셨네 좋았을텐데 다다보셨네 다다보셨네 아 앞부분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뒷부분보다 뒷부분이 잘 들어와 앞부분이 가면 안 될까 이번에도 3분의 1정도만 채워줄게요 그러면 지금 반 정도 썼거든요 이정도만 채워주고 다 쓰진 않겠습니다 다 쓰면 안에 이 파란 부분이 조금 아쉽게 다 사라질까봐 베이온소 뿌렸으니까 발부분 자동으로 염색되겠네 밑에 염색 뭐냐 야 목감이 고여가지고 누워져가지고 말 순간 기억이 안났어 일단 이렇게 도쇼를 좀 해주고 망했어 망했어 도쇼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어 근데 약간 우유붓는 것 같아 어 어 아닌가 안 망했나 마음에 안 돼 진짜 망하면 안 돼 어 맞바게도 좀 해주고 여기 옆부분에 팔부분 다리부분 쪼르륵 해줄게요 그냥 옆부분도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해줘 이렇게 내게 왜 보셨죠 여기로 좀 해주죠 자동으로 흘러내려주죠 양을 좀 많이 했나 쓸데없이 이렇게 부소를 좀 건드려줄게요 죄송 이게 예쁘게 됐었는데 좀 망한 것 같아가지고 모양을 좀 잡아서 예쁘게 해줄게요 어쩔 수 없다 이건 부칠이 안 들어갈 수가 없네 모양이 제 생각만큼 예쁘게 안 나와가지고 하늘색이 많이 안 섞였어 이렇게 좀 덜어낼게요 하얀 부분 너무 많이 낸 것 같아가지고 심장 부분만 뱃살 부분에 좀 칠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파란 부분 맞바가 좀 많이 해가지고 안 예쁜 것 같아서 덜어낼게요 맞바 맞바 코는 확실히 하늘이 예쁜데 얼굴 부분에 흰색을 좀 섞어서 이렇게 마블링 줘가지고 둘러내린 다음에 아까 그런 거 났다 그래 이거야 부칠을 괜히 하는 게 아니네 이거 건드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너무 흰색만 이렇게 있으면 진짜 안 예쁠 것 같거든요 제 마음대로 부칠 부칠 해가지고 얼굴은 좀 마블링이 있게끔 하는 게 예쁜 것 같아 근데 이건 제 기준이니까 그냥 여러분 예쁜 대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전 얘 맘에 들어서 맛밖에 흰색에 너무 아니 뭐 자꾸 이래 이마에 흰색이 너무 많은 것도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귀로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가지고 흘러내린 너무 흰색이 많아도 별로야 내 생각 없대 이건 약간 회오리치듯이 약간 회오리치듯이 팔부분 여기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이렇게 놔두고 예쁘죠? 벌써 예뻐 큰일났네 마지막으로 핑크를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발부분은 좀 더 여기 겉부분만 지레 지레 여기도 안 묻은 부분 이렇게 왼부분은 칠하고 팔 부분 여기도 사이 주먹진 부분 앞부분 왜냐면 여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앞부분도 왜 복통 복통한 부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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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야지 예쁘다 됐어 진짜 예쁘다 조금만 더 많이 건드리면 여기서 더 건드리면 망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까지 그만할게 적당히 보여지지 않은 부분은 마지막으로 핑크를 하는 중인데 귀 부분은 진짜 작은 것 같지 이런 부분 사이만 좀 자연스럽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이렇게 갖고 배우는 것도 별로라 자연스럽게 약간 마블링과 일책선의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예쁘죠 제기존 예쁘다 그래서 흔들면 아예 풀리래 그래서 아까 이 곰돌이 있죠 이 곰돌이도 흰색에 그냥 묻혀줄게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이 아이는 그냥 잡아서 불쌍한 우리 곰돌이는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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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질까말까 피인자가 되었어 여기에 묻어서 안돼 던질까말까 피해자가 돼가지고 그냥 묻혀줄게 대충 쑥쑥쑥쑥 근데 따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배워보기엔 귀찮아 너 대충 네가 알아서 하면 안 되겠니?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찬밥 심쇄가 되고 있어 서비스를 주신 건데 그래도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했어 거의 다 완성돼가지고 넌 넌 니가 알아서 하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뿌려줄게 손에 안 닿게 귀보고 쑥쑥쑥쑥 아악 손에 묻었어 망했어 응 안돼 흑쑥쑥 흑쑥쑥 흑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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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조금 잘되겠다 여기는 안 건드리고 싶었는데 손에 묻어가지고 싫어 여기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냥 덮어버리자 좀 낫겠지 아까 보다 귀농으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폰을 묻어서 뒤가 조금 안납속이 된 것 같은데 골라볼까요? 아.. 뒤가 조금 망가졌네요. 그쵸?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하늘색을 좀 메꿔주면 돼. 됐어. 아까보다 좀 낫다. 그리고 옹다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 내가 몰려오네. 약간 억울할 것 같은 느낌. 곰돌이가. 너 니가 알아서 해. 귀찮단 말이야. 니가 알아서 하라고. 끼얹어줄게 내가. 그래도 서비스인데. 아무 몸만 안 놓치면 좀 그렇잖아. 그치? 이거 남자친구 줘야겠다 곰돌이. 아니면 내가 쓸까? 힝. 두개 시킬거. 하나 더 시켜야겠다. 오늘 안되겠어. 서비스 받고 싶어. 근데 이거 선착순이었어가지고 아마. 예약하면 다 끝났으면 되나? 한번 봐야겠다. 그거 다 완성되고. 지금 얼굴이랑 주로 있는데. 생각보다 예쁘게 잘 되고 있어. 대충 하는 것 같아도. 됐다. 이제 분홍만 하자. 나 지금 수고하는 거. 아크림 물감 좀 닦아야겠다. 손에 묻는 걸 싫어요. 마지막으로 분홍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뚜껑도 닫아주고요. 아크림 물감 좀 남네요. 제가 나중에 남자친구 선물할 때 써야겠다. 이거는 버려야 될 것 같아. 하늘색 다 쓴 것 같아. 뚜껑 남았어. 아크림 물감 남은 거 더 주고. 마지막으로 분홍이. 분홍이는 어디 쓸까요? 여기 있다. 어디 쓸까요? 하니까 퍽 하고 나왔어. 호랑이도 쟤 말아서 문다드. 분홍물감. 뚜껑 버린 거. 얘는 좀 많이 부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 색깔 포인트라. 3분의 2 정도만 부어줄게요. 처음에 뒷모습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 앞모습까지 하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팔 부분이 생각보다 잘 됐어. 약간 이런 느낌. 간다. 자 갑니다. 기부분부터. 으악. 조심조심. 제발. 제발 제발. 마법하게 제발. 잘 안되면 안돼. 진짜 중요한 부분.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 이제. 여기로. 기부부. 기부부는 쓱. 오 딸기부부 같아. 제발 잘 되라. 제발. 선생님이도 좋아 좋아. 좋아. 예쁘게 잘 됐어. 아이씨. 맞박. 잘 안되면 안돼. 이제. 됐어.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어울리네. 이 부분도.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여기도. 이 부분도. 아. 근데. 분홍은 진짜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포인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나와라. 좀비. 좀비. 좀비 토끼가 되고 있는데. 내가 아닐까. 이거. 부수로 건드릴 수 밖에. 구조가. 부수로 건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안 건드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만큼만 되진 않는구나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쭉 내려. 그냥. 이마의 부분에 제가 닿는 걸 싫어해. 여기 가운데 부분. 특히. 너무 이렇게 있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쭉 내려. 그냥. 이렇게. 마블링으로 두고 싶어. 파랑. 하늘. 하얀. 하늘.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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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din. bijare categories. 하얀. 드라이ity. 은혀. 하 penis. 하얀. 플루이드 아트의 매력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거? 하핫erel. 사실 이게 매력이 아닌데. 이거 힘들어. 내가 원하는대로 한게 아닌데도 이쁘게 나오면 대박 치는거구며. 원하는 대로 하고싶은데 짜장되면. 날 cc 퉥박치는 거구. 이나~! 힘들어하는 거고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이 길을 꼼꼼히 칠해주고 오 이거 약간 영롱하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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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옳통불통한 부분은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물감이 삼성으로 칠하다보니까 옳통불통이고 뭐 그런게 없어 그냥 예쁘게 알아서 잘 돼요 근데 양이 좀 부족한 느낌 거기 흉한이 되는 거고 묻히듯이 하시고 너 바닥에 있는 거 가서 굴러다녀 봐 힘드니까 아 여기 모양이 좀 안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몰라 일단 해 안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해 해보고 말이야 일단 옆부분이 옆부분 내가 원하는 방식의 느낌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감은 다 섞여가지고 색깔이 근데 뭐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여기 모양이 좀 소용도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응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 근데 귀는 좀 예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앞에도 물감이 흐른 거 같고 분홍인가? 독특한 모양이 되어버렸는데 얘도 이렇게 나뉘어 줄까요? 사이로? 인식으로? 너무 분홍만 있어도 별로라 분홍이만 너무 많아서 사실 예쁘지가 않아요 적당하게 섞여서 이제 앞부분을 칠해볼까요? 얘도 3분의 1정도가 뚜껑을 안 열었네 바닥에 닦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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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닦이지 떠나야지 이건 많이 부을게요 거의 다 썼어요 3분의 3분의 2정도 3분의 3분의 반이 반 3분의 3분의 1 뭐야 이게 수확 못하네 소음이 힘들다 이제 앞에도 부어줄 옆에 흘러라 딸기 우유 너무 예쁜데 앞부분에 흘러라 딸기 우유 와 진짜 많이 부었다 여기가 딸기 우유야 흘러라 어 목모금이 잘 안 부는게 제일 짜증나 몸이 커가지고 뚱뚱해 잘 안돼 오오 색깔 좋은 예쁘게 생겼겠다 이제 이렇게 부었으니까 이렇게 완성되면 안 예뻐요 붓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러분 보세요 붓질 한거랑 안한거랑 차이가 엄청난걸요? 아닌 말고 근데 차이가 있긴 있을 수 밖에 없죠 한거랑 안한거랑 근데 저는 원하는 색이 파랑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가지고 하늘 부분을 좀 남겨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대로 하세요 사실 다 자유고 이건 뭐 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섞이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코는 무조건 파랑이었으면 좋겠어 분홍이 섞인거 싫어 그냥 무조건 파랑이면 좋겠어 근데 덧칠해가지고 어쩔수가 없나 이미 망해버렸나 희망을 가져 아니야 할 수 있어 여기 부분 분홍분홍이 아 너무 화려해 지금 색깔이 좋아하기 너무 화려해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냐 이직선 쭉쭉쭉쭉쭉 이직선 쭉쭉쭉쭉 도와줘 분홍의 힘이야 이마가 너무 분홍색이야 오 파랑 코 다시 들어와서 파랑색으로 좋아 여기 아까 문질렀던 여기 여기는 좀 경계선이라 이렇게 했는데 귀가 예쁘게 잘 됐다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건 물론 또 귀는 잘 된거 같아 예뻐 생각보다 이쁘게 잘 됐는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쁘게 잘 된거 같네요 밑에 남은 꿀잎 같은 어떻게 하면 좋아합니까 일단은 칠하고 코는 진짜 하늘색이면 좋겠는데 잘 안되네 섞어서 그냥 이렇게 칠해주고 있어 망한 느낌? 약간 망한 느낌? 계속만 해봐 족조로 그리고 오른쪽에 이 귀이랑 똑같아서 좋겠네 색깔이 아니면 이게 더 독특한가 약간 미국 국기 같아서 그건 조금 안 예쁜 느낌 뭔가 부스로 안 건드리는게 더 이쁠텐데 저는 너무 분홍 너무 하얀 너무 파랑 그런게 더 싫어가지고 그냥 이게 더 나을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얼굴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고 너무 분홍 일직선 너무 하얀 일직선 너무 하늘 일직선 남자가 똑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색깔이 좀 같지 않은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예쁘게 꾸며봤습니다 근데 이쁘진 않은 느낌도 나긴 해요 사실 살짝 오 좀 포인트를 줘서 솔락 내리는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 앞부분 옆부분 신경써서 이렇게 이렇게 케이크 만드는 것 같아 아 여기 종이꺼 부분 묻었어 구글까 이거 닿아가지고 안되봤어 버려버려 버려버려 됐어 저는 이런식으로 해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어느정도 모양 떡지에 분홍이가 너무 많아 여기에 응 됐어 아 모양 예쁘다 근데 홀러베리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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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엉망해서 예쁘다 동네이드 아트가 이렇게 예쁠 수 됐어요 어느정도 울퉁불퉁한 부분 치워 완성되고 있는데요 약간 히어르 색깔인데 완다비죠 뭐라고 하지 완자친구 그런 느낌인데 묵힌다는 것 기억이 안나 이런 이름이 아 진짜 미국 쿠키 같아 약간 포인트 부분만 골고루 떡칠게 줄게 이렇게 찍고 눌러가지고 쭈욱 내려요 이런식으로 쭈욱 돌려 얼굴 같기도 하고 이렇게 쭈욱 쭈욱 새로 입히는게 예쁘긴 하네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서 싫어 불칠하는게 진짜 힘들구나 다른건 모르겠는데 불칠이 힘들어 여기 물감 없는게 진짜 힘들어 다른건 모르겠어 코 부분은 진짜 화낭을 하고싶어 최대한 평평하게 펴주고 평탄하자고 뭔가 군대에서 쓸 법한 느낌 평탄하자고 아 종이컵 이거 별에 이런게 묻어 강해져 먼 부분에 묻어 너무 얼굴 부분이 진짜 힘들어 졸드무통하게 안만들고 싶어서 결식 다하는 슉 흘러내릴 때 자연스럽게 두는게 최고긴 한데 잘 안 흘러내고 분홍색깐 포인트 자연스럽게 흘러내릴거로 슉 슉 슉 아 근데 이게 분홍이가 좀 많이 없어서 아쉽다 나 얼굴을 다시 뿌려줄까? 얼굴 다가가 부족한 느낌? 다 쓰겠다 이러다가 다시 부어주자 자연 속에 흘러내리기는 나중에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밑으로 잘 안 건드리러 해볼까요? 그냥 흘러내리기 꾸며뜨면 딱 좋아 이런식으로 이 정도면 좀만 더 그건 조금만 더 손 내도 제발 떨어져 아 이상한데 떨어졌어 제발 떨어져 분홍이 조금만 더 하자 안되겠다 다 쓰겠다 이러다 아까보다 근데 마블링으로 해도 역시 포인트가 있는게 이쁘긴 하다 그래서 괜히 분홍을 하는게 아닌 것 같아 좀만 더 부어줄게요 앞부분에 거의 다 썼어요 진짜로 이대로면 이쁘긴 한데 얼굴부분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안되겠어 이마부분에 안닿게 해가지고 얼굴에 쭉 이런식으로 흘러내리고 앞부분에도 얼굴에 쭉 흘러내리게 됐어 이 정도면 이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이마부분에 약간 살짝 뒤로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이쁘게 만들고 있어 옆부분에 생크림처럼 흘러내리게 해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서 팔 부분도 닿게 해서 이런식으로 하면 이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마부분에 분홍 잘 안되서 됐어 아 괜히 이렇게 하는게 아니구나 포인트가 진짜 이쁘다 정말 잘해야돼 분홍으로 한게 진짜 신의 한수였어 다른건 모르겠는데 하늘색이랑 신색은 모르겠는데 분홍이 진짜 신의 한수 진짜 이쁘다 잘 본다 여기 약간 두꺼운 이게 분홍을 건드려도 될 부분이 안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는 확실히 그냥 분홍을 안 건드리는게 더 예쁜 것 같아 이제 한번 바꿀께요 건드는게 예쁘다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안 건드리는게 진짜 예쁘다 뭔가 어? 밋밋하고 자꾸 그래서 포인트를 추가했더니 이게 난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하늘색 경계 부분이 좀 마음에 안들어서 이게 걸리죠 거든 생각보다 이건 이정도면 괜찮겠지 됐다 그리고 묻었어 이마빡 마빡 부분에 여기 여기 한 번 보던거 세금역수 갖고 닦을게요 밑에 이마빡 여기 이마부분에 경계선 있는거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건드려도 될 것 같아 무슨 아까 붓 정도도 붓 터치도 적당히 해야지 될 것 같아 이런식으로 얼굴 가리지 않게끔 그냥 선만 그어주고 여기도 이런식으로 되어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만 그냥 하늘색깔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내려줘서 이런식으로 포인트 주는게 제일 예쁜 것 같아 붓 터치도 적당히 하면 예쁘다 그리고 여기 저는 이렇게 머리에서 얼굴이 흐르는 사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들어도 이 부분만 좀 다듬을게요 하늘색 부분이 있게끔 됐다 예뻐 예뻐 여기도 하늘색이 좀 나오게 흘러내리고 여기도 하늘색이 좀 더 예뻐 됐어 몇번에 붓 터치와 적당한 흘러내고 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제 결론이 그니까 터치를 아예 안하는 것도 별로고 하는 것도 예쁜 것 같은데 못하고 너무 계속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는게 낫다 그래도 그냥 제 생각에 제 생각 제 기준이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하드리 저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좀 예쁘신가요? 제가 소끼 오브제가 만들어졌을 때 저는 이 상태로 말린 다음에 한숨 자고 나면 매번 작품이 완전히 되겠죠? 괜히 붓 터치에서 조금 이렇게 울통불통한 부분이 있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조심스럽게 잘하면 괜찮게 될거라는 생각에 뛰어넘져주죠 불안하니까 지올리자 울통불통하면 되겠지 턱부분도 조금 해주고 됐어 덕주가리야 덕주가리야 덕주가리 예쁘다 정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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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 분홍도 곰돌이 베어부르기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리로와봐 아 손에 묻었어 또 묻었어 갖고 오다가 근데 덕주 조금만 할게요 어쩔 수 없다 이거 아 분홍으로 풀어주고 싶었는데 이씨 아닌가 너무 분홍으로 좀 불안가 몰라 일단 대충에 나중에 좀 묻었을 때 볼륨은 또 부으면 되니까 괜찮겠다 괜히 한번 건드렸다가 다 건드리기는 안 돼 난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 싫단 말이야 그냥 괜히 건드렸다가 혼망하고 싶어 혼망하고 싶어 혼망하고 싶어 혼망하고 싶어 혼망하고 싶어 혼망하고 싶어 분홍으로 보고 귀 부분에 얹어서 다시 해줄게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배우분이 작은 것 때문에 괜히 건드려서 더 망했지요 아니 괜찮은건 아 그래 한쪽 귀는 완전 분홍이야 약간 이렇게 분홍이고 갈라치기 나무치기 한쪽 귀는 좀 분홍분홍하게 하고 그냥 한쪽 귀는 조금 하늘색 있는 느낌으로 해야겠다 그래야 예쁘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해보니까 일단 착착해 도대체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너무 분홍도 좀 그런가 싶어가지고 응 괜찮아 예뻐 예뻐 응 다행이다 괜히 건드렸다가 뽕망할까봐 안 돼 망했어 그럴까봐 좀 걱정했는데 아냐 예뻐 예뻐 괜찮아 너무 분홍만 있는 것도 별로야 근데 여기 물감 들어왔어 큰일 났네 그것도 빨라 빨라 되자 이제 빼자 됐어 됐어 진짜 형 별집걸 다 안다 이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잖아 근데 너무 분홍만 있어도 별론 있게 하늘도 같이 넣어주자고 분홍도 끼워주고 분홍이 너무 없어도 별론 있게 분홍도 끼얹어주고 이렇게 해서 뒷모습도 이쁘게 완성이 됐어요 앞모습하고 조금 차별있게 하는게 이쁠거 같아요 여기도 분홍이랑 싹싹싹 섞어줘 마블링 꼬리도 괜찮겠다 아니면 괜찮아 괜찮아 예뻐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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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침 나와 완전 파랑도 이쁜데 파란색이 많이 없어졌어 지금 몸에 이게 마블링처럼 도치를 많이 해갖고 몸에 파란색이 많이 사라졌어 꼬리도 사라졌어 이제 손다임도 좀 빼고 아 근데 확실히 완전 분홍보다는 괜히 잘 건드린 것 같아 괜히 건드려서 망한 줄 알았는데 잘 건드린 것 같아 왜냐면 흐흑 확실히 너무 분홍보다는 낫다 그리고 포인트만 주는 것도 이쁘다 이시고 내 마음대로 표현해봐야 뒷모양이 좀 이쁘게 났으면 좋겠어 흐흑 흐흑 분홍이 너무 없다 흐흑 흐흑 아 기침 나와 제 작품이니까 기침해도 돼요 여러분 남의 작품이 나면 안돼 흐흑 내 작품이니까 괜찮아 작품 이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작품이라고 하기엔 좀 무의가 있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쁘게 칠 칠 칠 분홍 칠 분홍 칠 분홍도 칠해줘 오케이 분홍이 너무 없어 안되겠어 분홍을 좀 해줘 오케이 조금만 더 풀까 분홍을 분홍이 너무 없는데 흐흑 흐흑 조금만 해주자 너무 안되서 여기 이무수서 해줄게 나와라 흐흑 해봐라 분홍을 까마 조금만 나와 조금만 나와 조금만 나와 너무 안나와 흐흑 제발 아 됐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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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분홍할래요 분홍 칠해볼래요 분홍 칠해볼래요 괜히 건들려서 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 오는걸로 블루이드하트 늦추고 싶지 않죠 그나마 예쁘게 데려나봐요 소근에게는 독기 조금만 줄게요 진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더해상의 힘듦은 느끼고 싶지 않아 social숨을 지쳐가고 있으니까 dij urdin 진짜 힘들었어 근데 여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구멍이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감으로 이렇게 떠져서 흘러내리게 놔뒀어요 그럼 자연스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건드려서 망한 이유는 괜히 작은 거 하겠다고 건드려서 조금 망했어 그래도 괜찮았어 뒤에는 예뻐 자기 한 명만 앞에만 예쁘면 돼 근데 뒤에는 좀 다른 느낌 줄 수 있잖아 어쨌든 작은 아이 때문에 건드려서 좀 망한 건데 얘 아이 치덕치덕 바닥에 있는 걸로 그냥 해줄게 귀찮아 얘는 미안하다 온돌아 너에게는 최선이 이게 최선이었다 귀찮으니까 넌 대충해 앞모습이 확실히 예쁘다 괜히 건드려서 망한 것 같은 느낌이다 뒤에도 그냥 분홍뿌려줘 사세로 뽑아주자 오늘 다 썼거든요 아 뭘까 너도 바닥에 이렇게 세워서 조금 나무에 뿌려줘 조금 소사탕 느낌 분홍포인트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 제가 그냥 물감은 다 써야될 것 같은데 이거 붙이라면 안될 것 같고 뒤에도 그냥 해줄게 곰돌이한테도 조금 해줘야 다 쓰자 그냥 분홍은 다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이거 안되면 망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손에 묻어서 건드렸다가 망했거든요 뒷모습도 해줄게 이렇게 뒤에도 쭉 큰 포인트가 있는 게 예쁘네 이렇게 벚꽃 느낌 커지고 있어 봄돌에도 흘려주자 군대군대 이렇게 전박이 무늬가 돼버렸는데 봄이 봄씨가 부삭부삭 빈 부분만 채워주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르 나도 큰 포인트 진짜 예쁘다 예술이다 예술 진짜 이건 진짜 예뻐 아 맞다 숟가락 줬었지 숟가락을 내가 줬는데 안 썼네 어쩐지 모양이 이 뿐만 잘 안 나오더라고 숟가락이 있었네 그래 아니 바본가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걔도 문질문질 해주자 분명 속기 아니 이렇게 했으면 되는 게 내 바보같이 이제까지 좋아 나 괜찮아 걔 노가다 예쁘다 쓸 수 없이 내 종이 갖다 버릴게요 물감 대미지 힘들어 앞모습은 진짜 예쁘게 된 것 같아 뒷모습만 조금 퍼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여태까지 뭐 했냐나 진짜 바보같다 아우씨 진작 이렇게 할걸 후회해줌 아 이것도 모양 예쁘게 나온다 근데 숟가락은 좀 티가 나는데 어쩔 수 없나 근데 아닌가 이건 자연스러워 그래도 생각보다 장갑 생각보다 잘 어울네 편해 편해 아 씨 숟가락으로 진작 갈걸 괜히 개운해가지고 녹아다 해서 하늘색 좀 군대군대 퍼주고 싶으면 숟가락으로 하면 되네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부채가 이상한 짓을 다 했네 편하시게 그냥 숟가락으로 하세요 아 근데 붓도 예쁘긴 한데 몰라 그냥 해 근데 숟가락 단점이 있어 동그랗게 돼서 모양이 생각보다 예쁘게는 안 나오는 느낌 어 그래서 글쎄 잘 모르겠다 괜히 숟가락 했나 잘못 건드린 느낌인데 분홍 색깔에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 음 괜찮나? 분홍 다시 해 다시 분홍이 너무 없어 지금 하늘색만 너무 많아 숟가락 숟가락 하지말고 또 후회 금방 후회하게 숟가락 하지말고 괜히 해서 망했어요 포인트만 줄게요 다시 흘러내려라 분홍아 이제 마지막이야 진짜 더이상 나 분홍 실수 없어 더이상 실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뭔가 게임 명대사같은거 전투게임 RPG 느낌 더이상 실수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타극대사같은거 붓 자소로 하자 붓 괜히 숟가락 깼다가 망했다 쭉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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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아 내려와 여기 몇시간치 하고있냐 이거를 내려와 그냥 분홍아 내려와 예쁘게 되어라 마무리 여기 이마 부분이 좀 잘되면 좋겠는데 예쁘게 여기 마법 부분이 잘되면 좋겠 분홍 토이트 포인트가 망가지고있어 괜찮겠지 이정도면 가운데에도 분홍 포인트를 넣고싶었는데 물감이 부족하더라 망했더라 자연스럽게 소름 내리는게 예쁜 분명인데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 숨막혀 피곤해 벌써부터 힘들었어 어 얼굴 부분이 조금 망한 느낌이 드러마 아니 분홍이 적절히 섞여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말라봐야 알 것 같은 느낌 도박이다 진장 반 걱정 반 기대 반 밑에 있는 것 까지만 해주자 예쁘게 꽃은 시댈 때도 이쁘대요 여러분 뜬금없는 모습 피곤하니까 별소리나 안해서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는 시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쁜 나의 오브즈 분홍 모아서 분홍 모아서 뿌려주자 분홍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모아서 해줘 안되겠어 진짜 남은 분홍 싹싹 털어 귀에 흘러내리게 좋았어 됐어 가운데에도 흘러내리게 해 됐어 좋았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흘러내리 분홍아 조금만 더 흘러내리 됐어 분홍아 흘러내리게 더 좋았어 부분비가 색칠해버려 아 미쳐 드디어 미쳐 그러면서 흘러내리게 별시컬을 다하고 있다 응 분홍이를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드려야 좀 될 것 같아서요 멍멍하게 흘러내리려 여기도 좀 흘러내리려 넌 왜 안 흘러내리니 좀 흘러내리려 어떡해 좀 건드려줘야지 퍼져 좀 건드려줘야지 퍼져 양이 부족해가지고 양이 많으면 지가 와서 흘러내리지 양이 부족해서 지 맘대로 잘하지 동을 해줬어요 그래서요 괜히 건드려서 또 망하고 있죠 망했죠 아니죠 잘 모르겠죠 킹 봤죠 아무것도 못하죠 귀는 조금 더 예뻐진 거 같죠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 만약 혼자 얘기하고 있다 힘들어서 지치고 있다 노동색깔 바닥에 있는 거를 뿌려주면 되네 약간 색깔이 조금 희미하고 달라도 모양은 비슷해 아닌 말고 아닌 말고 시계 진 충격 여러분에게 귀차니즘을 선보여 유튜버 최초로 귀찮아하는 아닌가 최초는 아닌가 나보다 귀찮은 사람인가 몰라 예쁜 모양이 되고 싶은 저의 욕심이죠 숟가락으로 할까 이러면 진짜 힘든데 아니야 이거 분홍색깔 건드렸다가 망할까봐 약간 좀 퍼지는 분홍이 예뻐가지고 분홍이 없는 거보단 있는데 확실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퍼지게 해주고 싶어요 내 맘대로 잘 안되는 플루이드 플루이드 이거 그냥 다 부어버리자 분홍색 남아있는 물감 다 써버려 안되겠어 진짜 소량만 남았어 나와라 됐어 다 써버려 그냥 뒷모습이 안 예뻐갖고 뒷모습이 안 예뻐갖고 답답해 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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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예뻐 좋아 좋았어 예쁘게 되는 거야 가는 거야 드디어 미쳤어요 소문이가 드디어 미쳤어요 벚꽃 색깔로 물도를 줘요 예쁘게 다 써버려 열받는다 역시 물감을 많이 봐야돼 이래서 손으로 톡톡톡 두드리면 된다 그래도 분홍이 나온다 손으로 톡톡톡톡 두드리면 방울방울 나와요 이제 진짜 안건드리면 아니 약간 무당불리야 보여요 지방대로야 뒷머리로 꾹꾹 물감 없을 때 꿀팁인데 톡톡톡 두드리니까 좀 나오는 거 근데 이 이상 나오진 않을 거 같아 약간 무당불리처럼 대박 제발 나와 제발 바닥에 쓸데없는데 호흡풀해지지 말고 제발 문홍아 나와줘 이상한데 나오지 말고 어 내가 원하는 방향에 하나도 안 묻고 있어 열받아 종이 이거 부숴버리고 싶어 아 도끼 부숴버리고 싶어 진짜 열받아요 내가 원하는 방대로 안가오는데 짜증나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이런 방향으로 됐어 부칠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열받는다 꼴받는데 꼴받는데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 아니 옛날 사람들이나 많이 쓰나 진짜 꼴받아 열받아요 여러분 쓸데없이 이런 거를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열받아 아 지 맘대로야 아주 그냥 예쁜 모양이에요 내 맘대로 안 돼 됐어 얘는 진짜 예뻐 약간 아까보단 낫다 그래도 분홍이가 섞여 있으니까 확실히 아까보단 난 거 같아 아닌가 이 맛박이 좀 맘에 안 들어 난 맛박이 진짜 애매한 거 같아 분홍이 너무 많은 것도 별로인데 분홍이 아예 없는 것도 별로라서 적자를 섞여있는 게 좋거든요 저는 근데 이 맛박이가 좀 안 예쁘게 나오는 게 제일 별로야 등 뒤통수 분홍이 나와줘 제발 예쁜 모양으로 나와줘 분홍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하늘 세줘도 좋으니까 예쁜 모양으로 나와줘 하트모양 아까 여기 하트모양 아닌가 지워줬어 그래 건드려가지고 포인트가 있는 게 좋아요 띠로리로리로리로린 착한 놈 나쁜 모양 하라라라 여기 분홍색 좀 남아있네 점 찍어서 컬러 내려주자 그럼 예쁘겠지 아까 이마에 너무 많은 분홍도 같은 뒤통수에 너무 많은 분홍도 별른데 아이 없는 분홍도 별로다 그리고 섞어주자 예쁘게 지내주자 두칠로 좀 많이 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거를 좀 추천을 해도 전 독특한 걸 좋아해서 건드리는 것뿐이고요 그냥 평범하고 무난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예쁘게 그냥 부어도 지지 않아도 되는데 나처럼 플로이더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처음일걸 이렇게까지 굳이 힘들게? 약간 전문가분들이 보면서 아니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좀 그럴 것 같아 보시는 분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힘들게? 그냥 붓기만 해도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답답하시고 나한테 DM 보내는 거 아니야? 트위터 안하는데? 그럼 유튜브 댓글에 우리 왜 힘들게 해야 돼요? 전문가분들이 보면서 그리고 나한테 선물로 해주시는 거 아니야? 인치꽃 마시고 그럴리가 없지 제대로 된 거 가지지라고 그럴리 없겠죠? 되게 예쁘게 된 것 같아 가운데만 더 나갔으면 좋겠어 진짜 이맛박에 제발 한 방울만 등 따고야 한 방울만 제발 머리카락 말고 카메라에 머리카락 잡힌 거 말고 아이씨 종이컵 동안 대단하다 아니 멀감이 마르나본데 이제 안 나오는데 큰일났네 종이컵에 있는 거 굵어내 나와줘 제발 마지막 한 방울만 나아줘 제발 마지막 한 방울만 마지막 한 방울만 나아줘 난 예술 작품 만들고 싶다고 손에 묻어도 좋으니까 한 방울만 나아줘 손에 힘들게 오 됐다 나온다 드디어 나왔다 힘줘서 나와줘 어디든지 안 나오는데 도수로 해줄까 도수로 나와줘 군옹아 제발 나와줘 이게 앞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된 거 같아 오우 괜찮은데 배워버린 느낌도 나요 사실 토끼가 아니라 그냥 배워버린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 분홍이가 너무 안 섞인 것도 싫고, 적당히 섞인 것도 싫은 이상한 사람 속음이었습니다. 취미가 참 이상하군요. 취향이 참 이상하군요. 쓸데없는 완벽주의로 저를 더 힘들게 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저의 토끼오브제는 완성된 것 같아요. 예쁘게 됐다 생각보다. 내 기준으로 예쁘게 됐다. 남의 기준으로는 안 예쁠 수도 있어요. 안에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분홍만 있는 건 싫어. 여기 가르마 타진 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분홍으로 애직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물감이 그 정도야. 나중에 분홍 하나 더 사서 뿌려줄까? 그것도 좀 그런데. 맘에 안 들면 그래야겠다. 이게 물감이 좀 부족해요. 내가 한 번 호소를 낭비한 것도 있어요. 사실 밑에 보는 바닥에 무술이 많은 페인트를 모아서 제가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물감은 많은데 제가 활용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다닐세. 분홍분홍 포인트. 내가 찍어도 그냥 긁자. 안 되겠어.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가니까. 보수으로 그냥 찍자. 어쩔 수 없다. 이 성공 괜찮겠지? 이게 분홍인데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많이 없어져서. 그냥 친해질까 이렇게. 동물이 이제 망쳐가는 느낌? 내가 생각하면 내꺼 망치는 느낌? 아니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요. 어린이 많아. 전 할 수 있어요. 분홍느낌?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보수으로? 몇 번 끼얹어 주면 돼요. 아니면 말고. 약간 아님 말고 시계지네. 아님 말고. 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제일 짜증나. 아니 진짜 후회되는 거는. 물감을 좀 더 살걸. 그게 제일 후회돼. 물감을 좀 많이 살걸. 숟가락을 쓰는 이유가. 약간 울퉁불퉁할까 봐 그런건가? 보수으로 칠하지 말라고. 몰라. 난 이미 망했어. 이미 망했기 때문에. 자꾸 건드려도 망하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고. 지치고 있어요. 이미 저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어요. 똑취라고 있는거 보이시죠? 지치고 있다는 증거에요. 여기도 홀가드리다가 말았네. 울퉁불퉁 느낌이 싫어요. 끼얹어줘요. 울퉁불퉁이 싫어요. 울퉁불퉁이 싫어요. 울퉁불퉁이 싫어요. 됐어. 울퉁불퉁이 싫어요. 울퉁불퉁이 싫어요. 울퉁불퉁은 이쁘게 먹고 싶은데 내가 욕심을 내서 종이컵에 있는 거라도 긁어서 진짜 쓰고 싶은 마음이 여기 가운데만 좀 분홍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원하는 만큼 안 나와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의 미술감각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구독자님의 힘을 받아 제가 이치를 좀 할게요 진짜 종이컵에 있는 분홍이라도 쓸 테니까 여러분의 힘이 좋아 도와줘 여러분 도와줘 여러분 힘이 빙내고 싶어요 좀 낫다 아까보다 아닌가? 아닌 말고 그러고 이제 아닌 말고 싶어 지는 보시는 분들은 답답할 것이다 괜찮은데 자꾸 건드려서 망치게 하느냐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오래됐다고 나도 지친다고 나도 내 작품인데 너무 힘들어요 도와줘요 노예 분홍 좀 이쁘게 됐다 이쁘게 퍼지게 얘 좀 낫다 아까보다 아까보다 안 낫다 그러고 진짜 그렇니까 포인트 주고 싶어서 별식거리를 다 안해 이렇게 그렇게 두 명이 섞어줘 약간 잡아주고 싶어서 제일 책상으로 잡아줘 아 나 목아파. 그 뭐냐. 목덜미 아파. 긴장이 너무 빡해가지고. 긴장 빡줘. 처음에 그 예쁜 하늘색 어디갔어? 색깔 섞여가지고 예쁜 하늘색 어디갔어? 처음에 왜 안 예쁘냐고. 웃기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기네. 분홍이 쑥. 분홍이 쑥. 예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한 게 너희의 매력이구나. 도깽아. 된 거 같은데. 미안. 그나마 좀 예쁘게 된 거 같은데 아닌가. 애매해서 건드려버렸다. 분홍이 섞여서 예쁘게 됐으면 좋겠다는 나의 의미. 이거 숟가락으로 잡아줘. 남은 거 뿌려줘. 안 되겠어. 손에 묻은 거까지 그냥 앞에서 쭉 뿌려줘. 애가 좀 자연스러울 거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아 이거 종이 묻었어. 망했어. 뿌려. 뿌려. 버려. 버려. 예쁘게 되라. 착해져라. 귀여워. 근데 이게 분홍이가 너무 많이 섞어가지고 사실. 모양이 안 예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늘색을 좀 섞어줄 필요가 있긴 해요. 사실. 이게 너무 분홍도 별로거든요. 아. 다시 미적한 걸 살아나나? 그럼 천원이라고도 하고. 분홍이가 너무 없는 것도 별론데. 아이씨. 나 무슨 결정장애. 아니야. 해봐. 일단 해봐. 해보고 나서 얘기하자. 소금아 할 수 있어, 너. 넌 할 수 있어, 소금아. 너무 미소꼬끼 같잖아, 지금. 됐어. 좋았어. 예에에. 뒤통수 너무 파랭인데? 지금 보니까 뒤통수 너무 파랭이야. 손에 묻었어. 으악. 싫어. 오늘 이렇게 온. 여러분 포인트 색깔은 많이 사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고생합니다. 분홍색 거 많이 사세요. 위에 뿌려줄 색깔 많이 사세요. 앞에만 해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뒤에도 해봐야지. 그리고 붓 버리겠다. 붓 쓰지도 못하겠어. 어. 다 묻어갖고. 양념이라고 그랬어. 물감, 물감. 물감, 물감. 물감을 다 묻어가지고 붓을 버리게 된다. 붓을 버리게 된다. 붓 쓰지도 못하겠다. 종이컵으로 붉어내기. 종이컵에 있는 거는 왜 숟가락으로 붉어내기가 힘드냐. 숟가락. 음, 숟가락이 의왕 내기 괜찮은데 생각보다. 아 진짜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이게. 숟가락으로 무향 잡는 것도 잘 되거든요. 진짜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물감. 울텀불텀 싫어요. 느낌. 색깔 느낌. 조화가 예쁘게 됐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이. 조합이 중요해요. 조합.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분홍은 대체 언제 나오는데. 분홍이 조금 모자라긴 한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긁어내자. 맘에 안 드는 걸로. 됐을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약간. 눌러내리게 놔두고. 여기 분홍색 좀 칠하고 싶어. 근데. 숟가락이 맘대로 안 나와. 분홍. 분홍이. 껴어줘 줄게. 됐어. 밑에 있는 거라도 긁어내네. 오오예뻐예뻐예뻐. 괜찮아. 아직 괜찮아. 지금 이집거리를 몇 시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두 시간 넘게씩 나온 것 같은데요. 귀 잘못 건드렸어. 됐어. 잘못 건드려도 예쁘게. 여기 좀 긁어내자. 분홍이 너무 없다. 밑에서 퍼 올려서. 이렇게. 오예뻐예뻐예뻐. 숟가락도 나름 괜찮은데. 엣지있어. 뭔가 멋있어. 아니면 기분 탓이면. 드디어 내가 위쳐가는건가? 아닌말고. 가운데가 진짜 힘들다. 내 마음대로 안되는게 제일 빡세고요. 내 원하는 색깔대로 나오지 않는 조합이 좀 빡세요. 그리고 물감의 양이 많이 없으면 빡세요. 그냥 빡세요. 이거 아트하는거 쉽지 않아요. 근데 고소님들은 금방 하셔도. 뭐 이렇게 헤매고 힘들게 하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 괜히 건드려가지고. 건드려서 망한 느낌? 지울 수 없다 이거야. 하지만 더 건드려. 그래야지. 더 괜찮을 것 같아. 나의 기분으로 더 망치고 있어. 하지만. 치워줘. 빈 정시 됐다. 진짜 힘들었다. 여기 분은 왜 이렇게 이쁘게 됐냐. 살 여기만 너무 많으니까 이상하잖아. 덜어낼까? 아 씨. 괜히 건드려도 망하나? 내가 원하는 아저씨로? 아니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안나오봐. 아까 아저씨 색깔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긁은 느낌. 여기 지금 은색깔이 하늘색이라 이쁜데. 아니 파랑이라 이쁜데. 얘는 너무 하늘색이야. 파랑이 이쁜데. 윈데기. 색깔도 윈데기. 된 것 같아요. 됐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도 분홍 색깔이. 안 건드린다고 바로 건드리죠. 하지만 분홍 색깔이 조금 펴졌으면 했죠. 이제 괜찮은 거 같아? 아닌가? 모르겠죠? 일단 해보죠. 물통 물통 해도 괜찮죠? 좋은 얘기야? 쉽죠? 밑에 약. 약물통인 거지. 됐어. 괜찮은 거 같죠? 이제 만족하죠? 완성된 거 같죠? 여기 한 대색 마음에 안 들죠? 너무 한 대색이야. 됐어. 끝난 일이니까 나도. 괜찮아요. 귀도 마음에 안 들죠? 귀도 좀 해 그럼. 귀도 좀 해 그럼. 됐어. 됐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안 돼. 됐어. 해. 퍼. 여러분. 드디어. 제가. 토끼 정신경을. 거의 한 시간 만에. 아니 두 시간 가까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부분만 없애주기 위해서. 저 싹사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거의 다 한 거 같죠? 됐어요. 끝. 드디어 끝. 진짜. 맛있어. 울퉁불퉁한 것인가. 됐어.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분홍이 됐다. 이러고. 무대가 된 건 아니지만. 구이제껑도려라도 망칠 필요는. 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 좀 긁어내요. 구이제 좀 긁어내요. 밑으로 쭉 내려주면. 예쁠 것 같군요. 또 원하는 방향으로 안가죠? 이럴 줄 알았죠? 지 맘대로요? 여기 하늘에서 섞고 싶죠? 가운데 갈라치기하죠? 다 완성했다면서 또 건들고 있죠? 여기 이제 등성등성 또 사이 보이죠? 망이죠? 구이제 침해버리죠? 저건통 구멍 안 보이기 시작했죠? 물감이 너무 많죠? 떨어지죠? 물감이 떨어와. 응. 됐어. 예쁘다. 여기가 안 칠해진 것. 자연스럽게 올라야 예쁜데 사실. 옳긴 한 부분이 싫어서. 그냥 이렇게 부어버려. 구워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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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바다 느낌도 나고. 사실 살짝. 제기분 탓인가.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싫어.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싫어. 이제 더 이상 길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울퉁불퉁한 부분이 싫어가지고 메꾸고 있어. 아 손에 잘못 묻었어. 아 기뻤는데. 얼굴 부분이. 목다리? 뒷부분? 등부분? 뭐라고 해야 돼요? 뒤통수 부분만 좀 싫어. 울퉁불퉁 싫어요. 펴줘요. 문제문제 펴줘요. 도농일에 펴줘요. 푹푹푹푹. 아이씨.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오는 거야? 모양이. 자꾸 만들어서 그래. 됐다. 괜찮은 것 같아. 마블링이 예뻐. 생각보다. 여기. 됐어. 딸기 우유 같아. 너무 섞여가지고. 이제 울퉁불퉁하고 좀 덜하겠죠? 아마도?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약간 괜찮은 수준의 느낌으로 완성된 것 같아요. 분홍이 진짜 있어야지. 아쉬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워. 이거 마블링처럼 해서 어떻게든 살려야지. 진짜로. 바닥에 있는 거라도 어떻게 모아가지고. 바닥에 있는 분홍이라도 쓰러오고 있어. 표시거리 다 하고 있어. 그냥 놔둘까? 지금 알아서 되게? 자꾸 건드려서 망하나? 몰라. 일단 해. 음. 양 마닐에서. 두덕댕이 있는 거 모아가지고. 지금 이 울퉁불퉁한 거 다 없애버려. 지금. 지금. 그만두자. 너무 힘들다. 진짜. 나 객상하겠다. 말했던 지금 심한가? 너무 힘들다. 쓰러지겠다. 이렇게 바꿔야지. 객상도 그렇고. 쓰러지겠다. 쓰러지겠어. 비하 아닙니다. 여기 구석진 나무 틀에 모아놔. 힘들어서. 힘들어. 힘들어. 팩하는 거 같아. 좀 머릿데. 곰돌이가 더 이쁘게 잘 된 거 같아. 여기. 곰돌이가 좀 많네. 뭐. 문제문제. 레어버링 문제문제. 앞부분에 곰돌이가 좀 많은 거 같은데. 소기하지 못했어. 결국. 나의 예술은. 앞부분. 거로. 돌려 봅시다. 이게 자꾸. 모양이 예쁘게 안나오니까 안되겠어요. 종이컵도 갖다 버리고. 뒤에. 앞에 있는 재료를 뒤로 갖고 오자. 색깔이. 그럼 예쁠 것 같아. 오케이. 계속해서. 딱 좋아. 딱 좋아. 진짜 재료를 꺼. 딱 좋아. 딱 좋아. 이거 살짝 뭔데? 살짝이 아닌데? 방금 이뻤어. 방금 되게 이뻤어. 아. 내 앞을 잘못 건드린 것 같아. 큰일 났어. 일단 뒤부터 하자. 뒷 마무리가 진짜 잘 안되가지고. 예쁘게 하고 싶어. 뒤에는 진짜 예쁘게 하고 싶은데. 욕심이. 다른 건 몰라도. 뒤통수는 예쁘게 하고 싶어. 사실 앞통설이 보통 다 예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전 뒤통수가 예뻐서 좋겠어. 뒤통수는. 이상한 집착. 뒤통수 집착. 왜 이렇게 뒤통수 집착을 하는거야. 흐흫.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소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럴거야. 소금 처음으로는. 아니. 이 사람이 뒤통수에 집착을 하는거야. 빨리 감기를 해도 뒤통수에만 집착하는 거 나올 것 같아서. 좀. 그서부터 웃긴데. 안에 손에 묻었어. 손에 묻은 거 싫어. 저 이거 버려야돼. 저 이거 쓸데없어. 됐어. 하. 앞이 망하면 안되. 앞에. 거 갖고와서. 뒤에 뿌려주게. 다음은 손에. 이렇게 앞에 있는 거 갖고 오지. 괜찮을 거. 앞에 거 갖고오면 괜찮을 거 같거든요. 여기 앞에 건들지 말자. 잘 된 거 같아. 뒤에만. 어떻게 해주면 안되겠니. 뒤에만 어떻게 해주면 안되겠니. 옛날 계곡. 아이씨 종이. 저리다 종이. 이거 종이 괜히 준 거 아니야. 보니까. 크림 물가 묻어도 젖어갔지. 막 그래. 떨어지지 않아. 크래프트지. 라고 하나 이거를. 괜히 준 게 아니야. 좋아도 돼. 써보니까 좋아요. 밑에. 이제 분홍 모으자. 흘러내리.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보자. 진짜. 자연스럽게. 여기 좋았어. 잘됐어. 음. 이쁘게 된다. 뚫어주고. 훅. 하늘색도 있어. 하늘색도 이뻐. 하늘색도 이뻐. 하늘색이 진짜 이뻐. 오우 좋아좋아. 오우 좋아좋아좋아. 제발. 잠재라. 아니. 아니. 하늘색 잘 된 줄 알았는데. 하늘색이 있어야지. 이쁘다. 진짜. 괜히 하느냐. 아니. 파란색. 괜히 파란색이 아니구나. 진짜 이쁘다. 그랬어. 그리고. 이거 파란색. 다 덜 쓴 것 같은 느낌. 약간 있어. 써볼까? 심주면 나올 것 같아. 왠지. 오 나온다. 이거 포인트로 쓰자. 이거 다 쓴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물감이 조금 남아. 그래. 이거. 너무 뒤에가. 분홍분홍. 하늘하늘 밖에 없어서. 별로거든. 파란색 좀. 뿌려주자. 너무 안 나와. 뭐라뇨. 힘줘서 쓰면. 왠지 나올 것 같아. 아까. 뒤에. 뒷통 쓸 때. 여금통. 파란색 때. 그 느낌 나거든요. 써보니까. 하. 힘줘서 써. 됐어. 포인트로 줘. 다 써봐. 이거도 버리잖아. 다 써봐. 다 써봐. 나 진짜. 손에 묻었어. 아. 힘들어. 벌써 힘들어. 숟가락. 메이데이. 긴급. 그래. 파란색깔 뭔가 더 덜 쓴 느낌이었어. 양이 너무 적었어. 내가 바닥에 있는 것만 써가지고. 더 칠한 느낌. 물감 좀 부족하면. 더 칠해도 상관없다고 그랬거든. 덧대니까 예쁜데. 아닌가. 분홍 포인트만 주고 싶어서. 덜 예쁜 분홍과. 찐분홍. 섞일색깔. 이상한 색깔. 진짜 찐분홍하고 섞이니까. 여기. 맛박. 맛박이라니까 좋거든. 이마. 등 부분. 뒷통수 부분. 여기도 분홍이 색깔 흘러줘. 이렇게. 진짜 이러면 안 예쁠 수 없다. 예쁘게 되라. 제발. 예쁘게 되라. 뒷통수. 내가 뒷통수 때문에. 뭔지 꺼리인가. 아까부터 계속 뭐하는 짓이냐 싶어. 등 부분도. 예쁘게 칠해줘요. 됐어. 여기도. 섞여. 제발 섞여. 예쁘게 섞여. 제발. 개 gain당 하나. Connie delle pal Explorl fac. ratio 지점. 다시. literally.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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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는 위에만 주고 아래는 지그재그 해 그냥 너무 분홍이 가득해 지금 뒤통수 예쁜데? 뒤통수 아까보다 이쁘죠? 아닌가? 아까보다 이쁜거 같은데? 분홍이 진짜 이쁘게 돼 몸뚱아이를 잘 보내면 좋겠는데 몸뚱아이를 잘 안 보내면 괜히 건들수록 망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 그냥 분홍? 들면 그냥 분홍으로 들까요? 슬슬 귀찮아지고 있는데 아니야 자꾸 비싸게 주고 사는데 이러지마 소금아 뭐 좀 대충하려고 그래 이제 지쳐가지고 그러지마 혼자 얘기하고 있어 뒤통수 예쁜데 이제 등까지 망하게 된겠는데 뒤통수 예쁘게 진작 그러니까 힘들게 뒤통수 만들어 놓고 등장 망할 것 같은데 안되겠는데 큰일났는데 몰라 해 일단 다 분홍도 별로잖아 사실 해버려 뒤통수 손으로 문대 볼까요? 차라리 어 됐다 예쁘다 예쁘다 손으로 문대 잡냐 안되겠다 이게 너무 웃어서 안돼 하늘색이 너무 웃어 그리고 빈 부분만 채워주는 거야 이렇게 너무 까진 부분만 채워주고 됐어 으이씨 괜찮겠지? 손으로 문대 줄까? 이렇게 하늘 좀 보이게 딱 껴서 온네 하늘색이 손에 다무졌죠? 장갑 괜히 준거 아니 이래서 준거죠? 망할까봐 손에 묻어서 내 손처럼 될까봐 어우 하늘색이 방금 예쁘게 됐어 왼부분은 예쁘게 안되가지고 지금 통은 예쁜데 천천히 예쁘게 잘 된 것 같아 충분히 예뻐 이거 모양은 잡아주자 별로 안 예쁜데 다듬어 이렇게 잘 안된 부분만 칠해줘 아까 그 파내색 뭘까 다 써서 보여 몸에 좀 해소하실거잖아 몸에 되나 숟가락이 예뻐 숟가락이 힘 져서 나와라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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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마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 안나온다 힘 져서 막 두드려야지 나와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볼까요 플루이드 아트라고 하지만 몸부분에 너무 하늘색이 없어가지고 별로 안 예쁜 부분은 손가락으로 칠해보죠 장갑이 괜히 필요한게 아닌 것 같아요 예쁜데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쁜거야 하늘색이 있어야지 이쁘지 괜히 이쁜게 아니라 포인트를 줘야지 이쁘다 아 목아파 너무 많이 뜯었어 일하면서 떠들어 여기와서 만지면서 떠들어 하루종일 떠들어 목아파 하늘색 칠 부족해 하늘색 Olivia 머리 아파 ака 아크릴 냄새가 좀 나는데 아크릴 냄새가 네에잇 냄새가 덜 녹해요 아크릴 냄새가 별로 안나요 레진을 먼저 하나에 citing 냄새가 진짜 미쳤어요 contempt 냄새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별로 안 나요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들은 독해서 냄새가 많이 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냄새 빠지는 게 관건이라고 후기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레진으로 이미 다져줬어요. 레진이 진짜 냄새가 확 구려가지고 아는 분들은 아실 건데. 지옥의 냄새랑. 라커 냄새 다음으로 녹화한 거 같아. 아닌가 라커가 독화한가? 아니 레진이 독화한 거 같아. 내 경험상 크림. 안 바르신 부분은 꼼꼼히 발라주고. 고양이 하늘색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분홍리도 좋지만 하늘색도 있어도 좋겠어. 몸을 너무 신경 안 썼더니 좀 나간 거 같아요. 아 목 아파. 너무 떠들었어.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하늘색 바뀐 거 떠줘. 부엌에. 그냥 해.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하늘색. 하늘색이. 하늘색을 내는 목 아파. 하지만 하늘색이 부족하죠? 망했죠? 손가락으로 찍어서 해보신 부족한 하늘색 손에 뭔데서 해보자 안되겠어 나 지금 다 쓴다 펴줘펴줘 머리카락 무언 펴줘 부족한 하늘색 부소를 해볼까 이제 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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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얘는 분홍으로 덮 좀 덮어야겠다 왜냐면 다른 색으로 할라 했더니 울퉁불퉁하게 또 생겨가지고 힘들어 그냥 부분 부분만 하나도 채우고 어쩔 수 없어요 분홍으로 그냥 해야겠다 진한 분홍 조금 있고 아니면 새로 롤감을 사가지고 더 덧될까 근데 그러면 또 뒤에가 앞에가 망할 수 있잖아 뒤에만 망하면 됐지 앞에도 망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뒤에 사실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안쓰는 부분이긴 한데 슬점 완벽주의자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슬점 완벽주의자가 이렇게 하늘색 조금 더 모이게 한 다음에 도포 도포해져 도밍해져 도미 레진정도 couch 소금이 레진정도 도무 도밍에 달리 온난화 어이없어 아 근데 하늘색 진짜 부족해 클낤네 가랑해있는 거라도 갖고올까 가랑해야 가랑해있는 거라도 갖고오니까 좀 빠지 가랑해있는 거 ount 가랑이 잘 안보이잖아 하늘색 조금 나눠줘 가랑아 미안하다 가린이야 미안 너는 괜찮잖아 그치 응 파랑만 조금 나눠줘 여기서 망하면 안되는데 하늘색 조금만 더 보였으면 좋겠다 망하면 안돼 제발 안돼 안돼 제발 망하면 안돼 제발 건드려도 망하면 안돼 새끼손가락으로 해볼까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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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손가락이 여기도 새끼손가락이 적당히 괜찮게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보기엔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이 보기엔 예쁘게 안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괜찮거든요 근데 남이 보면 안 예뻐 손가락에 분홍의 물질이 안되네 다 써가지고 힘들어 됐어 난 이제 됐어뿐 너무 힘들어서 지쳤어 난 이제 지쳤어야 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처럼 망하면 너무 화가 나고 화딱지가 나고요 일단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만들고 나면 욕붙다 좋은통 오브지였습니다 토끼 오브지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저처럼 망하지 마시고 이쁘게 하세요 그리고 저는 완성되면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GX맞고 힘든 토끼 오브지 만들어보셨습니다 응 뚱뚱뚱뚱 여러분도 꼭 갔어요 다 만든 것도 망치고 있죠 뭐 대체 언제 완성되 화랑이가 예뻤는데 애매해서 그냥 지워버렸어 물감에 집어넣고 물감에 집어넣고 문절로 됐어 부수도 약간 뚝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쑥쑥 문절로 분홍 섞어줘 좀 나을 것 같아 아니면 말 앱 물감도 묻어가지고 안나오는거 봐 양이 없어 아 물 부어서 쓰고싶다 안다운 부분만 갖고와서 굳었어 물감이 안나와 푸른이 푸른이 파랑아 제발 나와줘 물감 물감 나 손이 완전 더러워졌어 깨끗이 닦고싶어 서딱지가 나 앤 파랑이가 은근히 있으면 예쁜데 땡쯧 요즘 파랑이들은 지 맘대로 안나오고 말이야 망가져가지고 여기 도망할 것 같아 밑에서 위에서 좀 갖고왔어 파랑이 됐어 와우 됐어 포인트다 진짜 오메이징 초등학교 영어 실력 오메이징 꼬리 분홍 반 파랑이 반 사실 파랑이가 부족한거 안비네 사실은 파랑이가 부족해서 그런거 비밀이 아니에요 아니 뒷통수 좀 찌그러졌어 모양 안 이쁘게 그래서 갖고오자 위에서 밑으로 아까 그 가랑이에서 갖고온거 너무 어이없어 색깔이 없어가지고 가랑이에서 가져온건지 무슨 생각에 어이없어 토끼한테 미안한데 근데 파랑이 조금 가져와서 그나마 좀 나은거 같기도 하고 그나마 조금 가져왔어 위에서 뒷통수가 조금 망가져있길래 갖고왔더니 괜찮아진거 같애 왜 파랑이 조금 부족해지고 여기 여기 완성된가 했더니 파랑이 갖고오니까 예뻐져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아져서 같이 갖고오고 있는데 워터마블링 느낌 앞에서 가져오죠 앞에서 옆에서 굳은 물감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분홍으로 할까 없으니까 하늘이 없어서 하늘이 없어서 하늘이 없을거 같다 굳었네 처음에 썼던 물감이라 큰일났네 하늘색 조금 나온다 하늘색 있는걸로만 칠해줘 제발 제발 내라 제발 하늘이만 구해와서 하늘색 분홍이만 넘는것도 싫다고 하늘색 하늘색 음 제발 망한거 같애 아닌가 조금은 망아졌어요 뒤통수 분홍이 여기 팔 부분 파란색만 빼내요 파란색만 빼내요 파란색만 빼내요 파란색만 빼내요 분홍이랑 파란색만 빼내요 칠해줘 울퉁불퉁 씹어 적당히 엉덩이 부분 칠해줘 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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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번쩍 내 이름은 꽁디순디 말하자면 번쩍 들이 옛날인데 요즘엔 그런 노래 다 모를거야 하지만 에픽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알았겠지 몰라 힘들어 분홍이랑 파랑이가 부족해 많이 살걸 왜 흐흐흐 마블링이 이쁘게 돼야 돼 어쨌든 저는 완성이 된거 같애 대략적으로 몰감칠을 좀 많이 했어요 뒤통수가 망해가지고 파랑아 제발 돌아와줘 내 나의 뒤통수 쪽으로 돌아와줘 파랑아 너 너무 없어 지금 긁어내고 긁어내고 와도 많이 없어 도와줘 파랑아 물감이 굳고 있어 파랑아 제발 날 도와줘 파랑이가 너무 없어 흑흑 자갈자갈 모래 모래 또 흰색이 있냐 하다보니까 흰색이 또 생겼네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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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은 또 뭐야 그냥 물감이 새로 살까 고민하게 만드는 망해버린거 같애요 이농이가 너무 많아 특정에 또 베어브릭에서 갖고 올까 어차피 이거 베어브릭은 쓰지도 않는 작은 애들이라 여기서 갖고 오잖아 색깔 너 일로와봐 야 하늘아 흰색 야 너 빙트석 갖고 와봐라 내가 이거 쓰자 어쩔 수 없다 야 색깔이 무룩해 응 너 일로와봐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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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베어브릭 하지만 덕분에 색깔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애 됐어 그리고 여기 팔 부분도 잘 안 묻어가지고 꼼꼼히 칠하고 베어브릭이는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우리 브릭이 죽어가고 있는데 토깽이한테 갖고 색깔이 뺏기고 있어 색깔이 니가 좀만 힘내줘 너 하늘색에 탐이 나는구나 벗겨봐라 흰 파랑이 흰 파랑이 흰 탐이 나 너 좀 벗어봐 하늘색 없어 근데 이 와중에 노래 부르고 싶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오 됐어 하늘색 많이 뺏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뺏어 아까 그 브릭이한테 뺏어 뺏어가지고 미안한데 아 너무 웃긴다는데 어이가 없다 계속 뺏어본게 색깔 뺏어보기 뭐하는 짓인가 싶다 너 일로와봐 그렇다면서 계속 뺏어보기 야 너 파랑색 맘에 든다 계속 뺏어보기 내 색깔 이제 거의 다 썼어 없어 애도 안 되는 부분에 칠해주자 어쩔 수 없다 내꺼야 돼 그래야지 또 구멍이 안나봐 됐어 적당히 된 거 같아 하 그나마 진짜 힘들었다 더 이상 안돼 발부분만 좀 분홍으로 칠해줄까 분홍이 어머 옥수색깔이 여기도 분홍수 살짝 섞어줘 분홍이 여기 밑에 분홍이 두꺼운 부분도 분홍이가 있구나 내가 왜 이 생각하면 됐지 분홍이들도 섞어주자 하늘색이랑 같이 하늘색 좀 이상해지 뭐한거지 칠해줘 여기도 바라부분 좀 칠해줘 됐겠지 포인트 여기도 괜찮게 된 거 같아요 등 부분 하늘색은 좀 모자라죠 그놈이 바꿔줘 괜찮겠죠 엉뎅이 방댕이 엉뎅이 방댕이 엉뎅이 방댕이 지금 죽음졌어 물건 부족해가지고 됐어 그놈이지 뭐 울퉁불퉁한 거 싫어 됐어요 진짜 됐어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 마무리 했고요 마무리 다행히 큰 거 같고요 잘된 거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장갑 깨우고 눈이 다 무려 털에 난리가 났구나 나머지는 나머지는 여기로 와봐 너는 진짜 내가 미안하다 그냥 손빡 젖어서 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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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돌려 그냥 이렇게 해줘 손바퀴 하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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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린다 아니 보니까 앞에 부족소가 많은데 그냥 이렇게 쓸걸 거렸나 이렇게 해가지고 등에 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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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다 들어와서 비닐장갑 그냥 긴장 쓸걸 거렸나 손에 다 묻었는데 이미 묻었어 내 등부분 여기도 숟가락 가져와서 등부분만 쇼발 앞부분에 분홍이가 좀 많아서 이 부분 포인트가 많이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떠서 등부분에 살짝 오 괜찮아 등부분에 해줘 그래 좋아 숟가락 괜히 있는게 아니야 희물해 숟가락은 희물해 나도 파랑 많이 없어지면 안 돼 희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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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힘이 있어 하늘채가 너무 많아서 싫어 여기 좀 묻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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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 형 나와라 파랑이가 너무 없다 아 앞에 말고 확실히 아니 뒤에 말고 확실히 앞에가 좀 색깔이 많네 여기 버려진 부분이 많아서 버려진 부분 또 가지고 써도 될 거 같아요 이거 아까 안 예쁘게 됐네 됐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얼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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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부분 근데 건드리면 또 망할 것 같아 괜히 건드렸다가 더 망할까봐 팔 부분 좀 치워줘 이렇게 색깔 벗겨진 거 맞아 배워보니 배워보니 색깔 벗겨졌어 큰일 났어 이거 계속 문질로 줄 거 아니야 손으로 문질면 돼 손으로? 어쩔 수 없어 손으로? 벗겨줘 비닐장갑이랑 벗겨줘 얘 지금 망했지 죽어가 애가 애가 죽어가고 안돼 끼얹어줘 숟가락으로 끼얹어줄까 얘도 얘 모양이 지금 망했는데 무리가 숨을 쉬어 넌 살 수 있어 넌 살 수 있어 가랭이 사이에 동생이 갖고와 너 좋아보인다 가랭이 갖고 와봐라 뒤에다 해줄게 뒤에 뒤통수 해 해줄게 갖고 와봐 됐어 파랑하네 파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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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그리 그리한 덕에 괜히 건드려서 더 많이 망해요 망하는 건 싫어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잔뜩 징그린 얼굴로 엄마 찾아올네 아빠 찾아올네 아빠 찾아올네 일상에 식당아 내가 깜짝 오죽히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봐 흔들흔들 콩콩콩 흔들흔들 공공공 신나는 날리용 소리 파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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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풍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슬퍼하고 슬퍼하고 알아서 되진 않나봐 망해가는 거 깜꼬 아니 앞에 있는 거 괜히 건드려서 망해가는 독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덜어내 양이 쓸데없이 양이 많아 덜어내 하늘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섞여서 아닌가 일단 칠이나 굳어가는 물감이 굳어가요 그래서 괜히 잡아서 마르면 잡아서 문대고 싶어 짜려나 솔직히 내 마음같은건 굳이 잡아서 문대고 싶어 그러면 모양이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러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괜히 더 망할까봐 이미 잘 된 거를 건드려서 괜히 망하기 싫어 보통 아니 얘가 좀 이쁘게 되니까 이제 이제 이게 문제야 얜 또 왜 이래 흑 슬퍼 흑흑흑 흑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다리 부분이 파란색이 하늘색 다리 사이부분에 분홍색 하늘색 갖고 오고 있는 앞에 있는거 이게 민폐긴 한데 지금 앞에 있는 애들한테 민폐긴 한데 파란색을 좀 묻어왔어 그래야지 모양이 이쁠 것 같아서 색깔 부족한 그 하늘 분홍으로 갖고 왔어 칠해진 그나마 그나마 좀 하늘색이 보여야 이쁘럼만 해 분홍이가 너무 많아 지금 아이씨 분홍이 너무 많아 적당히 이쁘게 된거 같아 아닌가 여기 여기 등 부분 치해줘 떡지 떡지 이거 아 모양 너무 안겹어 일초 알았으면 물감 많이 살걸 여보 좀비를 해보려 너 등약사지 해줄래? 일찍선 너에서 줄까 이렇게 모양이 이쪽에 나오라고 하늘색이 너무 안보이는데 이거 닦아내려면 닦이거든요 벗겨서 응 되어버린게 아니라 색깔이 보라색이 바이로렉이 되어버렸어 여기 뒤에 있는거 가져오고 싶어 색깔이 색깔이 너무 안예뻐 지금 이 하늘색까지 조차도 가져오고 싶어 손에 물으면 미쳐 내 맘대로 안되는 인생 인생도 내 맘대로 안되는데 작품까지 내 맘대로 안되는데 잡아서 문지르고 싶어 앞에 위에도 안마른거 같은데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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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볼까 괜히 망할거같은데 잡았다가 애매해 애매해 손에 지금 분홍이 묻었어 장갑에 장갑에 분홍이 묻었어 괜히 번들었다가 아닌가 망할 아닌가 왜 이거보다 망할 수가 있겠어 앞에는 예쁘게 잘 됐는데 뒤에가 망했어 지금 2시간치 하고 있어 이거 큰일났어 운동이 근데 앞에도 좀 별론데 운동복 스케치물이 뭐야 이게 다음에 물감 사면 예쁘게 해볼게요 조화롭지 못해 괜히 건드렸다가 괜히 건드렸다가 조화롭지 못해 흘러내려라 안된 부분 흘러내려라 메꿔주자 칠한데 망가지고 있다 메꿔주자 칠은 다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쵸 등텀순상 있는 것도 싫어서 흘러내려면 또 모양이 이쁘게 나와서 누가 알아 아닌 말고 자꾸 아닌 말고 시계 방식 하늘색이 꼭 있는데 자꾸 건드려서 망하나 싶죠 근데 이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요 하늘색이 좀 더 부족하니까 좀 더 있었으면 약간 이런 마음 더 망하는 것 같아요 도농이 가려지면 안 되는데 숟가락으로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응 그쵸? 숟가락 싫어 잘 안 돼 문제 문제 뒤에는 완전 보라색이 돼서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냐 그냥 일단 망하기 싫으니까 색깔 부족한 거 억지로 메꿔서 어떻게 해서든 칠하죠 뭐 어떻게 해서든 숟가락 뒤를 칠해봐 어떻게 해서든 칠해 망했으니까 이미 망해버린 뒷모습은 확실히 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했는데 안 돼요 건들수록 더 망하고요 색깔이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색깔이 그렇게 망하고 있어요 진짜 울퉁불퉁해요 모양도 안 예쁘게 되고 색깔 칠해지는 게 엉덩이도 좀 매끄럽게 해야지 예쁜데 안 매끄러요 안나가고 있어 안나 비틀어주고 있어 현실캐끼 색깔 갖춘 느낌 바이올렛 썩은 토끼 바이올렛 색깔이 바이올렛 색깔이 내 옷을 잘 섞여가지고 색깔이 예쁘게 안 되는데 한턴 들었다 어떻게든 뒤늦게 살려주려고 했는데 후기하게 계속 힘들어서 지쳐 지쳐 그리고 남는 색깔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되서 다른 것도 샀거든요 다른 색깔에는 하늘색이랑 분홍이가 있을거라 아마 하늘색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라도 풀어줘야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망한 폴레이트 공유해봤습니다 적은 건이 완성됐어요 나중에 유튜브를 해서 완성된다 배워보려고 수정을 겹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배워보려고 완성을 해야지 진짜 뭔데 엎쳤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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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물도 나네 일단 유명한 내용이 책을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슬레이드 키트 해봤고 나중에 또 제대로 된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급하게 만나요 나 진짜 바보다 이게 있었구나 바보다 아니 진작 이렇게 할거야 아니 정의컵에 파란색 나 많이 남아있잖아 아니 파랑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쩐지 무석하더라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해 이랬는데 여기 있어 심지어 분홍도 섞여있어 진작 이렇게 할거야 지금 울퉁불퉁하잖아요 아 울퉁불퉁한 것도 센지어 지울 수도 있어 우산 끌려 그랬는데 이렇게 완성해야겠는데 안되겠네 흘러내리기 하기엔 종이컵 양이 부족함이 좀 있어서 완전 많진 않은데 그래도 하늘색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수리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다시 급하게 방송을 켰거든요 수리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수리하고 끝내겠어요 진짜 이게 마지막 진짜 더이상 손 쓸 수가 없어 이게 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희망이자 절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꼼꼼히 칠해줄게요 덩어리진 분홍이 뭐야 풀리지도 않았네 이게 하늘색이 좀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진짜 암마다 안 남아있었으면 나 썸먹 망해가지고 울었어 지금 파랑이 좀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다리 부분에도 칠해줄게요 꼼꼼히 칠해줄게요 파랑이 꼼꼼히 칠해줄게요 남자친구한테 연락 온 것 같은데 큰일났네 빨리 해야지 아 근데 꼼꼼하게 해야 돼 이거는 망하면 더이상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되게 울통불통의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예쁘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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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예쁘지 누가 알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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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괭아 내가 살펴둬 어이가 없지만 예뻐지렴 그리고 하늘색이 좀 부족하네 여기 가운데에 특히 부몽이가 너무 많아 메꿔주자 부몽뚱이라서 눈 뜬겼다 부몽이 좀 섞어주자 그래야 예쁘다 예뻐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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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괭아 예뻐져라 주문을 외우면서 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고 살릴 수 있어 똘 수 있어 말고 살릴 수 있어 조금 흘러내려 부족한 부분 아까 손으로 만져가지고 괜히 부족한 부분 치워줘야 돼 이렇게 똘 수 있어 말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바닥에 있는 것도 다 갖고 와 뭔데 모양 예쁘게 만들어 울퉁불퉁한 거 싫으니까 펼쳐 만들어 만들어 할 수 있어 하아 진짜 힘들다 괜히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봐요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고 시작했어 아니 말 진짜 많이 하고 있구나 아니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갑자기 몰이 어머님이 되어버린 민몰이 아시는 분은 아시듯 모르는 분은 모르고 청렴 연기 좋아요 재밌어요 옛날에 많이 봤는데 요즘에 시리즈별로 나오다가 마녀 최근에 그거 보고 호텔 빌라 스토리 이어지니까 웅장한 세계원 대박이다 갑자기 나네 스트리머 유튜버님 스트리머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유튜버는 갑자기 그 광고가 아닙니다 돈 받고 짜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오늘 프로그램 얘기해버렸어 나도 모르게 얘기해버렸어 됐다 오늘 좀 살렸어 지금 그리고 분홍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분홍색 많으니까 칠해 흘러내려 흘러내려 흘러내리게 해 있어 적당히 적당히 흘러내리게 해 오케이 섞어 문이 조금만 문홍이 힘내 문홍아 조금만 힘내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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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줄 뭔 짓거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아까부터 이 시간에 이러고 있단 말이야 제발 제발 나 도와줘 하늘색 진짜 많이 필요하구나 바탕 배경 지금 종이컵에 소리 들리시죠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엉덩이 방댕이가 지금 온통불통 약간 칠 칠 오 예쁘게 된 것 같은데 나름 나름 예뻐 분홍이가 지금 퍼줘 펼쳐줘 조금씩 그냥 예쁘게 분홍이도 펼쳐줘 빵쟁이 빵쟁이 또 꺼져 앉았어요 발바닥 하늘색 붉은색 푸른색 사이 짧 한초간 짧은 시간 노란색 삐츌레네 아니 왜 퓨줄곡이라 했나 그럼 부르지 말까 아닌 걸로 바뀌었다는데 몰라 정확하면 그걸 잘 모르겠어 근데 안 부러 봐야지 놀란은 난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건드려서 너한테 필요 없잖아 야 근데 이게 베어버리는 진짜 덤 수준으로 되어버렸어 예쁘게 안 됐어 토끼니가 제일 예쁘게 됐으면 좋겠어 뒷모습 많이 수습했지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조금 울퉁불퉁해서 그렇지 수습은 되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좀 잘된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 자뻑 자뻑 조긍톤이 만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괜히 하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살려줘 예술작품 하나 만들기 이렇게 힘든데 조금만 더 엉덩이에 맺혀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갑자기 금노래 저 여러분 제가 지금 미쳐가고 있어 지쳐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사실 맞아요 살려주세요 바닐라 색깔 같아 바닐라 색깔 같아 바닐라 색깔 같아 바닐라 색깔 같아 제가 어떻게 살렸어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야 드디어 완성했다 이 분홍 너무 안 예쁘죠 이 분홍 너무 안 예쁘죠 이 분홍 너무 많죠 조금 줄여야겠죠 드디어 완성된 것 같은데요 여기 하늘색 좀 채워주고 싶거든요 아 남자친구한테 미안하네 지금 런하게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거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루 재미만 들어서 지금 잠도 못 자게 됐다 하늘색 좀만 더 신경 내줘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색깔 섞여도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이 팔 부분 사이사이 잘 발라줘 그래야지 안 나와 이 팔 팔 부분 제발 잘 들어 나 지금 완전 열심히 하고 있어 수능 7등을 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몰라 됐어 하 진짜 힘들어했다 여기도 약간 안 어울려서 약간 이어줘. 예쁘게 잘 내려요. 하늘색도. 여기 다리도. 다리도 칠해줘. 다리도 좀. 하늘색 섞어줘. 예쁘게. 하늘색 섞였다. 지금 색깔 섞였다 지금. 하늘색 뭐라고 섞였다. 여기 하늘색 제발. 여기 제발 제발. 여기 다리도. 하아 진짜 힘들어. 여기 밑에도. 홍성껌 색깔 되어버렸어. 여기 이렇게 모양 좀 잡아줘. 하. 드디어 살렸습니다. 진짜 힘들게 살렸어. 아 대박. 고요를 좀 더 불통하고. 잠깐만 놓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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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조심. 하. 진짜 힘들게 됐어요. 너무. 진짜 미쳤어요. 이거 장인정신이다 진짜. 한 땀 한 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의 조건통이. 완성이 된 것 같죠? 여기도 덧대해 주고. 여왕이 울퉁불퉁해서 모양만 잡아주자고. 아 괜히 더 건드렸다 망할 것 같은데. 제발 조심해. 색깔은 채워주면 되니까. 붕 모양이 좀 이상해졌어.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차연구역은 놔두면 되는데. 왜 이러냐구요? 우양이 이상하게 나올까봐. 이미 망한 것 같지만. 손으로 이제 문대고 싶다. 잘 안되니까 짜증이 났어. 아 너무 많이 내렸어. 됐어. 괜히 건드렸다가 도망할 것 같은 느낌. 아 힘들었다. 진짜. 좀 너무 차라리 눌러주자 잘 안되니까. 꾹꾹. 파란 하늘색이 좀 나와서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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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верх! 훈연 시작. 경tor. 손으로 잠깐 문대주자. 너무 아니? 잘 안되. 너무 많이шего considered. 됐다. 이제 됐겠죠. 적당해. 손으로. 남은 부분은. 내게 задач이 알려줘. 손으로. 뭐라 이상하게 나올까? 괜히 건드렸다 도망하나? 울퉁불퉁한 부분이 싫어가지고 괜히 건드렸다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의 삐리?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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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부족한 부분만 지워주고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됐어 성장은 뭐 받아도 되겠지 뭐 밑에 이렇게 쭉쭉 쑥쑥쑥쑥 됐어 완성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들수록이야 이렇게 이렇게 힘들수록 하늘색 보기 조금 이상해서 힘들어 됐어 여기도 살짝만 살짝만 진짜 살짝 펼쳐지 하아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진짜 많이 살렸죠 하늘색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됐내나 모르겠다 맙은 괜히 건드려서 도망할까 싶은데 팔을 알아야죠 혹시 모르니까 팔은 다시 더 씌울 수 있어 잘 안되네 하늘색 팔을 보기 팔을 보기 꼽고 안되나 본데요 더이상 안되나봐 끝났네 안되나요 망했나요 망했나요 말랑이 그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말랑이 그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말랑이 그래 희성판 같은 색깔을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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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어 드럽게 못하면서 갑자기 금영어 심지어 뭔 뜻인지도 몰라 그냥 했어 손가락으로 문되면 밤의 색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일부러 다시 찍으면 되죠 됐다 아 진짜 마무리 끝 진짜 힘들어 이거 쓰레기 버리고 너 배가 버려 일로와봐 종이 이거 붓도 버리고 뜯을까 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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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다 버려 일로와봐 너 손으로 마지막 문제 줄거야 손줄을 내줘다 보니까 너는 끝났다 이제 너는 다 망했다 뭔데 뭔데 그냥 막 뭔데 뭐 뭔데 손을 묻은 부분도 됐어 하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토큐로 요로 가르마가 맘에 안드는데 불꽃몰이 차차야 그거 맘에 좀 안들어 근데 이거 쓸 수 없잖아 내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고 장식이라고 만들어주고 싶다 근데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유니크해 보이기도 이 맛박이 조금 맘에 안드는 것 같긴 한데 그러겠어 일단은 예쁘게 된 것 같기도 좀 맘에 들긴 해요 근데 암 암 모양만이 편데 뒤모양이 펴야 되는데 그거 좀 닦아줄까 그 머리가 아까운데 아이 몰라 그냥 왠지 여기를 건드리면 진짜 찐나갈 것 같은데 맘에 안들어 여기 여기 살짝만 그 다음에 좀 바꿔주고 싶어 너무 너무 붉은 머리 같아서 저 살짝만 건드려주세요 진짜 살짝만 여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어지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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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됐어 안 돼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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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여기도 분홍이를 조금 더 뒤로 빼서 그냥 자연스럽게 됐다 그나마 조금 예뻐 보이게 하고 싶어서 욕심 제 욕심에 괜히 건드렸다가 망할까봐 아 근데 여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너무 색깔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리는 게 이쁘긴 한데 됐어 너무 이상했어 순간 여기도 여기 결만 좀 정리해 주자 여기 너무 옳게 나왔어 아 이게 포인트인가 근데 애매한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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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지금 여기만 좋아 그런데 뭔가 몰라 난 칠해 굵기 전에 해야 돼 거의 부터가 뭔데 지금 모양이 괜히 안 예쁘게 될 것 같아 괜히 건드려가지고 조금만 문제잡아 조금만 진짜 조금만 조금 조금만 망가진 곳이 너무 작은 곳이 돼서 망가진 곳이 망했어 망하면 안 돼 살려줘 물 좀 묻힐까요 망한것한테 물 좀 묻힐까요 물 좀 갖고 와줘 이거 갖고 와줘 이거 갖고 와줘 붓에 좀 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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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진짜 모양 정리 좀 해주자 모양 너무 안 예뻐지고 자연스럽게 물을 부었는데 왜 이런 블루이드 하트 아실 때 여러분 거의 말라가는 거에 저처럼 손대서 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망한답니다 많이 망한 거 같은데 괜히 큰일 났는데 지금 괜히 건드렸다가 가위로 잘라버릴까 술이 이상해 버려져가지고 버리자 손잡이 버려 이것만 갖고 와서 분명히 살릴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괜히 건드려서 망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됐다 여기도 자연스럽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여기도 펼쳐줘 모양이 지금 망가졌거든요 진짜 많이 망가졌어 그 분홍이야 이 색깔 얼굴에 조금 칠해줄까 이렇게 메꿔서 너무 색깔이 혼자 그런건가 너무 분홍분홍해서 조금 칠해줄다고 받고 왔더니 아씨 모르겠다 손으로 할까 아 됐어 조금만 손으로 조금만 됐어 분홍이면 살짝 벗겨내고 파랑이 이렇게 문대주자 파랑이 조금만 문대주자 될 것 같아 왠지 망가졌어 괜히 건드렸어 이쁜데 건드려서 망하고 있어 뭐하는 짓이냐 이게 아 진짜 나 진짜 힘들다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글쎄다 약간 명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생겨 어떡하면 좋아 글쎄다 붓이 진짜 별로야 해보니까 붓이 진짜 별로야 숟가락이 또 별로였나가지고 숟가락도 솔직히 효과없어 파인트가 제일 최고인 것 같고 붓이 진짜 별로야 마블로 낼 땐 예쁜데 재료가 많이 없을 땐 정리해 문홍이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하면 좀 괜찮나 아이스크림 막대기도 해볼까요? 아이스크림 막대기도 해볼까요? 괜히 이거 건드려서 망하면 아이스크림 막대기도 해보죠 아이스크림 막대기도 해보죠 붓도 별로고 아이스크림은 없을 수 있잖아 이거밖에 방법이 없죠 방법을 찾아 해보면요 아이스크림 막대기도 많아요 아이스크림 막대기도 많아요 레깅같은걸로 포크 이런걸 하다보니까 왜 서로 이렇게 안 꺼내지네 이거 말 라면이 없어요 라면이 없어요 라면이 없냐 라면이 없냐 라면이 없냐 라면이 없냐 아아 라면이 없냐 라면이 없냐 라면이 없냐 라면이 없냐 어디서 잘 잡으면 나무로 은근히 슬슬슬슬 밀려가지고 아까 불타고가 분홍이 많으니까 예뻤는데 지금 커져서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나름 그리고 지금 나무막대 위로 문지르니까 모양이 조금 잡히기 시작했을래 나름 나쁘지 않다 근데 지금 진작 이렇게 할거리란 생각은 좀 들어서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문질말볼게요 모양 되게 예쁘게 잘 되는 거 같은데 막대기로 진작할걸 그랬나 색깔이 은근 잘 퍼져 여기 하늘색이 좀 굳어가지고 지금 분홍이가 내려도 예뻐요 손가락으로 살살 긁어내면 긁어져가지고 색깔이 벗겨지는데 얘는 색깔이 벗겨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펴지는 느낌이라 잘 말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누가 갑자기 눈을 만들어버리는 느낌 눈알이 없었는데 거친 피부와 눈알을 만들어버리는 미안한 느낌 토깨이한테 좀 미안한데 이게 퍼지니까 문제 문제 가끔합니다 주사 놓는 사람만 가끔 가끔 근데 페인트를 차라리 부어버리고 싶어서 진짜 짜증난다 괜히 건드려가지고 망하고 있어 여기가 맘에 안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할걸 그냥 괜히 건드려가지고 건드렸다가 망했어 망해가고 있어 아예 망한건 아니고 망해가고 있어 진작에 그냥 이렇게 할걸 괜히 건드려가지고 더 망했어 까끌까끌한 느낌 어떻게 할 수 없나 나무라서 따는 했는데 표발표발 느낌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연스러운 모양이 좋긴 한데 여기 불꽃머리 같은게 지금 마음에 안들었어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린 불꽃 카리스마야 뭐야 왜 모양이 이러냐고 내 마음대로 안되는 플루이드 하트 진짜 너무 힘들다 비거리짝 붓으로 해야되나 이 부분을 이런식으로 망가뜨려지 색깔이 아까보다 예쁜데 근데 괜히 잘못 건드리면 망할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아까보단 예쁜데 아 근데 붓었으면 돼 뽑혀주라고 짜증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뽑혀주는건데 뽑혀주는 느낌이 나니까 차라리 칠해지면 벗겨줘 이 불꽃머리 두개 뭐나 맘에 안든다 됐어 붓은 바꿔 이제 붓 진짜 잘되라 제발 너 진짜 망가지면 아닌다 붓 너의 힘을 길러줘 진짜 붓아 내가 너 믿는다 괜히 미술시간에 미술독을 쓰는거 아니잖아 이런 용도로 쓰라고 있는거잖아 보사 제발 나를 좀 도와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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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데이 성화 느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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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빡집중 진짜 갑자기 말 없어져 내가 집중하면 말이 없어지거든 게임하시는 스트리머분들이 집중하면 그때부터 말 없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재질 근데 여기 다 진한 분홍인데 얘만 연한 분홍 나오니까 좀 얼굴을 내가 만들어버린 느낌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예쁜거 같기도 하고 벚꽃 색깔 섞인 느낌이기도 하고 애매한데 몰라 아까보단 낫겠지 아예 벗겨진거보단 있는 색깔이 나으니까 얼굴이 없어져버리는거보다 낫잖아요 그쵸 뭔가 장인한 느낌인데 얼굴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표현이 몰라 아까 밑에 있는 색깔 섞어서 그런가봐 그쵸 아 이거 자꾸 벗겨줘 미치겠네 밑에 있는 색깔 갖고 와 그냥 여기 하늘색도 묻어있거든요 오 괜찮은거 같애 얼굴길 내줘 그냥 파랑으로 얼굴길 내줘 더 덮어서 색깔 너무 없으면 그니까 얘만 색깔이 너무 없고 막 비어져있으면 별로니까 얘도 채워줘 지금 모양 맘에 안들어서 바꾼게 몇번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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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게임하면은 한 스무 번 넘게 내가 환생해서 다시 키우는 용사 느낌 케도 다시 키우기 한 열넷판한 느낌 몇번을 키우는 과자식 이런 느낌 원캐가 대체 원캐가 대체기 5개야 원캐에다 열다섯개 씹고 그런 느낌 옆에도 펴져 이번 맘에 안들어 됐어 아까보다 그나마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낫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남자친구 기다리게 하잖아 싫은데 뭐 그냥 갈까 아니야 지금 이거 한김에 다 해야돼 안그러면 나중에 내가 안하게 돼 미쳐가지고 그냥 망할수면 망하는거지 뭐 귀찮아도 안하게 돼 그래서 해야돼 근데 나 이거 하다가 완성되면 12시 넘어올거 같은데 자고있는거 아냐 그니? 몰라 일어난거 같은데 아씨 에라 헷갈로 아직 안봤어 카톡을 봐야지 근데 이거에 좀 팔려서 정신이 너무 힘들어 도와줘요 액션가면 짱구가 되고싶어 도와줘요 액션가면 미술품이 너무 안만들어줘요 도와줘요 액션가면 짱구야 도와줘 너의 예술을 징징아 도와줘 너의 예술을 도와줘 너의 예술을 도와줘 콤빌드하트 하면서 이렇게 붓으로 하는 이상한 인간 처음 봤어 그게 뭐야 그게 나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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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분홍색 다 있었는데 다 하나도 여기 원래 다 분홍이었는데 분홍 사라졌다고 웃긴다고 어이가 없다고 지금 내 파랑이 또 생겼냐고 밑에 있는거 갖고 왔는데 어이가 없네 밑에 있는거 갖고 와서 지금 보라색이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하늘색이냐고 이 분홍 섞인거로 갖고와 심지어 밑에 분홍인거 갖고와 그냥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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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예뻐 예뻐 꼬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원래 좀 예뻐 됐어 예쁘게 해 오 기포 생겼어 대박 몰라 해 아니 갑자기 파랑이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와요 갑자기 지금 나오냐고 진짜 씨 어 이건 기포 나스 터지겠죠 알아서 아닌가 몰라 이마에도 해 봐 어찌 갑자기 모양 이쁘게 나오기 시작했어 어이가 없네 내가 열심이들 안 나오더니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어 붓옷인데 은근 좋구나 나 붓 쓸데없다고 생각했는데 붓도 은근 좋구나 해보니까 좋은데 밑에 있는 색깔이 좀 예쁘게 나와 괜찮은데 됐다 하 내가 흘러내리는 느낌이죠 얼굴이 막 몰텅몰텅 느낌이야 좀 별론데 몰라 해 그냥 그리고 여기서 실수를 보는 거 뭔들었어 아 씨 얼굴 보고 뒤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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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괜히 만들어서 망했어 괜히 건드려서 망한 느낌이야 뭔데 노동색도 섞어버려 안돼 그냥 안되겠다 그냥 하자 분홍니가 많이 지금 죽었어 미안한데 그래서 다시 해줘야 돼 모양 이쁘게 잡아줄래 어쩔 수 없어 망해가지고 얼굴 다시 새로 갈아엎어야 돼 미안하다 도끼야 성형해라 급성형조정 미안하다 도끼야 성형해라 미안하다 도끼야 미안해 도끼야 미안해 도끼야 아 널 널 많이 망쳐서 미안해 아직 분홍이가 죽었어 그래서 색깔이 섞이고 있어 미안해 토끼야 안 돼 무관리끼리 내버렸잖아 새관리끼리 내버려 그냥 이렇게 망한 거 분홍이 섞어 흘러내려 이게 뭐 플루이드 하트야 복질이야 뭐야 아 진짜 망해가지고 소리가 절로 나오면 망해가지고 이게 뭐여 나 색깔 다시 사야되겠어 안 되겠는데 아크릴 이거 제가 사야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괜히 하기가 진짜 힘드네요 초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애들이랑 하기 쉬워요 어머님 어머님 신뢰이 얼마나 좋으시면 애들이랑 이거 하기 쉬워요 진짜 신뢰이 얼마나 좋으신거에요 애들이랑 하기 쉽다고 더럭 소리지 이게 뭐가 애들이랑 하기 쉽냐고 이게 뭐냐고 따지고 싶다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 정답을 알려줘 밑에 있는 거라도 지금 갖고 오라고 별 짓거리 다 하고 있는게 보이시죠 아 배에서 끓였어요 배고픈가 아니야 생리해서 지금 정답을 알려줘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아버지 이 짓거리 하고 있는거 힘들어 나에게 정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물감이 굳어가가지고 이쁘게 안나오는 느낌인거 같아요 제 생각인데 이쁘게 안나오는게 제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물감이 굳어가고 있는거 같아 옆에서 자꾸 퍼줘 이 자연경계선 이래서 이래서 위에서 뿌리라고 하는거구나 경계선이 망가져 자꾸 번들수록 그래서 괜히 흘러내리라고 하는게 아닌가봐 뿌리는 이유가 있네 다 경계선이 망가지네 부수도 안 내가 진짜 장인정신으로 한탐한탐 만든 토끼라 버릴 수가 없겠다 이 짓거래들이 몇시간씩 가고 있는데 팔 수 있겠어요 그러면 돈주고 팔지도 못할거 같아 뭐 필요가 없으면 팔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정성이면 팔 수도 없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만드신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정도로 이게 봐 재밌긴 한데 내가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어휴 정말 어휴 어려워 너무 많아 물약이라 그래서 이 이 뭐랄지 물감 물감 불약이 뭐야 머리까지 안 좋아지고 있어 지능까지 낮아지는건가 이제 색깔이 섞여서 안 예뻐 이거 이거 그냥 굳으면 하늘색 다시 한번 막 분홍색 다시 해서 하고 싶다 진짜 힘들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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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똥칠 똥칠하자 안 되겠다 얼굴 똥칠해 그냥 안 되겠어 똥칠해 씨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똥칠하고 그걸 다시 묻어 흘러내려 몰라 해 해 그냥 지쳐 밑에 있는 거 갖고 와 해 왜 밑에 있는 거 해 갖고 와 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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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뭔데 뭔데 가스나야 뭔데 다 뭔데 라고 미치기 힘들다고 얼굴 얼굴이 이상해지고 있어 아니 지금 여기는 이쁜데 얼굴이 이게 뭐냐고 몸은 예쁘게 됐잖아 앞에 이게 뭐냐고 이게 아유 정말 미치겠다 물칠 수 있으면 갖고 와서 탁 가버리고 싶어 짜증나 하늘색 있는 분 저에게 기부를 해 주실래요 하늘색 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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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으로 어쨌든 대충 완성은 된 것 같고요 얼굴은 좀 닦아줄 필요가 있겠다 너무 지금 머드팩 한 것만 이렇게 돼가지고 망한 느낌이라 사실 망한 거나 다른 없죠 망한 느낌이 아니야 뭐 물감 괜히 아끼고 막 이래가지고 씨 한 번에 할 때 처음에 잘할 거 한 번 처음 하는 거라 그런지 잘 못해서 망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망한 토끼가 완성이 됐고요 그냥 얼굴이 망해서 가락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뒷모습이랑 앞모습 조금 많이 망한 토끼 우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뒷모습 근데 갑자기 극예쁜 거 뭐냐고 아까 별로였죠 그럼 앞모습 만약 망했다고 아까 예뻤는데 뭐냐고 아 힘들었다 얼굴만 다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중에 힘들게 봐주죠 하.. 너무 힘들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제가 손을 닦았는데 장갑 괜히 끼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벗겨주는 느낌이라 잘 안돼요 안 닦여요 벗겨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을 닦았는데도 기미로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장갑 못 끼고 하세요 괜히 끼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힘들게 많이 안 썼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정말 원하던 거는 기본의 부분 포인트로 넣고 싶었던 거지 얼굴은 굳이 비용이 안 들지 않을까 싶어서 하얀색 전컵이 많이 없어서 붓는 걸로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신체로 좀 넣어드리고 생각해보니까 숟가락이 부어주라고 있는 거잖아요 저처럼 무식하게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숟가락이 붓는 용도를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게 마지막에 저의 숟가락은 완료하고 그래서 애틋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든 게 한 3시간? 2시간 됐나? 편집 없이 쓰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 휴지가 진짜 안 썩고 얘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손에 묻으니까 손잡이 문 닦고 손에 자꾸 묻어 안되겠어 닦고 복감 마무리 하자 얼굴이 지금 묻퉁퉁하게 만들거든요 이왕 망한 거 더 망할 수가 없어 이만큼 많이 붓고요 어차피 돈은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거니까 가운데에 흰색이 많이 없어서 흰색으로 색을 좀 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물가물은 잘 안 닦혀 짱나 이거 괜히 바닥에 깔라고 한 게 아니야 나도 깔 걸 그랬어 후회돼요 여러분 꼭 까세요 저처럼 괜히 후회합니다 귀는 좀 더 마른 것 같은데 흰색 물건 숟가락으로 먹으러 잘 될려나 계속 포인트 좀 주고 싶어 귀 부분 정말 잘 숟가락을 괜히 하는 게 아닌 건가 아 그냥 종이처로 먹을까 종이컵째로 베어에 붙이고 종이컵째로 혼자 내리지 않을까 그냥 종이컵째로 혼자 내리지 않을까 얼굴이 보라색이야 뭔가 맘에 안 들어 얼굴 흰색으로 해줄까 그냥 아 왜냐면 보라색 얼굴은 좀 그렇잖아요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거 뿐이었는데 보라색은 좀 아닌 거 같아서 흰색으로 좀 색깔을 바꿔주자 아이고 예뻐서 이 부분은 굳은 거 같아 이 정도면은 모양 괜찮지 않을까 생각에 뒤에도 괜찮으면 좀 하고 아니 안 펴줬어 굳어서 지금 모양 이상한 건가 이렇게 이렇게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다고 얼굴이 잘 안 보던가 여기에 이제 하늘색 부분만 좀 칠해주면 되는 거니까 배 부분도 아마 맘에 안 들어 조금씩 끝난 일이니까 여기 치워줘 남면 아까보단 낫지 않아요 구라색이 떡질이 있을 때 정말 나은 거 같아 모르겠어 아 힐링 밑에 있는 거 보면 되잖아요 괜히 모자랄까 더 부어라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우선 위에는 좀 굳은 거 같은데 모양이 배 부분도 너무 흰색만 많으면 좀 버렸데 손부분하고 발부분 여기 어저피 얼굴 부분이 이미 망했으니까 앞부분에 분홍색깔이 예쁘긴 한데 이 몸에도 좀 묻었으면 좋겠어 몸이 안 묻어 됐다 이제 손부분에는 이게 어떻게 뿌려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알아야지 예쁘게 나오는데 그걸 잘 몰라겠어 보라색도 섞여서 지금 모양이 애매한데 핀다는 예쁜 모양 하고 싶어서 부어볼게요 보라색도 섞였는데 뭔가 흰색만 있는 게 아니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뭔가 분홍, 파랑, 보랑, 부, 부 분홍 다 됐어 색깔이 섞이니까 지금 보라색이 돼 버렸어요 이런 아니 아까 그 파랑하고 분홍이 섞여서 보라가 됐나 봐 손에 물었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쁘게 됐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기도 보라색이 굳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색깔 섞은 것도 지금 얼굴에 뿌려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잖아요 보라색깔을 얼굴에 뿌려주면 되지 않을까 파랑, 보라색깔 다 들어가는 건데 너무 하얀색만 있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보라색깔 솔직히 할 생각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보라색이 만들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게 너무 흰색만 있어도 그러니까 흰색만 있어도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하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소로 그냥 잡아서 그렇게 불꽃머리 솔직히 싫어요 불꽃머리 안좋아요 이거 말고 흰색선으로 내려가지고 예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라색도 나름 나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솔직히 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괜찮은 작품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앞에는 파랑, 보라 다섯 개고 뒤에는 그냥 파랑이랑 분홍만 있는 거지 나쁘지 않지 않을까 난 나의 생각 근데 제 생각에 본인은 사실 안해봐서 몰라요 해보게 해서 해보려고요 안해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저의 생각에 뿐인데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보라색 아니 하얀색 자료로스 지금 거의 다 완성되는 부분에 지금 떡칠하는거야 사실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 방법밖엔 방법이 없으니까 흰색도 예쁘긴 예쁘구나 있으면 확실히 응 보라색이랑 섞였어 분홍이랑 빈색 맞는 거 봐도 별로야 다리 부분에 좀 문대 좀 됐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나름대로 예쁘지 않나요 자기체면이야 왜 자꾸 이쁘냐 물어봐 그래도 괜찮은데 나는 나를 분홍이도 예뻐 왜 굳었나 보다 분홍이 여기 볼까 그 부분까지만 해주죠 그리고 완성되면 마무리 뒤에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여기만 너무 있어서 얼굴 부분만 망한 부분에 좀 살렸어 분홍이도 좀 다시 묶고싶다 여기 여기 부분에만 너무 분홍이가 없어 여기 옆에만 좀 닦아주자 파랑이 부분이 좀 나오게 긁어줄까요 이렇게 오 됐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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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름 괜찮아 분홍이 말고 여기 파랑코 하고 싶은데 보라코로 할까 그냥 코 색깔 아 모양 되게 이쁘게 잘 나온다 마블링이 되게 예술도 나와 분홍이도 섞였어 나름 예뻐 진짜 거짓말 안해 아니면 내가 예쁘게 보고싶어서 자꾸 말아먹어갖고 망해먹어서 아 근데 나름 예뻐요 근데 긁어내니까 왜 분홍이가 나오냐 분홍도 예쁘긴 한데 긁어내니까 뭔가 분홍분홍이가 나오는데 색깔이 섞여서 그런가 색깔이 파랑이랑 빛바탕이랑 흰색이랑 몰라 난 포인트 주는 걸로 해서 흰색으로 덮었다가 도포에서 갈색으로 보라색으로 덮어주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물감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밑에 섞여서 흘러내려가면서 아직 안 굳은 물감들이 있나봐요 아 흰색 물감이 섞여가지고 그게 있구나 분홍이로 이게 굳었다가 이 하얀색 물감 때문에 굳은 게 다시 섞여서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홍이도 약간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분홍이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몰라 해가 해보고 다 해보자고 그래도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흰색도 나름 예쁘다 괜히 흰색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오늘의 만들기 풀로이드 아트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재밌어요 망해가는 게 좀 빡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나름 재밌어요 하늘색 섞어주자 하늘색으로 빠진 거 약간 네일아트 할 때 그 네일아트 하실 때 내일만 이렇게 동동 튀어가지고 손가락 쑥 넣고 빼내면 그게 모양이 입혀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기법이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단 것 다 빼면 되니까 근데 얘는 단 것 다 빼는 게 아니라 입니를 위에서 내려줘서 하는 거잖아 이게 좀 힘들어 약간 눈물같이 됐어요 마음에 안들어 이제 색깔이 조금 드라마틱하게는 안나온다 아이씨 똥 색깔 같은 느낌 애매한데 맘에 안되기도 하고 맘에 들기도 하고 애매해 근데 흰색 포인트 있으니까 이쁘긴 해 사실 배부분 좀 닦아주죠 너무 너무 색깔이 한정된 것도 맘에 안 들어 보라색만 있는 쪽 그리고 파랑이가 좀 나와야 되는데 여기 긁어줄까 파랑이 긁어줘 색깔 좀 나오게 그리고 여기만 칠해 분홍이랑 섞여 흰색이랑 아 파랑이가 안보여 아 이렇게 흔덩여줘 그럼 나오겠지 주문해 분홍이랑 섞어줘 아니다 밑에 분홍 파랑이 색깔이 좀 부족한 거는 마음이 아파 여기 너무 흰색이야 흰색 좀 치워 됐어 예뻐 예뻐 나름 얼굴 예쁘게 됐다 나름 완벽하게 이쁜거 말고 나름 이 흰색 부분 좀 섞이게 해서 얼굴 좀 칠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 풀렸다 진짜 힘들다 여기 흰색 부분 좀 닦아주죠 너무 흰색이 많다 노동색하고 파랑색 좀 나오게 긁어낸 파랑이 나와요 옆에는 굳어가지고 여기도 사실 파랑으로 좀 하고 싶은데 이미 섞여서 색깔이 많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이제 이전 색깔을 원한 게 아니었어 이쁘긴 한데 사실 파랑을 한 번 더 더 때워주면 완성될 것 같아요 흰색이 섞이니까 더 이쁘긴 예쁘다 얼굴 파랑으로 하고 싶다 아쉽다 포인트 같이 하고 싶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나름 예뻐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색깔이 좀 있으면 여기서 이제 파랑으로 더 섞어서 완성을 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색깔이 아니었고 똥 색깔이 되겠어 흰색이 너무 많아 여기도 닦아줘 됐어 여기도 흰색이 너무 많아 닦아줘 긁어네 긁어네 흰색 너무 많아 긁어네 볶여지나 파랑색이 아 하늘 섞이는구나 하늘색이랑 브라색이라 흰색이랑 흰색이랑 귀찮아 안이 좀 묻었어 그리고 또 색깔이 흰색이랑 섞여져 아 벗겨지네 색깔이 벗겨지지 않게 조금만 보면 되자 됐겠지? 흰색 포인트 조금만 더 줄까 이미 부은 게 아까워 동일 거라 흰색 포인트 조금만 더 주자 색깔이 칠해놓는데 아깝지 않네 물건이 머리로 보네 쪼금만 더 아 이렇게 커지면 안되는데 아 몰라 그래 쭉 거미가 수를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수를 타고 내려갑니다 색깔이 얘가 진짜 망했는데 얘가 제일 망했는데 베어부리 베어부리 베어부리가 너 괜찮니? 나 이거 뭔가 생사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느낌 베어부리가 너 괜찮니?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지 나름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똑 색깔 같기도 하고 흰색 예금선이 오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도와줄게 너무 늘어 터졌어 글쎄 늘어 터진 색깔 맘에 안 들어 천해 너무 터졌어 호복은 너무 지금 안 보여 색깔이 너무 많이 우져스 나름 예뻐 그래도 고져스 해 우겨 이쁘다고 우겨 색깔 몇 개 도치라는 거야 진짜 이거 감이 남아 나질 않겠는데 몰라 됐어 오케이 뭔데 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토끼 오브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추천 구독까지는 안 해도 되고 추천이라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하 그래도 파랑이 좀 낫다 라일락 색깔 별로다 보라 색깔 약간 맘에 안 든다 싶으신 분들은 음 제가 파랑으로 다시 도답할 수 있도록 파랑 물감을 새로 사서 도전을 해볼까 생각도 합니다 되게 나름 괜찮으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난 별로 내가 맘에 들어 됐는데 토끼 오브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나름 핸인가요 아니면 진짜 꼬기 싫으신가요 아 그리고 흰색깔 쪄고 내리다 망한 거 싫어요 좀만 더 끌어내리죠 쓸데없는 문벽 주의가 이렇게 화나 화딱지간 하기 힘들게 얼굴을 만들기고 쇼츠로 봐도 한 삼십분 넘게 걸릴 것 같던데 엄청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데 막 십이배속 해야 되고 뭔가 아냐 엄청 동의상 굉장히 하도 길어가지고 됐다 훈련을 해버려 어차피 더 탈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나 몰라 그냥 해 어차피 또 이 상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완성되는 도구 있잖아 몰라 안터네 머리는 물감이 더 많은 크로이드 아치였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낫다 보라색만 있는 건 좀 그랬어 흰색 섞으니까 좀 나네 아이 힘들어 나 좋아 안녕 짠 뚜껑 어디갔어 닫혀있네 뚜껑 생각해보니까 뒤 애를 안 했어 어쩐지 흰색이 좀 낫더라 뒤에도 허전하니까 그냥 뒤에도 해주자 너무 앞에만 해줬어 뒤에도 지금 파랑 분홍 섞였는데 포인트 색깔 없어 애매해 분홍도 다 섞여가지고 제대로 안 보여 꾸준 카메라 구정 좀 해주고 분홍도 흰색도 마무리로 뒤에도 해주자 뒤에 몸 색깔이 조금 맘에 안들어 팔도 좀 별로고 지금 그냥 무감째로 떨어뜨리자 그냥 이렇게 예쁘다 좋았어 우리도 귀 부분 안 닿게 잘했어 우리가 슬쩍 오여 됐어 귀 부분에 안 닿게 하고 싶었는데 아이 씨 팔 부분 됐어 팔 부분도 쭉 내려오 에 뒤에도 좋게 됐어 모양 예쁘게 하고 여기를 팔 부분도 닿게 이렇게 해주자 귀 부분은 웬만하면 안 닿게 하고 싶었는데 한 부분에서 흘러내리기 귀 부분만 됐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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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도 귀 부분에 안 닿게 하고 싶었는데 연유 부리듯이 여기도 이렇게 쭉 위에 흘러내리기 이 정도면 됐겠죠 옆에 보고 옆에 보고 옆에 쓸거야 너무 흰색이 너무 많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채만 조금 하죠 뒤에 이제 다 썼어 이제 이렇게 쭉 내리고 이렇게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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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는 거지 섞어가 아니에요 섞어 섞어 흰 쪽이 너무 많아 여기 그래서 흰 쪽이 너무 많아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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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박스에 묻혀 닦아 너무 많지 신등 부분 안 섞이게 잘 잃어 쭉 내려주고 팔 부분에만 조심스럽게 아까랑 좀 달라진 게 모르는데 팔 부분 조심스럽게 얼굴에 너무 많이 보니 안 좋아요 흰색 포인트 파랑 남겨두고 덜어내고 뒤에도 벌써 이렇게 해서 쭉 이정도면 됐겠죠 뒤에도 흰색 부분을 조금 문대주고 여기 문대주고 요거 가운데 여기 지워주고 아까 분홍 파랑 다 어디갔어 도망가 사라졌어 이 보라색 다 닦아 먹어버렸어 라일락 색깔 토끼가 내버렸어요 난 이번 색깔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나도는 입다 닦아 먹었어 지금 색깔은 이런 씨 몰라 난 포인트 주고 싶었어 뒤에도 살짝살짝씩이라도 너무 흰색만 있어서 별른데 그리고 옆구석도 좀 잘 칠해주고 옆구리는 안 해주고 그러네 아 흰색 파란색 잡아먹었어 씨 파랑 있어야 되는데 여기 파랑색과 이뻤는데 아 아 진짜 몰라 금번이면 나오겠지 싶었는데 안 나오네 덜 굳었었나 파랑이 아 진짜 파랑 물감이 진짜 좋겠다 이뻤어요 대신에 분홍으로 바꿔줘 보라색 음영땡 너무 굵은 색 싫어 여기도 너무 굵어 닦아내고 닦아내고 귀도 닦아내고 줘 너무 귀여워 여기도 너무 귀여운 게 잘 돼서 닦아내고 닦아내고 여기도 연유 묻은 거 마냥 됐어 닦아내고 그리고 앞모양이 또 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문질문질해서 분홍이 안 건들고 싶었는데 예쁜 모양은 잘 돼갖고 귀가 아까 귀 되게 예뻤거든요 건들수록 더 망하는 느낌이지만 어쩔 수 없어 흰색이 너무 많은 것도 싫어 분홍 차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 서로 여기 옆에도 너무 파랑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덜어내 여기 덜어내 덜어내 팔부분 좀 내고 싶었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 없었어 어구구구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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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문제문제 여기 흰색 너무 많아 여기 너무 많아 여기 조금 필요해 내 스타일 됐다 솔로 내리는 부분 자연스럽게 한 줄로 두 줄로 말고 한 줄로 바꿔주지 너무 두 줄이야 지금 됐어 예쁘러 끝내줘 이렇게 뭔데 뭔데 색깔 익혀줘 아는 것도 아니죠 군들이지 않죠 나름 예술에서 아예 못해봤어 제대로 모양이 안잡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 색깔이 망했어도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 색깔이 망했어도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도 좀 채워주지 않을까 덥지 덥지 손에 묻은 거 딱 나죠 여기 봤죠 침 개킹 봤죠 아무것도 못하죠 여기 흘리는 이제 망했죠 아직 안 망했죠 모양 잡아주면 되겠죠 토끼 같죠 귀엽죠 나름 예쁘죠 됐죠 여기 모양 좀 잡아줘 힘들어 아예 좋아요 벌써 힘들어 됐어 탱크림 바르는 거 같아 톡 깨우고 근데 지금 보라색으로 사실 원한 게 아니었는데 처음에 처음에는요 이런 색깔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또 귀는 포인트도 잘 됐어 킹 받아 으이씨 개킹 맞 흰색이 너무 많아 닦아줘요 여긴 다행히 파란색이 좀 굳었나 본데 다행인데 좋아 여기 보라색 여기만 칠해줘 왜냐면 하향색이 너무 많아 포인트 줘서 하향이 너무 많고 여기만 칠해주고 덧대여서 더 칠해줘 난 저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흰색이 너무 많아서 사이만 이렇게 뚝 분홍이가 좀 이쁘긴 한데 분홍이 사이에 무자윤색이 흰색이 너무 많아서 닦아줘 됐겠죠 여기 사이도 분홍 사이에 이상한 활용 좀 좀 긁어내주죠 됐겠지 부족한 부분 채워줘 긁어내 그냥 분홍이 좀 많긴 해 예쁘긴 한데 잘 안 보여 분홍이 너무 없어 그럼 뭐도 채워주고 싶어 채워주고 싶은데 또 없어 망했어 몰라 일단 뭔데 그럼 문질러 그럼 될 것 같아 됐어 코팅해 분홍 살짝 살짝 코팅해 조그만할게 보라색은 섞어 약간 연하게 연하게 칠해 그럼 괜찮을거야 원인 말고 아직 몰라 보라색 칠하잖아요 섞어 보라색은 분홍색이야 흰색이 너무 많은 거 싫단 말이야 흰색도 너무 많아요 파란 거 지금 여기 그 모양이 섞여가지고 파란 게 좀 있어서 나름 예뻐 아 아크림과 다시 사고 싶다 씨 자꾸 방금 말하면 말아먹고 있었어 말해 말해 말아먹고 있었어 긁어내고 싶어 흰색 그 allen 힘들어 닦아줄까 안 돼 물티슈만 닦아줄걸 그랬나 몰라 물티슈가 없어 수건으로 닦을까 아 물이 생각났어 목 많이 묻었어 지금 물감이 조금 닦아냈어 이거 엉뚱 벗겨지고 있어 그러니까 더 칠해 안 되고 흰색 더 칠해. 흰색 싫어서 한 군데 흰색이 더 더 칠해. 만지면 만져서 더 망하는 것 같아. 부서요 괜히 했나? 숟가락만으로도 만족할 거거든. 아니야. 흰색이 너무 많은 거 싫단 말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흰색이 너무 많은 것도 좀 그래. 보라가 너무 많은 것도 좀 그런데. 흰색이 더 됐다. 이 정도 더 칠해 좀 해줬고요. 아니 아니. 분홍이가 아까 진짜 예뻤는데 분홍이 좀 사라졌어. 아 아쉽다. 그래도 흰색 너무 많죠? 흰색 너무 많아. 아 짜증나. 차라리 보라색을 해. 흰색 너무 많아. 흰색 노이로 제걸리겠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분홍 긁힌 거 예쁜 작은 색인데 긁혔어. 모양이 지금 안 예쁘게 나왔어. 안에만 뭐라고 해줄까? 길대. 신색만 조금 칠해줄게. 되겠죠? 됐겠냐? 씨. 나도 모르게. 잉. 긁어내버리고 싶어요. 저는 말아먹었어요. 여러분은 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망하지 마세요. 진짜. 루. 정말. 루. 굳어 굳어 굳어. 그쵸. 그쵸. 멋쟁이. 마블링 재대도 되길 바래요. 꾹꾹꾹. 얼러내리게. 누가 집에 왔네요. 오빠가 왔나봐요. 파랑이가 입어서 놔뒀더니 모양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이미 자연스럽지 않구나. 이미 쩍어가고 있는 도끼. 토끼가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제 토끼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 여기 진짜 맘에 안든다. 보라. 분홍으로 실을 주고 싶다. 나름 예쁜 보라돌이 토끼가 완성이 되었어요. 라일락이라고 겁나 우겨줄게요. 아. 씨. 스트레스 받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똥손이라서. 여러분처럼 예쁘게 만들기가 어려운가봐요. 그냥 물감 많이 사서 뿌려줄걸. 너무 조금 사서 후회를 엄청 해요. 오후지 안 사고 물간만 살걸.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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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안되요 여기 보니까 지금 뒤에 보니까 너무 보라보라더니 흰색 너무 있는데 지금 다리를 칠해주고 이렇게 사이즈 아까 파란 분홍 어디갔어 아니 나 몇 번도 칠하는거야 도대체 파란 분홍 어디갔냐고 겁나 웃기네 오해가 없네 진짜 아따 보라색 분홍색 대체 어디갔어 분홍이가 다 죽었네 분홍게 토끼 이거 포인트 맞아? 분홍이 어디갔어 분홍이 있지도 않아 이제 뭐야 살려줘 토끼가 굳어서 죽어가 토끼가 죽어가고 있어 근데 분홍 나와야만 좀 그런가 뿐도 너무 적을 기억 됐어 더 칠해 왜 분홍이 티나 뭔데 색깔 분홍인가 파란 것도 몰라 그냥 해 어떻게든 들릴지 막 나가야지 분홍이 막 쩍어로 어떻게든 되려 십색 자갈자갈 오랫오랫 비닐색 조금만 볶어 컬러는 이렇게 해 주지 포인트 잡아줘 어떻게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나의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은 꺾여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의심도 그리고 그 의심도 비쩍 비쩍 너무 떡튀해서 케이크가 되고 있어 분홍이 여기 왜 이렇게 예쁜 양식 쓸데없이 옆에는 앞뒤 다 망했네 앞뒤 다 망해버리 나 울고싶어 너 말을 말아먹었어 영상 3시간 간 남았는데 난 다 말아먹었어 눈물이 나와 눈물이 차오른다 라이유님 노래다 눈물이 차오른다 고개 들어 눈물이 나 미치겠어 점점 나 가갈래 점점 네 끝 망해버린 토끼 오브지 졸려 심지어 나 이제 잠들 것 같아 말아먹은 토끼 아까가 꼴 나왔다 괜히 건드렸다 그리고 말아먹은 뇌물이 얘는 죽어버린 숟가락 다리랑 쓸데없이 귀는 또 엄청 이쁘게 잘됐어요 여기 옆에랑 숨길라 나는 너무 안되게 보고 없나 보다 진짜 너무 힘들어 여기도 몸에도 이쁘게 됐어 침 받아 얼굴 잘 안되서 다리도 좀 애매해지고 다리 그래서 여기 좀 이쁘게 했어 그리고 뒤에는 옆에 이쁘고 뒤에도 망했어 뒤에서 진짜 똥망했어 이 가수로 말린 다음에 다시 더 칠하는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아 도전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망한 뭐 보자 반성 진짜 망했다 조졌어요 여러분 저 대형도 시켰는데 대형 그보다 물감이 너무 적어 이거 안돼 근데 토끼에도 보완을 해줘야 돼 아마 제 생각인데 이거 물감 뭐잖아 이걸로 다시 만회해야겠어 어쩔 수 없어 아까 그 작은 거랑 비슷한 용인 것 같은데 이거 다 못지않을 것 같아 힘들어서 얘는 빼대고 나주면 안돼요 비닐 볶은 해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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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닦은 다음에 그래야 포링 잘 못하거든 이슈가 없어가지고 그냥 남은 물감으로 이거 조금 복구하지 안되겠어 근데 많이 쓰지 말고 조금만 쓰자 이렇게 보면 아껴야 돼 조금 진짜 아껴야 돼 화이팅 다시 도전 지금보니 꽤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 시눈도 뭐하니 티눈도 아니고 난 미운해자고 불쌍한 토끼 내가 구원해주래 구원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내가 구원해주면 좋잖아 군돌이를 벗겨주면 물감이야 이거 그럼 네나 보라색이야 근데 크레뤼이 Parkinson 나볼이다 사실 저는 보라색 계획이 없었던 아이예요 종이껍도 안 들어있어요 양이 적어 대형 군돌이 하기에는 파랑이 부터 하죠 근데 스카이라 파란색이 아니라 그냥 스카이 실제 이거 마귀도 없어 내가 좀 저렴한 데 샀더니 또 이러니까 스카이 괜찮겠지? 조금만 하자 귀보고 됐어 응 적당히 아까보다 훨씬 낫죠? 이제 적당히 신중하게 다 쓸 것 같아 벌써 안돼 얼굴까지 다 흘러내려 사실 스카이가 아니라 파랑으로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다 흘러내려 귀보고 망을 말아먹은 부분 싹 다 지금 해버려 귀보고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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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다 섞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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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닦고 입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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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부분이 뭔지 좋다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렇게 갑자기 놀이해 미쳤나 봐 지금 정신 나갈 것 같애 지금 살려달라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너무 콜라에서한테는 못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밑에 색깔이 좀 섞여가지고 많이 안 예뻐 근데 어쩔 수 없어 아까보다 조금 더 낫기를 바라면서 하는 마음이 너도 전부다 좀 낫겠지 응 배 색깔 다리를 섞어주자 다리를 조금 파랑이 필요해 다리를 파랑이 너무 많다 적당히 됐겠지 아까보다 좀 낫겠죠 너무 어두운 색깔만 있었어 너무 어두운 색깔만 있었어 너무 많이 부었다 큰일 났다 분홍이 까지 망가뜨리고 싶진 않았는데 숱도 없이 많이 부었어 옆에 지금 숱도 안 해 그냥 다 부어버릴까 아냐아냐 그럼 안돼 내 욕망가서 다 부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순 없어 두퓤끼리 내 팔 부분도 바라봐 팔 부분도 발라주자 위치해야 양쪽 내 팔 부분도 발라주자 보다 좀 낫죠 아닌가 사이즈로 모르겠어 나 지금 손 정신 손 전체성이 흥력이 되겠지 이 보라색이 섞일 생각 없었을 땐 괜찮아 어찟피 분홍도 부어줬 거야 자기 앞머만 하자 이제 색깔 아껴야 돼 기회도 해주자 코는 파랑으로 하고 싶었어 코만 코만 이렇게 제발 진짜 코만 일하다 얼룩얼룩 많이 떡지 파랑아 코만 파랑으로 해줘 별별 둘러내려 안 되겠는데 색깔이 너무 섞였어 코를 하고 여기 지금 흉이 다 묻어가지고 흉넘 분홍이나 이런거 섞이면 섞이겠구나 애매하네 좀 닦였으면 되겠지 배보고 아까보다 좀 덜 건들겼어요 아까보다 낫겠지 뒤에도 해줄게요 뒤에는 아씨 손이 다 묻어 아이씨 아까워 물감 아까워 뒤에도 해줄게요 좀 많이 부었어 좀 많이 부었어 대형 공돌이도 해야되는데 대형 공돌이 다 안될 것 같아 물감 부족해 진짜 안 돼 물감이 아까 대형 공돌이도 그냥 바닥에 있는거 칠할까? 안 돼가지고 그건 좀 에바인가 파 다 썩어요 지금 더치 더치 진짜 모든 색깔을 덧대주는 파랑이 스카이 옆에도 해줄게요 너무 보라색만 있어 옆에도 그냥 다 부어주자 안되겠다 플레이드 하트? 망해라 아아 분노가를 뜨면 아니야 이제라도 눌리킬 수 있어 그만해 파랑 너무 많이 했어 대형 공돌이도 해줘야 될 것 같아 색깔 섞어 분홍 분홍이 하면 되겠죠 흰색 또 파랑 정신 나갔어 예지 먹고 거품 생겨서 거품 생겨서 뚫어주려고 했더니 잠시가서 통화해 파랑 진짜 많이 했어 여기 또 해줘 파랑이 되게 많아 다 군데군데 칠해줘 그래도 아깝잖아 이거 파랑이 아까워서 안 돼 파랑이 아까 너무 없어가지고 못했잖아요 이제 좀 많잖아 또 언니한테 해야돼가지고 토끼한테도 못해준거 다 해줘 마음이 아파 망한게 망한게 마음이 아파 콜도 해줘 됐어 이제 흘러내려 죽어가 그니까 다살리기 토끼 대살리기 그저 이젠 막이 없죠 얘도 핏색 조금 흘려 조금 흘리고 많이 하지 말이지 아씨 조금만 하려니까 되게 많이 하지 이제 흘러내리겠지 이제 흘러내리겠지 네 확실히 생각나 뭔지 알 것 같아 핏색은 포인트니까 많이 해줄 필요 없어 그렇지 해보니까 그래 요리 잘 못 먹었어 닦아줘 이제 분홍만 부어주면 되거든요 분홍으로 마무리할거야 진짜 마무리 뒤에도 얼굴이 진짜 힘들다 얼굴 보기 얼굴이 진짜 힘들다 얼굴 보기 미쳤다 진짜 너무 힘들다 그리고 파랑이 끼얹어줘 그리고 분홍에 섞여서 분홍이 너무 많아서 섞어서 끼얹어줘 원래 기본받다 색깔이랑 끼얹어줘 이게 숟가락이 괜히 필요한게 아니야 이럴 때 필요한거 오후나 숟가락이 하 지금 맘대로 안되니까 이게 내 맘대로 안되니까 화가 다니는데 마음대로 하려면 이게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구나 한번 가지고 안 돼 두번 세번 해봐야 돼 진짜 한번에 하시는 분들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나는 이거 스티크하는데 엄청 한참 걸렸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어 하다가 보니까 전문가 보니 진짜 하시는 분들 대단해 한 번에 다 하면 진짜 대단한거야 이게 숟가락이 괜히 있는게 아니네 보니까 이런식으로 하라고 있는거는 맘대로 안되고 색깔이 제한대로 꼴보내되고 그러면 이부채가 좀 이쁘게 나오니까 그나마 아까 그 귀 망한거 있죠 그 순식간에 사라진거 알아요 여러분 아까 귀 똥마이 가서 보라색 엉망이었잖아요 진짜 이거 순식간에 없어져 대박 너무 예뻐 이거 그리고 베어브릭도 색깔 아까 보니까 다 써버려 귀에도 해버리고 귀에 망한거 다 부어버려 그리고 귀에 망한거 있죠 진짜 모양 이쁘게 잘 나온다 해보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안보이시잖아요 보면 대박 놀라요 아까랑 볼팟이도 달라요 아까 내가 똑같은 사람이 한게 아닌거 같아 진짜 예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거 같아 이 특제니까 이 특제는 예쁘게 할 수 밖에 없어 한 번에 한게 아니잖아 두번째인데 그냥 이쁘게 나올 수 밖에 없지 흰색 포인트 아 진짜 이거 흘러내리기만 해도 예뻐 세상 막해도 예쁠거 같아 솔직히 이 상태면 그냥 막해도 예뻐 지금 귀 망한 부분 있죠 이 보라색 섞인 부분 또 있었는데 아 이제 또 보라색 섞이네요 보라색 섞이면 망하는구나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파란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얼굴 지금 망한 부분 찌그러진 찌그러진 부분 고족한 부분 채워주고 이렇게 떡칠하고 파란 부분 섞여서 여기 지금 얼굴 망가진 부분 덧댄 부분 다 칠해 그리고 여기 지금 울퉁돌퉁한 부분 진짜 울퉁돌퉁한 부분 진짜 울퉁돌퉁한 부분 다 파랑이 지금 많아서 파랑으로 덮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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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뻐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그리고 귀 망한 부분 다 치워 치워 귀 망했지 여기 안에 다 치워 파랑으로 치워 예뻐 예뻐 괜찮아 괜찮아 레드소드를 달래면서 지금 하고 있어 이거 하는 사람 대단하다 진짜 대박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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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쟁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 나 내 맘대로 안 나와 진짜 이거 이쁘로 나오려면 너무 힘들어 몇 번의 기원을 줘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숟가락이 진짜 대박이다 숟가락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나 이거 색깔 이 표준상 느낌으로 하는 거구나 이게 노하우가 약간 네일아트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이쁘구나 그냥 그 쪼? 컬러 예쁜 게 제일 예뻐 해보니까 그래 그냥 내가 모양 잡을 필요 없어 붓재 걔 난 짓이야 나처럼 하다 저처럼 하다 망해요 여러분 붓재 진짜 쓸데없는 짓이야 그리고 걔 귀에 포인트 크게 주고 싶으면 그냥 물감치로 부르세요 그게 나은 거 같아 근데 숟가락이 안정빵이긴 하다 진짜 모양 진짜 이상하게 나오는데 숟가락이 안정빵 그리고 뒤에도 지금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왔는데 뒤에도 해줄게요 얼굴이 망가지지 않았을까 얼굴은 자꾸 두드러기 난 것처럼 돼있던데 여기 좀 메꿔주고 싶어 자꾸 두드러기 난 애는 만약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다 부어줘 귀 망한데부터 시작해서 부어서 주로 이렇게 이거 다 하면 곰돌이 왕 대왕 곰돌이 할게 재밌다 재밌다 근데 아까 진짜 할 줄 몰랐을 때 엄청 재밌고 짜증나 스트레스가 처음엔 재밌었어 처음엔 재밌었는데 할 줄을 모르니까 사다가 스트레스가 나가지고 아 진짜 열받아다 이러고 지쳐가지고 그만할까? 그만해야지 뭐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어떻게든 무왕자로 여의도 잘 안되니까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장난감 장난 아니잖아 진짜 이빨이다 해다보니까 재밌어 장난 전화 하지마 다른 유튜브분들 영상 많이 봐가지고 자꾸 유행어가 나는데 나도 모르겠어 내 유행어는 아니지마 남의 유행어 자꾸 마우 진짜 거짓말 치지 치지마 저 이거 말하먹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잘하네 진짜 거짓말 하지마 원하는 부분을 뚝뚝 떨어뜨려요 근데 포인트 잘 잡았다 보니 몸에도 좀 해줘야지 두드러기는 안 잊었는데 그래서 여기 여기 보라색 부분 지금 넘친 부분 몸부분도 좀 해줘 이렇게 안 떨어져 아이씨 떨어져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왔어 여기 뒤에도 좀 해주고 싶어 오늘 또 여기 모자가 안에 조금 아이씨 스칼 다 써가는데 큰일 났네 아 색깔 입혀 여기 흰색 튀어나왔어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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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부분 뒤부분 분홍이 너무 많아 지금 섞어줘 색깔이 하나만 있으면 안 예뻐 자연스럽게 섞어 지금 몸부분도 별로 안 돼 지금 몸부분도 섞어야지 몸부분도 이쁘게 해줘 여기 이렇게 흘러내려라 모아 모아 모아서 쭉 여기 여기 팔부분 망한데 쭉 여기 옆부분 옆부분 망한데 뒤부분 망한데 다 메꿔 모아서 메꿔 진짜 힘들었어 메꿔 이상한 날에 손사탕만 해 근데 지금 좀 아쉬운건 보라색에 섞여 들어가가지고 덜 예쁜거 덜 예쁜거 그거 말고 괜찮아 얼굴 부분에도 흰색으로 섞인거 다 흘러내려줘 괜찮으니까 망한 부분 상관없어 살릴 수 있어 진짜 살려주지 제발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번엔 나 말아먹은 씨 물감 아까워가지고 어떡해 팔려야지 진짜로 이틀째 나 이틀째 더 이상 물러낼 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낼 공식이야 딱 정순환이야 흰색 흰색 부분도 가려주고 싶어요 지금 망해 말아먹은 부분 다 가려주고 싶어요 제가 말아먹었어요 제가 말아먹은 부분 다 가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흰색 부분도 말아먹어서 가려주고 싶어요 여기 스카이가 너무 많네 스카이가 너무 많은데 스카이 없는 부분처럼 여기 보라색 들어가는 순간 망하는구나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여기 굳었어 팔굽 굳으면 안 돼 약간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야지 굳으면 어떡해 여기 물감을 하도 많이 했더니 좀 굳었나 보다 여기 듬뿍 자연스럽게 제발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 제발 제발 보라색이 너무 많아 좀 더 보이지 안되겠다 지금 애매했기 여기다가 다스러웠다 이렇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곳에서 해야지 보든가말든가 아시겠죠? 주르륵 끝났는데 워낙 예쁘게 다스러웠으니까 끝났는데 옆에서 귀부분 조금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소스맛 딸기소스맛 한가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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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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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됐어 됐어 제발 열리기 부었으니까 또 열리기 해야지 분홍이만 아니 갈색만 있고 물감 너무 많아 많이 썼어 섞어주고 자연스럽게 효과가 놔두고 옆에도 해주고 덩어리진거 너무 많고 쓸데없이 썰어 떨어져 물감 제발 제발 잘 세라 이거는 잘 세라 물감 아까워 더 이상은 우연할 곳이 없어 나도 눈 부분 눈 부분 이쁘게 안될 눈 부분 이쁘게 다시 찍고싶어 미치겠네 눈 부분 제발 눈 부분 이빨게 덮어줘 눈 부분 이쁘게 안나와 이쁘게 도대체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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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와 미치겠어 부어줘 무조건 부어줘 안되면 무조건 색깔 있는걸로 약간 분홍색 섞였으니까 지금 괜찮은거 부어부어 다 부어 모양 하나 지금 여러분한테 안보이긴 하겠지만 아 귀여워 나름 이뻐 얼굴 지금 성형수술 중이에요 아 지금 토킹이 성형수술 중 흘러내리죠 토킹이 진짜 토키야 너만 믿는다 배워볼게 저리 가 지금 아까보다 훨씬 나아간데 내 기분상인가 기분 탓인가 아까보다 훨씬 나아 아까 보라색 너무 많았어 한번만 더 보라색 보면서 뿌리면 될 것 같은데 앞부분은 뒤에 말도 뒤에 근데 눈이 싫어 응 요리가 몸부분이 좀 별로라 뿌려주면 돼 뭐가 또 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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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부분이라니 이거 떨어져야되겠구나 에이클났따다 접은통에 이제 뭐가 다 들어가겠다 흘러내려라 뚫어주면 이렇게 흘러나와 됐어 됐어 몸부분이 진짜 별로예요 지금 몸부분이 예뻐야되는데 흘러내려라 제발 제발 흘러내려 이상한 위치에 흘러내리지 말고 꼬리 부분도 좀 닦아줘 너무 모양이 아니야 색깔이 씨 지수수수를하는거 진짜 힘들어 그냥 다 뽑혀내 рассказыв 구경 죄송함 아zus 피부ель 그냥 벗겨진거 봐 미쳤어 피부 토끼 불쌍해 물감 많이 흘러났지 됐어 이게 자꾸 먹어서 안돼 피부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모양 예쁘게 잡고 싶어 그냥 파란색 좀 잘 보이게 해주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흘러내줘야 되는데 지금 몸이 지금 이상해서 그래요 몸 때문에 색깔이 조화롭게 안되는 느낌 한 번 더 해주는거라 사실 흰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상하게 된 데가 잠시만 자꾸 문대가지고 제가 물감이 부족하니까 자꾸 문대 떠니 모양이 이상해져가지고 울퉁불퉁하면 표현이 좀 심해서 중대군대 해줘야 돼 안그러면 문 때문에 모양이 이상해져 화면 밖에서 얘기하는거같아 화면 밖에서 얘기하는거같아 화면 밖에서 녹화하는거 맞긴한데 분홍이 진짜 많이 들어가긴한다 포인트 때문에 몸 때문에 지금 망해가지고 앞부분 뒷부분 좀만 더 뿌리면 될거같아 보라색을 떡칠해줘 지금 할 수 있는게 이거밖에 없어 분홍 파란 섞인거 떡칠하게 피부 애들 표면에 바디타치 됐어 한번만 더 이렇게 해서 덮어준 다음에 자꾸 도링이라고 하려고 해 레진나드가 긴 독자인가 봐 자꾸 도링이라고 하려고 해 그래서 쭉 거의 다 완성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진짜 지루하시죠? 근데 어쩔수 없어요 차는 난 더 지루해 더 힘들어 와 진짜 힘들었다 애니때문에 진짜 힘들었다 먹을때문에도 아니고 분홍이 파워 쭉 분홍이 지금 바닥에 섞인거 떨어진거 활용해서 얼굴이 부어주세요 됐어 스카이랑 보라색 섞여가지고 모양이 좀 이상하게 여기서 다 쓰자 스카이 어쩔수 없다 미안하다 토끼야 이러지걸 안쓰면 분홍도 많이 쓰지 말걸 좀 부어서 쭉 해줘 너무 보라가 너무 많아지 코도 스카이 해줘 그리고 뒤에도 해줘 뒤에도 안 보여도 해 그냥 쭉 눌러 물감 쭉쭉 누르면 나와 해줘 몸까지 하 진짜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다 분홍도 해줘 흰색분홍 다해 몰라 그냥 해 미치겠어 칠 열받아 나도 힘들어 나 힘들다고 다행이네 연유만 하다 뿌려 미치겠어 고라색 너무 많아 지금 쓸데없어 분홍도 해줘 해줘 다 해줘 완부 됐어 이제 난 건들지지 않겠어 뒤에도 해줘 어 힘들었다 건들 내린 다음에 광경과를 봅시다 어떻게 나올지 과연 라블링 하 보라색 다 없애보라 스카이야 제발 제발 스카이야 너의 힘을 믿을게 내가 이거 하나만 하면 너무 힘들다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줘 무게가 있을래 색깔이 부족해 다 닦아내고 할걸 그랬나 아씨 왜 되냐 아니야 할 수 있어 섞여있잖아 스카이가 아니 혼자있는게 아니라 섞여있잖아 이거 괜찮을거야 아닌말고 바디야 제발 예쁘게 나와줘 바디야 조금만 풀려주자 얼굴이 예쁘게 안 나왔어 몸은 괜찮은데 얼굴이 예쁘게 안 나왔어 조금만 풀려주자 괜찮겠지 이제 힘주면 나올거야 스카이도 색깔이 섞인게 진짜 맘에 안들어 모라색 모라색인게 제일 맘에 안들어 스카이도 더 퍼 보여 아 자 분홍이가 좀 많이 필요할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나 이제 흘러내려라 뒤에도 딱 떡이 젓어 떡이 젓어 물강 하도 부어가지고 흘러내려라 오브젝트 분홍분홍이 분홍으로 무마해줘 제발 우리 옆에도 분홍으로 무마해줘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통화격보다 간절해요 뒤에도 분홍이 뿌려줘요 아..니켈란젤로 이상해보려는데 힘들다 힘들다 보라색 때문에 이거 온게 고생해 진짜 고생이랑 고생 다한다 흰색도 도와줘 흰색 도와줘 영역보듯이 도와줘 이제는 못해 힘들어 저는 몰라 근데 뒤에는 보라색이냐고 앞에는 파랑인데 색갱이 색갱이 얼굴 예쁘게 됐어 근데 결국에 파랑이냐고 밑에는 바꼬아 뿌려 보라색 뭐냐고 맘에 안든다고 다 망했네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이중인경마냥 이러고 있어 힘들어 흰색 칼이 진짜 중요한 색깔인데 부화색 밖에 안나오니까 짜증이 나 흰색 그나마 예쁘게 되긴 했어 아까보다 홀 낫긴 해 아까는 진짜 마음이 좋아가지고 배워부리는 잘 어울릴 것 같아 도깽이가 사실 도깽이 도깽아 너도 괜찮니? 도깨에 위에서 내가 이거 해줄게 잠온다 나 지금 돌아가면서 할까? 뭐가 싹싹 긁어오네 난 몰라 이제 보라색이 많긴 하니까 짜증이 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더이상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면 안돼 말아버려 수술 박수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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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굴 모양이 이쁜데 맘대로 안 되는 게 제일 짜증나.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펜색 부분 너무 많은 거. 트레스 쌓는 거. 근데 보라색 밖에 없는 거. 스카이가 아니라 보라색이 되거렸는 거. 근데 이것도 이뻐. 섞여가지고 어떡하이. 젠장. 아름다워. 푹. 분홍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와중에. 분홍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원. 분홍이야. 분홍이야. 제발 찾아가 좀. 분홍이야. 됐어. 나름 예뻐. 울겨봐. 나름 예뻐. 힘들어. 정신사가 할 것 같아. 설렘 이뤄줘. 분홍이 끝없이 많고. 귀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몰라. 몸때문. 몸뚱아리때문. 귀까지. 망가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 귀도 한 번 해. 몰라. 검색해. 복잡빛이 묻어가지고 모양 안 예뻐. 검색해. 보라색 샤워해. 똥 색깔 내버려. 괜찮아. 저도 앞에 모양은 예뻐. 웃겨 말아. 야 얘 바쁘다. 웃겨. 웃겨. 뒤에서 예쁘게 해. 야. 뒤에 우겨. 뒤에 보라색 파지마. 아 뒤에 분홍색 파지마. 뒤에 아무. 저게 말 안 보겠어. 앞에도 말아 보건지. 뒤에 하도 시원하게 말 안 보겠어. 그 와중에 나름 예쁘게 하고 싶었어. 욕심나네. 아 씨 짜장나. 크크크크. 제가 그런 거 보시다가 안 걸려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겠어?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는 배추새했다는 짓이라고. 띠를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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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했수록. 보라색이 되는 거 킹바다. 파랑이로 시작했는데 보라로 끝나는 거 진짜 킹바지잖아. 아 진짜 열바다. 몰라. 해. 그냥. 뭐야. 뭐야. 던져. 던져.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문제쪽 던질까 말까. 구멍 쭉 키고. 됐어. 이제 안 건드리고. 진짜 많아 먹었어. 아 근데 잘 된 것 같아. 이번엔 좀 잘 됐어. 파랑이를 많이 던졌어. 뒤에는 파랑이 많이 없어. 근데 뒤에는 분홍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힘 주자. 힘 주면 나와. 분홍이. 진짜 뒤에 밖에 없어. 답이 없어. 색깔이 이상하게 나와도 괜찮으니까. 분홍이. 아니 이거 또. 부소야. 또 모양 이상해지잖아. 부소를 괜히 건드렸다가 말아먹을 것 같아. 밑에 있는 것만 뿌리잖아. 이게 나을 것 같아. 됐어. 됐어. It's just a mess. 여기. 파내색. 저기가 파내색도 안 돼. 박박 긁어서. 파내색도 해. 너, 뭐야. 박박 긁어. 여기 뒤에도 킹하다. 그냥해. 은홍이 섞여 있으니까 괜찮을거야. 앞에 진짜 잘 됐어. 뒤에만 잘 되면 돼. 흑. 어찌. 가생이 가생이가 진짜 힘들어서 또 분홍 다 사라졌네 분홍분홍 많았는데 다 사라졌어 돌아다다니깐 센색깔도 잡아먹는구나 아 섞이는게 제일 취약이래 색깔 섞이는건 어떡해 안 섞이는 색깔 없어 아 미치겠다 아 크림 물감 이게 진짜 취약이래 색깔 섞이는게 제일 취약이야 밑에 있는거 개만하면 그게 부채 많아 밑에 있는거 할때 색깔 섞여 이거 그냥 저처럼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안될거같고 한번 말리면 마르면 한번 더하고 마르면 한번 더하고 세번째 3툴째 알아냈어 2툴째 알아냈어 3툴째 제대로 할거거든 이게 2툴째거든요 망했어 괜찮아 앞에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게 됐잖아 많이 말 뒤에도 나름 나름 괜찮아 나름 정말 나름 저 정말 정말 나름대로 괜찮을지도 하하 진짜 힘들어 그 다음에 흰색말 조금 해줄까 아 흰색 괜히 했다도 말 안볼까봐 하하 진짜 지감대로 지감대로 막 가는게 제일 많아 괜찮아 구워주면 돼 여태 저처럼 성격 급하신 분들은 하지마세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하세요 우행 안 예뻐도 되니까 괜찮다 나는 돈 낭비하고 싶고 오브제만 있으면 된다 그럼 그냥 하세요 내 실력 넘쳐서 막 미소를 우리 대학교 나오셨고 그러시면 문제 없겠지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나 그런 분들은 땡큐 감사하십시오 플레이드 아트 하려다 지단을 말아먹었어요 남기벽이 심하여 너희 엄마는 남기벽이 심하시구나 짱구와 그게 바로 나란다 짱구 잘 만들지도 못하는데 괜히 돈을 벗아가지고 흑흑 자갈자갈 무료밀 됐어 나 힘들어 돈을 못해놔서 그러면서 계속하고자 내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하고 싶어 그러면 자자수 이렇게 이렇게 컬러는 지게 해주자 앞에 망한 것 같은데 보니까 잘 된 것 같은데 뒤에 부어서 망한 것 같은데 있는가 일단 볼까 아니야 괜찮게 됐어 앞에는 잘 안보여서 아니 신세가 섞인 거 뭐야 분홍 분홍 부분만 통화해서 어차피 지금 파란색이 아니라 보라색이 내버렸으니까 조금만 설렙네 이거 망해가지고 맘에 안들어 흰색 다 가려버려 맘에 안들어 맘에 안들어 로브 시퀀스 과동 맘에 안드는 거 파괴해버리자 휑 분홍이의 잘못해서 시술을 만들어가지고 말 한번 온 것 같다 조금만 더 부어주자 뒷수습 뒷수습 휘휘휘휘휘 오마이갓 마이갓 마이갓 대사님께 더 힘들다 비립비립 나 내 시각 가겠다 애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다 나 아까보다 헛났다 나는 나름이 대상 청각 하.. 그래 아까보단 낫다 뒤에가 조금 별로긴 한데 모양 예쁘게 잡아서 마블링하면 어떻게 예쁘게 나오겠지 나는 마이갓 마이갓 새콤달콤 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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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달콤 내가 토끼한테 못할 것 같다고 미안해 미안해 토끼야 우주토끼 달토끼야 미안해 뒷모습이 별로 안 예쁜구나 이게 내가 토끼한테 못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 어떡해 진짜 분홍이라도 일풀에 놔서 좋겠는데 분홍도 많이 없어 심지어 섞여가지고 씨 여기 물감 새로 사야될 것 같아 그냥 물을 닦아가지고 새로 이대로 쓰든지 해야되는데 이대로 쓸까 아이씨 뭐야 일단 구멍 뜯어주고 구멍 자꾸 뚫려줘 멍? 멍? 토끼는 얘한테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더이상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계속해 이대로 잡을 때까지 아 아 애쓰고 보라색이 다 짙어져 그래도 앞에는 좀 원하는 모양으로 나와서 괜찮은데 뒤에가 하 참 예쁘게 안 나온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냐 대충 만들어도 이거보단 잘 나오겠다 이씨 초등학생이 해도 나보다 더 예쁘게 하겠다 이씨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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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평가가 잘 되어 있네 초등학생이 해도 이거보단 낫겠다 이씨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편 자아 성찰 있게 잘 되는 편 개웃기 강아지 그 대묶기는 이 개랑 개웃기다 하면 좀 그러니까 대묶기는 구멍 뚫자 됐어 이씨 대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앞에 이제 분홍부분 요부분 아까워서 이 부분만 뽑아지고 발부분 뽑아지고 뒷부분만 이 뒷모습만 분홍이 섞어서 해주죠 분홍이 좀 남았겠죠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분홍아 뭐 남아줄래 아이씨 뭐 뭐야 이거 이 마바비 이거 운동은 남겨줘 다 쓴 것 같은데 다 쓴 것 같아 이제 안 나와 마음이 아프다 눈물이 난다 미안하다 도깨 나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남는 색이라도 써줘 나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앞에는 예쁘다 쓸데없이 내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내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조금 댕겨 어떻게 내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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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건드려도 도망아트리게 됐어 도망가트리게 됐어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별로야 문홍마른거야 자연스럽게 혼란해보고 싶은데 문홍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그렇다고 문홍만 쓰는 것도 좀 그렇고 자연스럽게 쇼두로 됐겠지 이제 됐겠지 아 진짜 건드리면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건드리게 다니기 웃기 اد 줄잎 disl rzeczy llo 들어오고 iph 영상 여러분 그냥 다시 하시려면은 다 닦고 하세요 물가는 안 빕니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 똥이 돼요 제 돈 날렸네요 돈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흑흑 내 돈이 아까워 그나마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밑에 있는 데까지도 가져가서 하는데 진짜 돈이 아까워 아 힘들어 배워보니 진짜 똑같이 됐어 어떻게든 해보지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대충 완성은 된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안되는 부분 다 싫어 안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게 바로 내 마음이 끊어내봐 여기만 예쁘게 되고 여긴 다 망해보여 파랑이가 없어 아 여기 뒤에 진짜 완전 보라색이다 미쳤다 망해버렸다 똥망해가지고 잘가 도키야 너 망했어 넌 내가 나중에 닦아서 다시 망해줄게 망한 것 같아 물로 씻어버릴까 물 까면 깎아 지금에도 늦지 않았을까 씻어버릴까 망한 사실인데 지금 어지러워 너무 오래 열심히 했어 이번에는 고무를 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피곤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아쉽다 피곤해 아 근데 곰돌이도 해줘야 되니까 요깜 아까우니까 그냥 합신 안되겠어 요깜이 아깝네 요거 곰돌이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곰돌이는 무슨 죄야 근데 얘는 죄가 없다 곰돌이도 해줘 곰돌이도 해줘 곰돌이는 곰돌이도 해줘 곰돌이는 요깜이 아까워서 해줘야 돼 요깜이 아까워 요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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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Holo지 뭐지 오늘의 안전 곰돌이는 곰돌이는 묶여주는 거 생박물을 예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통통인가 나중에 뭐 나중에 색깔 맘에 안들면 그냥 사소해도 되니까 괜찮게 잘 나오는 것 같구요 이번에는 곰탱이를 해줄게 곰탱이 새 상자를 끄고 새 상자를 끄고 접일시 상자 물감이 아까워서 해야겠어 이거는 그냥 상자에 있는 거 다 부고 있을게요 베어블에 또 꺼내면서 또 가져와 진짜 한 발 씩에다가 베어블 물감이 아까워서 할게요 베어블에는 토깨미한테 있는 거 다 부어버렸고 나머지 포인트는 그냥 물감으로 줄게요 새로 해서 팩하는 거 선생님 팩은 많이 드세요? 이거는 플루에이드도 아니고 그냥 붙이기에요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붙이기 수준에 모르겠으면 잘했어 내가 흘러내리든 흘러내리든 다 흘러내려 아유 운드는 거네 고정이 안되냐 토끼는 고정이 되는데 다리를 고정시켜줘야겠어 됐다 잘 서있네 오 공이야 잘 서있다 아 시선해 이상한 고무도 블레이더군 사라치우고 싶은데 졸려죽겠네 험악해지고 있어 나의 마음 마이허트 내 보라 보미베어 같아 근데 보라색이 귀여울지도 토깽이는 내가 문던 색깔이 아니라서 좀 별무긴 한데 귀여울지도 사실 파란색으로 보냈던 건데 네이비탄이 없는 보라색이 되어있어 또 색깔 섞여 보미베어가 되어버려 근데 이거 솔직히 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거 아니야 씻어가지고 버려버리면 색깔 칠한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몰라 그냥 해 물감 아깝 솔직히 물감 아깝잖아 섞이더라도 써 물감이 아깝다는 의미로 썼다 말아먹은 토끼래 정신은 못 살고 하지만 괜찮아 너는 대형이잖아 뭔 소용이니 뭔 상관인가 싶지만 그냥 바빠 울겨 토끼의 무릎은 큰일 나고 너한테 믿어야 되는 토끼한테 믿으면 안 돼 와 진짜 힘들다 젤리베어? 꼬미베어? 완전히 양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나 버린 양 왜 이렇게 많아 버린아 물감이 뭐 껴야 되지? 침착한 구미베어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것만 해도 핑크색이 되는 거 같아 너 핑크베어가 아닌데 그거 보라고 미리 해 물이 배 물이 어서 젤리 젤리 구미베어 재미있구나 나 그릴 아까워 물감이 아까워 불감이 아까워서 닦아버린 구미래 불감이 아까워서 닦아버린 구미래 불감이 아까워서 닦아버린 구미래 그냥 부어주기만 하는데 이 정도라니까 대형 구미인데 진짜 완성되겠다 이러나 이걸로만 해도 완성되겠는데 숟가락으로 파헤치게 해줘 와 진짜 얼마나 보렴고 하나 안 볼까 귀에도 발라주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는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어쨌든 해주고 있는 중 소킹이도 말하니까 귀가색이 좀 덜해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뒷모습이 별로라고 그렇지 나름 원하는 만큼 잘 나은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나 근데 분홍이가 조금 맘에 안 들어 앞부분이 좀 분홍이가 덜해서 좋았을 때 아냐 파랑이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자꾸 자기 암호를 하려 내 맘대로 안되니까 나의 얼굴에다가 다시 해줄까 분홍이 있는 부분만 부어줄까 기농이가 너무 없어가지고 파랑이가 됐어 됐어 조금만 끼얹어 주자 분홍이를 끼얹어줘요 그러면 조금 더 후회되지 않을까 나름의 자기야 킹기적 갓심 아님 말고 죄송 분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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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왜케 안나오니 지금 토킹이 좀 다시 건드려줘 여기 너무 분홍이가 없어요 근데 안될 것 같아 해봐도 안될 그냥 애로 하자고 지금 이것만으로 얼마나 완성될라고 하더라고요 숟가락으로 파서 곰한테 묻히고 있는데 고음아저씨가 지금 다 죽고 가요 양이 되게 많아 나 버리는 물감이 이렇게나 많다니 대단해 버리면 아까워서 어떻게 할 뻔했어 이거 그쵸? 마사지 해도 되겠어 양이 엄청 많아 나 버리는 물감이 이렇게 많니 아까워 아까워 쿡쿡 와우 와우 오 와우 여러분들 저거는 되게 신기한구만 그 사람 부자인가 싶을거야 근데 귀찮아 그냥 사고싶었어 사고싶었는데 마다 먹었어 내 맘에 안되면 물 씻어버릴 것 같은데 이게 아까웠다고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흠 몰라 해봐 일단 해보고 나서 이게 경험이 실전을 만든대요 아님 말고 인생의 실전이야 엑스만화 그냥 그런 말이 생각 있나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아닌가 몰라 장난이 아 흘렀네 와우 여기 진짜 잘못 쏟았어 큰일날 뿐 큰일날 뿐 큰일날 뿐 좋은 해석을 했어요 이해해주세요 홀로이드로 보고 못됐다 좋은 건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 8시까지 넘었어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야 이 짓은 와 미쳤다 진짜 나는 새콤달콤 색깔이야 먹고 싶은 색깔이잖아 곰한테 하니까 잘 어울려 이렇게 토끼한테 내 뭐 색깔이 뭐 이러냐 이랬는데 똥 색깔이야 뭐가 이랬는데 왜 쓸데없이 곰한테 잘 어울리냐고 난 쓸 필요 없었다고 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곰은 파랑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뭐냐고 그냥 태로 사가지고 따로 만들어버려? 아니 그럼 돈이 아까워 돈 아까워 오브제 나중에 나 혼자 따로 구매해가지고 묵간만 따로 해서 딱 해버리고 싶네 아 진짜 미치겠다 그런데 아트용 전문가용이잖아 또 물감이 내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따로 물감만 사다 버리고 싶어 대형으로 살 거 왜 됩니다 진짜 제일 우애하는 거 물감 대형으로 살 거 제일 우애돼 그러면 망해도 없을 수 있을 텐데 양 버리는 게 맞는 거 보면 내가 못하는 게 맞는데 그냥 흘러내리기만 해도 대체 얼마나 물인가 양을 미쳤다 미쳤어 몸까지 채울 수 없겠다 몸이 약간 부족 양이 부족하긴 한데 물감이 난 칼칼 볶음이어서 먹을 수 있는 만큼 모아보고 싹싹 긁어 모아서 우리 물음칼 우리 물음칼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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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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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 분위기 격투기 배슬링 나 여기 분홍물 부재 부족한 거 짜증나 도깽이 분홍색 없는 거 제일 짜증나 빡치네 내가 지금 화낼 게 아니지 어 내가 지금 이 때가 아니라고 할까 짱뚱 렛뚱 핑계 도와라 아이 미쳐 베이베 마음속에 미쳐 아이 미쳐 여기 밑에도 떨어지는 거 되게 많아 작은 베어버린 말구가 손에 묻었어 손에 묻은 거 짜증나 장갑 깨꼬 장갑 또 안 껴어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밑에도 좀 흘렀어요 박스가 근데 이거 일본박스라서 택배박스랑 괜찮은데 그렇다 일단 토끼는 다 했으니까 손 좀 빡자 손 너무 더럽 지저분해 지금 손이 너무 지저분해요 물어서 오는 거 제일 좋아 토끼왕이가 완성했으니까 그대로 말려주면 돼요 말려 볼게요 잠시만요 자위론 차단을 했으니까 햇빛에 말리면 안 돼 렌트 막 구워버리고 싶어요 그럼 안 되지 분홍이 같은 약간 모자란 게 아쉽습니다 근데 내 생각만큼 예쁘게 나갔어 다행입니다 보라색이 좀 많이 안 되는데 마르니까 보라색이 좀 덜하 그리고 옷가방이 없나 틈새가 반응을 했으면 스킬이 미안해요 조금은 이 상태만 있으면 남아앉겠지? 다시 이렇게 안 돼 다시 이렇게 안 돼 다시 이렇게 안 돼 다시 так 다시 이렇게 안 돼 잠시만요. 안되겠다. 잠시만요. 도깽이 치우다가 가방에 묻었어. 가방 아크로리가 묻은 거 짜증붙어. 어떻게 닦는데 저거. 이거 자꾸 흔들어. 이거 자꾸 높아줘. 키가 커가지고. 공팽이 키가 커가지고 자꾸 녹아. 목욕시켜주는 것 같아. 새콤달콤 같아. 색깔 어떡해. 너 더 높여라. 어쩔 수 없잖아. 얼굴 팩 해줄게. 찌덕찌덕. 얼굴 팩 하는 것 같아. 상당히 털어줄게. 찌덕찌덕. 가방 저거 빨아야 돼. 미치겠네. 말릴 때가 딱히 없었어. 어쩔 수 없어. 팩 해줄 것 같아. 아까 그 있던. 물건 다 써버린다. 발경색깔. 스카이인데 다 쓴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해. 나오긴 나오니? 그냥 군데군데만 할게요. 대형은 어쩔 수 없어. 양이 없어가지고. 물려줘. 물 빠운 것 같아. 흔들어 지켜 그냥. 흔들어 지켜. 몸에도 흔들어 지켜. 몸에도 흔들어 지켜. 몸팡이 핀 것처럼 내버렸어. 헤엄. 문질러. 문질러尺É. 문질러 вер贅. 나 어디에策. 문질러 공질러 이렇게 개색할 것 같으면 되고. 다 버려야지. 물감 아까워. 근데 안나오나가 어떡해 일로 열어라 전부는 일로 근데? 내 전부는 안나와 안나와 조금씩 나와 그만큼 보금보글하니까 곰팡이 핀 것 같아 그리고 신색깔 신색깔 얘는 좀 많아요 괜찮아 굉장히 엄청나 발 배경베이스가 다 흰색이 되겠는데 이렇게 해당할까 오왕이 이상해지고 있어 다리까지 다 흰색으로 흔들어 버려 무드러 너의 사랑 내가 무드러 근데 이거 뒤에 부족할 것 같아 대형이라 나 나중에 그냥 대형 물감 여러개 사야겠다 돈이 아깝다 소용갖고 안돼 양이 너무 작아 곰이 너무 큰데에 비해서 양이 너무 작아 곰이 너무 큰데에 비해서 양이 너무 작아 물감이 안될 것 같아 일단 뿌려 어떻게든 뿌려 아 근데 이 몸이 아깝다 예쁘게 아니 슬픈데 토끼는 내가 엄청 열심히 하니까 이상하게 나오던데 얘는 왜 이렇게 이쁘게 나오냐 택트 중 회의감이 드는데 회의감이 드는데 여러분 저 인생에 회의감이 들어요 인생 갖고 인생이라고 하면 안되나? 진짜 이게 뭐야 이게 개고생했는데 그중 고라색 모아기 그리고 일반 상자 그리고 일반 상자 가 되지 모르고 되긴 되네 되긴 되네 마지막 분홍을 쓸데없이 많이 버려버렸어 마지막 분홍을 다 쓴 것 같은데 나오긴 나온다 토킹핸드 쓸거야 너무 좋은 나왔어 숟가락으로 문될까? 근데 밀리터리처럼 문될까? 흰색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물감 다 썼는데 벌써? 망한 것 같은데? 물감이 아까워서 손에 썼다라 귀는 왜 이렇게 이쁘게 잘된거야? 아이씨 몰라 왜 이렇게 이쁘 안 예뻤다가 이뻤다가 뭐야 이게 아이씨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안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누가 플로이드 하트 싶다 그랬어 아이씨 난 망했어 흰 눈물이 난다 눈물이 차오르라고 불러버려 미치겠다 미치겠어 미치겠다 미치겠어 오늘 주말이 아닌데 일하는 날은 더 피곤하네 주말에 할걸 꾸연히 여러분 으 너무 기대돼서 열심히 했는데 말하고 있어요 너무 속상인데 슬퍼요 근데 슬퍼할 시간 없어서 자야돼 대충 예쁘게 안 써봐 쓸떠게 너 왜 이뻤이 됐어 여러분 원하지도 않았는데 네 모르겠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하구요 저 토끼미 이거 조금만 뿌리고 잘라 하 너무 힘들었다 완성도만 보여줄게요 여러분 안녕 제가 남는 날 그럴까면 진짜 최대한 써서 그나마 완성한게 이건데요 여기 원래 분홍색이었는데 보라색 바뀐 이유? 하 제가 이거 두다가 말릴때가 없어서 실수로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색깔이 없어서 뒤섞느라 급하게 덮느라 보라색으로 덮어가지고 얘는 웅성한데 얘는 좀 잘 덮였죠? 또 나름 분홍파랑 예쁘게 잘 섞여가지고 그나마 완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좀 모자라죠? 그리고 보라색이죠? 마음에 안들죠? 듬덩듬덩거리죠? 그래서 좀 망했어요 흰물이 뭐야 넘은 걸로 써가지고 그리고 얘한테서 분홍색으로 쓴거 좀 아쉬워요 아까 올랐어요 그냥 호갱이 됐을거 아 그리고 이제 방금 아 또 손에 또 묻었어 방금 씌우다가 손에 넣고 닦고 왔는데서 나 잠시만요 충전기 어딨어 정신없어 지금 진짜 손도 씻고 왔는데 충전기 충전고 이거 어디갔어 비니 아 안보여 손도 닦고 왔는데 지금 잠시만요 새벽 2시 42분인데 손에 방금 묻어서 닦았구요 손도 진짜 힘들게 닦았어 그리고 세시간 넘게 걸린거 같아요 다섯시간 걸렸나 하 너무 힘들구요 뭐 완벽한 이거 뭐고 힘들어 그리고 배터리 충전이 왜 이렇게 안되냐 그냥 충전기 방금 그 이불에 보라색 곰돌이 귀에 묻어가지고 살짝 물감 묻었어요 새벽에 졸려요 잘거에요 바로 저녁은 대충 먹었어요 하 힘들다 저 저 보완해줄게 필요해서 어차피 물감 더 들거 같은데 돈이 아깝네요 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군돌이도 사실 제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라서 잘 세도 못할지 쉬워 쉬울거 같긴 저 네 플라이드 아트 해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딱 다섯가지 정도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배터리 충전 왜 이렇게 안되니 첫번째 후회라는거 장갑 꼭 끼세요 여러분 장갑 안 끼면 닦는데 엄청 오래오래 서로 달라붙고 힘들어요 두번째 저처럼 처음에 망하잖아요 부칠하지 마세요 마블링 신경쓸거면 하셔도 되는데 부칠 정말 잘하시는 분들 아세요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막 건드리면 듣기 세번째 저처럼 만약에 조금 맘에 드는데 군데군데가 맘에 안드는 경우 그냥 저는 막 했는데 말리셨어야 됐어요 한번 말리고 그 다음에 하세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몇번째 제가 까먹었어요 네번째인가 그리고 처음에 한번 굳히고 색깔 위에 굳으면 또 위에 입히고 그 다음에 굳으면 또 위에 입히세요 저처럼 하는 순간 색깔 섞여서 이상해지구요 너무 힘듭니다 한번 할 거 두번 세번 더 해야 돼요 전 아마 맘에 안들면 과감히 닦아내고 다시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근데 그리고 밑에 깔기 몇번째인지 까먹었으니까 그냥 할게요 밑에 깔기 꼭 까세요 바닥에 무조건 흔립니다 하아 그리고 쉽게 잘 마르지 않아요 병체로 붓는거 오케이입니다 네 숟가락 다 좋아요 하아 숟가락은 마무리할 때 좋구요 속만재로 하는거 처음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귀같은 부분 마무리할 때 통부분을 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엄청 잡아먹어요 체력도 엄청 좋습니다 힘들어요 미술 잘하시는거 부럽네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플레이드 하트 완성 마무리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저게 마음에 안들면 다시 할 생각이니까요 나중에 좀 다른 영상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저게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집에 와서 도시락 사고 저거 바로 만들었는데 다섯시간 넘게 올라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말해서 감사드려요 진짜 힘들었어요 잘 잘거에요 저 너무 졸려요 여러분 안녕 벌써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셋이 다 돼가요 안녕 하아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